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중에 한 노인이 까만 안개 속으로 보이는 빨간 해를 보며 이렇게 한탄한 것이다. 비가 무슨 비야? 하고 다른 노인 하나가 무릎에서 기어내리려는 발가숭이 어린아이를 끌어올리면서 7월 7석도 그대로 넘겼는데 비가 무슨 비야? 글쎄 말이요. 하고 커단 새털 부채를 든 노인은 긴 수염을 내려 쓸고 휘 한숨을 쉬며 초저녁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그만 소식이 없고 말았어. 이대로 사흘만 더 가면 문내물도 마르겠다던걸. 문내물이야 설마 마르겠냐만은 대고란, 일정교, 월정교 밑에는 벌써 물이 다 말랐다던걸. 안압지에도 물이 말라서 자라 거북이가 다 달아나서 요새는 우물물을 기러댄다는데 우물물도 거의 말랐대요. 대월 큰 우물에서 용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물도 마를 테지. 아무려나 큰 재변이요. 그 중에 머리카락이 눈같이 희고 너무 늙어서 허리와 등이 꼬부장한 노인 하나가 길단 눈썹 밑으로 까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근 백년을 살았지만은 근년처럼 이렇게 재변이 많은 것은 처음 보았어. 에휴, 어서 죽어서 좋지 않은 모양은 안 보아야 할 텐디. 하고 나무하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황룡사 법당 있는 편을 향하여 합장 배례를 한다. 참 영감 말씀이 오르시오. 내가 알기에도 금상 때처럼 재변 많은 것은 처음 보았어. 글쎄 이렇게 감은 적이 있었나? 흥, 흉한 일이요. 하는 것은 새털부채를 들고 파리를 날리는 점잖은 노인이다. 아이들 말이 북문 밖 대숲에서는 지금도 밤에 바람만 불고 귀길이 주그리 귀길이 주그리 하고 응용하는 소리가 난다던걸. 하고 이번에는 어린애 아는 노인이 무서운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다. 쉿 하고 맨 처음에 말하던 자주 옷 입은 노인이 손을 내어 부르며 말소리를 낳죠. 그것은 작년 5월 근종이 난이 있으누. 말하자면 종로에서 근종과 그 3족을 오차를 해 죽인 때부터 나는 소리여 근종이가 죽으면서 이를 아두득 아두득 갈고 하는 말이 저 당나라가 나라를 망한다. 내가 죽어 혼이 되어서라도 저 당나귀를 찢어 죽이고야 말리라. 이러지 않았나? 하고 자주 옷 입은 노인은 누가 엿듣지나 아니하나 하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안심한 듯이 언성을 좀 높여 허기야 근종의 말이 옳지 아니한가. 금상이 주기하신 뒤로 나라이 하루나 편할 날이 있었냐. 15년 동안에 역적 난리가 세 번이나 나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병이 돌아 살보라고. 본디야 여간하시었나. 국선으로 계실 적에야 풍채 좋고 글 잘하고. 여간했으면 헌왕대왕께서 임해전에서 한번 보시고 당장의 부마를 삼으시고. 그러고는 곧 태자를 봉하시었겠나. 하지만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총명하고 임방 있던 이가 어찌하면 주기에서 3년이 못 돼서 그만 그렇게 되고 말까. 허기야 김이손 때문이지만은 다 구군이 불길해 그리하여. 다 구군이지. 하고 세털 부채된 노인은 부채를 재우 흔들며. 그게 다 둘째 마마 탓이요. 그 어른이 돌아가시자 뒷대골 아기를 죽여 또 금상께 독약을 드리고 예방을 하여서 이상한 병안이 나게 하여서 저렇게 귀가 길게 되시고 총명이 흐리시지 않았나. 내가 다 아는 일인걸. 하고 자랑삼아 말을 한다. 이때 어디서 급히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붉은 옷 입은 이 푸른 옷 입은 이가 말을 달려 항용사로 들어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없어질 때를 기다려서 세털 부채든 노인은 대골에서 나오는데 아마 상간마마께서 위중하신가 보군. 국사를 부르시는 모양이네. 하고 이 말에 꼬부라진 노인은 또 합장을 하고 나무하미타부를 부른다. 여러 노인의 눈앞에는 풍채는 좋으나 두 귀가 흉없게 길게 솟은 금상에 거동하시는 모양이 눈에 띈다. 이윽고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찬란한 가사를 등에 건 국사가 까만 칠하고 장식의 금으로 아로색인 가마를 타고 대골에서 나온 두 벼슬아치의 옹위를 받아 황용사 문을 나와 대골로 들어간다. 노인들과 길가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합장하고 허리를 굽히고 국사의 가마가 다 지나갈 때까지 눈을 치어들지 못한다. 대골 안에는 상대 등 시중 이손이야 만조백관이 발열 찾아 모여 말없이 대내에서 나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금상마마 침전에는 큰 마마 버금 마마 두 분과 왕자 세 분 공주 한 분 황용사 중 둘 시위들이 상간마마의 알아 누우신 자리 가을로 둘러서서 용안의 점점 깊어가는 검은 기운을 보고 혹은 눈물을 씻고 혹은 고개를 돌린다. 아직도 스물아홉밖에 안이 되셨건만은 오랜 병과 근심으로 용안은 뼈만 남게 수척하시고 이상한 병으로 한 뼘이나 넘게 솟은 두 귀가 베개 위에 힘없이 놓여 있다. 상간마마는 어젯밤에 근종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들어와서 두 귀를 버이는 꿈을 꾸시고 놀라신 때부터 병세가 갑자기 위중하게 되었다. 새벽에는 대궐 뒷마당에서 고구려 군사와 백제 군사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하여 더욱 성상의 환우를 근심하게 되었다. 무혈왕, 문무왕 때부터 대궐 뒷마당에서 백제 군사, 고구려 군사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국상이 난다고 하기 때문이다. 헌한 대왕께서 승하하실 때에도 백제 충신 개백이가 칼을 들고 침전에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고 한다.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의 원통한 혼들은 백년, 이백년이 되도록 쓰러질 줄을 모르고 기회만 있으면 신라를 괴롭게 한다. 이윽고 황룡사의 늙은 국사가 들어왔다. 두 분 마마는 국사 앞에 합장을 하고 열네 살, 열세 살, 열살의 세 왕자와 일곱 살 된 망공주도 두 분 마마 모양으로 국사를 향하여 합장하였다. 눈물 머금은 여러 눈은 모두 국사에게로 물렸다. 국사는 떠나가려는 상간마마의 목숨을 불러들이려면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이 사람들은 믿었다. 국사는 들어오는 길로 연에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다. 열 번이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나서는 방 안에 있는 사특한 귀신을 다 몰아내는 모양으로 장삼 소매를 두르며 방 안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옥지에 가까이 앉았다. 상간마마는 무엇에 놀라시는 듯이 잠깐 눈을 뜨시더니 다시 감으시고 몸을 한 번 떨었다. 두 분 마마께서는 놀라서 상감의 곁으로 오셨다. 상간마마께서는 다시 한 번 눈을 뜨시어 버금마마 하고 한마디를 부르시었다. 버금마마를 큰마마마보다 더 사랑하시고 잊지 못하십니다. 큰마마마께서는 잠깐 얼굴을 찡기시었다. 태자 하고 열네 살 대신 왕자를 가리키시었다. 태자는 뛰어와 부왕패아 옆에 앉아 울었다. 상감께서는 국사를 돌아보시고 두 분 마마를 돌아보시고 세 분 왕자와 망공주를 이윽히 보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하고는 다시 뜨지 못하셨다. 국상 7월 초 여드랜 날 오시나 지나서 천하상 아래 있는 소라 소리가 서울 장안에 울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무엇이 타는 듯한 누린 냄새를 머금은 까만 안개가 천지에 자욱하여 바로 반월성 대고리에 비친 해는 피에 찍어낸 듯이 빨갛다. 바람 한 점 없고 장안 20만 호의 지붕 기하장에서는 금시에 파란 불길이 팔팔 일어날 것 같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물 마른 웅덩이에 오글오글하고 올팽이떼 모양으로 다 익어 죽고 말라 죽네. 하고 백성들은 옷 소매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한탄들을 하였다. 황룡사 담무퉁이의 회나무 그늘에는 노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수근수근한다. 할아버지 무릎에서 기어내리던 어린아이는 잠이 들고 꼬부라진 영감은 무슨 불길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합장하고 나무하미타부를 부른다. 흰 새털 부채를 든 노인은 여전히 옛날 일, 지금 일을 끌어내어 나라가 망할 날이 가까운 것을 예언한다. 이 노인들뿐 아니라 요새에는 백성들이 모여만 앉으면 입만 뻥끗하면 모두 불길한 소리뿐이었다. 나라이 망한다. 세상이 뒤집혀. 끝날이 온다. 이제 사람이 파리죽듯 죽는다. 모두 이런 불길한 소리뿐이다. 손자를 무릎 위에 아는 할아버지도 웬걸 이것들이 자라나서 낙을 보겠노. 세상이 몇 날 안 남은 것을. 하였고 장가드는 신랑이나 시집가는 신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노인들은 휘하고 한숨을 지었다. 봄에 커다란 살볕이 스무 날이나 두고 대골에 비친 것이나 지동이 세 번이나 난 것이나 금상께서 새로 지어 재작년에 낙성한 황룡사 구충탑 추녀 끝에 세 발이나 되는 구렁이가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나 대골 안에 밤이면 근종의 원원이 울고 돌아다닌다는 것이나 북문 밖 대숲에서 귀길이 주구리 귀길이 주구리 하고 흉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나 대월 우물에 용이 올라가버리고 일종교 월종교 밑에 물이 마르고 문내 물빛이 핏빛이 되었다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도 불길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세상이 몇 날 없어. 백성들은 이렇게 가엾은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뚜뚜뚜 하고 천하상 소리가 길게 느리게 슬프게 장안에 우러날 때에는 더구나 금시에 세상 끝이 온 것 같았다. 이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하던 일도 그치고 하던 말도 그치고 숨쉬기조차 그치고 길 가던 사람들은 우뚝 서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뚜뚜뚜 더욱 길게 더욱 가늘게 끌다가 소리가 사라질 때 백성들은 대고리에 덮인 까만 안개 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슬픔에 찬 나라와 백성들을 뒤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젊은 임금의 홀령을 바라보기나 하려는 듯이. 그러나 누린내 나는 까만 안개뿐이오. 푸른 하늘도 흰 구름도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이윽고 장안 880절이라는 수많은 절에서 슬픈 쇠복 소리가 웅웅 우러나온다. 길게 느리게 길게 느리게 웅웅 우러난다. 천년 장안의 백만 백성의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서름이 북으로 끌어올랐다. 노인들은 눈물을 씻고 나무 아미 타부를 수없이 불렀다. 깊고 깊은 대골 속에서도 울음소리가 우러난다. 공중에 나는 까막같이들도 소리를 그치고 슬퍼하는 듯 하였다. 젊은 임금님이 오래 아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도 슬픈 일이다. 백성들은 국상 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소복을 입고 대골 문 앞으로 몰려들어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높여서 망곡하는 이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어른이 잘못인가 모두 간신놈들 일래 하는 이도 있고 버금 마마 때문에 하는 이도 있고 나라 일을 그르친 것은 대행 마마의 허물이 아니라고 대행 마마는 어디까지든지 총명하시고 인자하신 이라고 이렇게 백성들 간에는 말이 돌았다. 평소에 다소간 원망하던 일까지도 그런 말은 입적도 아니하고 오직 승하하신 상감님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이 옳은 줄로만 여기었다. 어른들은 끼껍과 배옷을 입고 아이들도 쌍쌍투에 흰 댕기를 누렸다. 한 고울 또 한 고울 국상난 기별이 퍼지는 대로 소복과 흰 댕기와 울음이 퍼지었다. 천년 동안 임금을 높이고 사모하던 정은 아직도 가시지를 아니하였다. 이때 서울서 동쪽으로 백리나 가다가 개목이라는 폭우에서 한 삼리나 북으로 치우친 활터라는 동네 앞 모래판에서는 열 너덧살로부터 팔굿에 된 장난군이 아이들 수십 명이 모여 놀고 있다. 아이들은 허리에 나무 막대기 군도를 차고 어깨에는 장난감 활과 전통을 메고 그 중 어떤 아이들은 수수깡 말을 타고 병대 조련을 하는 중이다. 구령을 부르고 칼을 두르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오고 가끔 고함도 지르고 달려가기도 하고 매우 의의가 엄숙하다. 누구나 그 중에서 깨어진 철바가지 투구를 쓰고 긴 활도를 둘러 정군을 호룡하는 애꾸눈이 아이를 보았을 것이다. 비록 애꾸눈일 망정 두 귀 위에 달린 윤 흐르는 검은 머리의 쌍쌍투라든지 장대한 골격이며 위풍이 있는 용모와 풍채라든지 그 어리지만은 웅장한 음성이라든지 나이는 십삼세밖에 안 되어 보여도 어딘지 모르게 점잖은 태도가 있는 것이라든지 누가 보아도 범상한 아이가 아닌 것은 짐작할 것이다. 아이들이 돌을 모아 성을 쌓고 관역을 세우고 활을 쏘고 탈을 두르며 내닫고 한창 어우러져 놀 때에는 동네 앞에 어떤 부인 하나 나서며 미륵아 미륵아 하고 부른다. 이 소리에 애꾸눈이 대장은 원망스러운 듯이 헌 바가지 투구와 활과 칼을 내어던지고 부르는 부인 곁으로 달아난다. 대장을 잃어버린 다른 아이들도 흥이 깨어져 하나씩 둘씩 이리로 저리로 나무 한 돌을 내어두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난다. 그 중에서 두 아이만 차마 미륵이를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뒤로 슬슬 따라간다. 글쎄 또 장난이야. 그렇게 일러도 또 장난만 한단 말이냐. 하고 부인은 미륵의 손을 끌고 조그만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이를 때리지도 아니하고 크게 꾸중도 아니한다. 그날 밤에 부인은 미륵을 앞에 불러놓고 내가 오늘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 미륵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미륵은 어머니한테 장난 말고 글을 배우거나 일을 하라는 꾸중을 거의 날마다 들어왔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밤중에 엄숙하게 꾸중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미륵이도 왼샘을 모르고 눈이 둥글하여 어머니의 입만 바라봤다. 어머니도 비록 누추한 옷은 입었을 망정 그 얼굴과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예사마을 여자가 아닌 빛이 있다. 중눙은이의 주름과 고생의 초췌함이 있다 하여도 어느 구석에 귀골스러운 것이 있다. 어머니는 미륵을 안 채워놓고 일어나서 장 속에서 무슨 보퉁이 하나를 꺼내어 미륵이 앞에 놓고 자, 이것을 끌러보아라 하고 미륵에게 명령을 하였다. 아버지 미륵은 먼지 묻은 낡은 보퉁이를 앞에 놓고 한참 주저하면서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본다. 어린 생각에 그 속에는 자기의 장난값으로 나오는 무슨 무서운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미륵은 마침내 끄내어 메어놓은 끈앞불을 끓이고 한 껍데기를 벗겼다. 그 속에는 미륵이가 평생에 보지 못한 비단 보자기가 나왔다. 미륵은 그것을 치어들어 떨어보았으나 아무것도 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다. 미륵은 실망한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하고 저고리를 내어던지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두 손으로 미륵이가 내어던지는 저고리를 받아들면서 이 옷이 승하 없인 상감님 입으시던 옷이다. 이 등과 가슴에 해무늬와 달무늬가 있는 것을 봐라. 이것은 나라님 밖에는 못 입으시는 것이다. 나라님 입으시던 저고리라는 말에 미륵이는 이상한 듯이 눈을 크게 떠서 그 저고리를 한 번 더 보았다. 과연 앞뒤와 팔에 둥그런 무늬가 있다. 나라님 저고리가 왜 우리 집에 있어요? 하고 미륵은 어머니의 눈물 그렁그렁한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는 그 저고리를 무릎 위에 놓고 이윽히 눈물을 흘리고 앉았더니 두 손으로 눈물을 거두고 미륵을 바라보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기르기는 하였지만은 너를 낳으신 어머님은 벌써 돌아가신지가 오래시다. 이 말은 미륵에게는 청천의 병력이다.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빈정거릴 것이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고 물을 때마다 분명히 죽었다고도 아니하고 또 어디 있다고도 아니한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장난에 취한 어린 미륵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없는 것이 그리 큰일은 아니었었다.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나라님의 저고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미륵은 호기심 많은 눈을 어머니에게로 향하면서 그럼 난 네 아들이아요? 하고 물었다. 너는 이번에 돌아가신 임금님의 아드님이다. 이번에 돌아가신 나라님께서 네 아버님이시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뭐요? 나라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고 미륵은 놀랐다. 그렇단다. 이 저고리가 네 아버님의 저고리다. 그때 네 어머님 대신은 뒷대골 마마께서 너를 이 저고리에 싸서 하고는 차마 말을 다하지 못하고 그만 목이 메어서 운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경문대왕께서 아직 허난대왕의 부마가 되시기 전에 응념이란 이름으로 풍채 좋은 국선으로 공부하러 다닐 때 서령이라는 친구의 집에서 그의 누이와 서로 알게 되었다. 그 누이는 얼굴이 아름답고 재주가 있어 도리어 그 오라비보다 글도 잘하였다. 그래서 장찬은 혼인까지도 하려고 하였다. 마침 그때에 임해전 잔치에서 허난대왕의 눈에 들어 곧 대왕의 맞다님이신 연하공지의 부마가 되시고 이내 허난대왕이 승화하신 뒤를 따라 임금이 되시었다. 즉이하신 지 3년, 즉 18살 되시던 해에 왕은 영하공지의 동생 되는 정하공주를 버금왕으로 맞아들이고 또 다음 해에 옛정을 잊지 못하여 아직도 시집을 안이 가고 있던 설부인을 맞아들여 뒷대골에 계시게 하였다. 처음에는 둘째 왕후 정하공지에게 왕의 사랑이 갔으나 설부인이 들어오신 뒤로는 왕의 사랑은 설부인 분 왕후에게 대하여서는 점점 서화하셨다. 왕의 총애가 설부인에게만 모임을 보고 영하, 정하 두 분 왕후께서는 무서운 질투가 생기셨다. 정하공주가 버금마마로 들어오신 때에는 영하 화후께서는 형제의 정도 잊어버리고 정하마마를 시기하였으나 설부인이 들어오신 후에는 두 분은 하나가 되어 설부인을 미화하게 되었다. 더구나 뒷대골 마마가 잉태하신 뒤로는 두 분 왕후의 질투는 더욱 심하여졌다. 그래서 일변으로는 국녀를 뒷대골로 보내어 왕과 설부인의 하시는 말도 엿듣게 하고 일변 무당과 술객을 시켜 설부인이 죽기를 빌었다. 그러나 술객과 무당들의 예방과 기도도 아무 효용이 없어 왕의 총애는 더욱 깊어질 뿐이오 뒷대골 마마의 얼굴은 더욱 아리따워지는 듯 하였다. 그러할 즈음에 뒷대골 마마가 순산을 하시어 왕자를 낳으시었다. 왕께서는 왕자의 용모와 울음소리가 웅장하고 동해 임금 왕자 뼈가 뚜렷하다 하여 그 왕자를 심히 사랑하시며 용덕 왕자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이때 큰 마마께서는 잉태 중에 계셨다. 뒷대골 마마가 왕자를 낳고 또 왕께서 그 왕자를 사랑하시는 눈치를 보고는 영화 정화 두 분 마마께서는 심히 마음이 편한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로 꾀를 생각하였다. 하루는 뒷대골 염탐으로 보냈던 국녀가 영화 마마께 와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아뢰었다. 어젯밤에 가만히 엿들으니 뒷대골 마마께서 상간마맥께 메어 달려오시며 아들이 나면 무엇합니까? 태자되시리는 따로 계신걸 하시오니 상간마마께 와서는 염려 마라 이 애로 태자를 삼으리라 그러나 아직 발설지 말라 하시었습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영화 마마께서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흥, 그것을 내가 살려둘 줄 알고 하고 이를 가르셨다. 영화 왕호는 그날 종일 정화 공주와 또 국녀 중에 늙고 꽤 많은 일을 모아 여러 가지로 인원한 결과로 왕께서 가장 믿으시는 일관 대네마 간서이란 사람을 비밀이 내전으로 별입시를 시켰다. 간성 일관은 천문과 지리를 무불릉하고 사람의 기륭 화복을 미리 판단하여 나라의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다. 왕호는 간성 대네마를 보고 뒷대골 마마와 용덕왕자의 말을 한 후에 조금도 왕자를 미워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두려워 왕자의 전정을 근심하는 듯이 용덕왕자의 전정이 어떠한 것을 물었다. 일관은 이렇게 아뢰었다. 용덕왕자께서 단강하옵시던 날에 왕자께서 탄생하시던 집에는 흰 서광이 비치고 또 천정성이 사흘을 두고 그 집 위에 비치었을 뿐더러 왕자께서 탄생하신 날이 5월 5일이었 즉 5의 5는 즉 다양이라 용덕왕자는 천정성 전기를 타서 단강하시옵고 우리 신라의 크신 임금이 되시어 나라를 빛내실 성군이 되실 줄로 아뢰옵니다. 일관의 말에 왕호는 더욱 놀라고 슬펐다. 그날은 일관을 돌려보내고 다른 날 다시 사람을 보내어 폐백을 후이한 후에 용덕왕자를 없이 할 길을 물었다. 일관은 처음에는 주저하였으나 어느 명이라고 거역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후히 상 준다는 말에 혹하여 왕후의 명대로 하기를 승낙하였다. 그런 뒤에 왕후는 왕께 배웠고 용덕왕자 탄강하신 기쁨을 아뢰였다. 왕은 왕후께서 용덕왕자 나신 것을 기뻐하심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여 왕후의 등을 어루만지셨다. 그때 왕후는 왕후에 왕후는 왕후에 용덕왕자의 상을 보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아직 안 보였소. 왜 간성일관께 일생 행운을 안 보십니까? 하고 왕후는 일관에게 용덕왕자의 상을 보이기를 권하였다. 참 좋은 말이오. 하고 왕후는 곧 일관을 부르셨다. 왕께서는 친히 용덕왕자를 무릎 위에 놓으시고 일관더러 왕자의 상과 일생의 행운을 보라고 명하였다. 일관은 용상에서 서너 걸음 앞에 꿇어 엎드려 이윽히 용덕왕자를 바라보더니 아레옥기 황공하오나 좌우를 물리치시오면 바로 아레올이다. 왕은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띄우시더니 마침내 일관의 말대로 좌우를 물리고 또 왕자도 뒷대골로 들여보내고 일관을 보시며 무슨 불길함이 있느냐 하였다. 일관은 여러 번 이 말을 조아리며 아레옥기 황송하옵니다. 하고 용이 말을 아니한다. 왕은 더욱 조급하시어 어서 아레올아. 아무런 불길한 것이라도 거침없이 아레올아. 하신다. 그제야 일관이 사양타 못하여 왕자 당강하옵신 날이 5월 5일이었고 또 그날에 왕자 탄생하시던 집 위에 흰빛이 빛이었사오나 흰빛은 사특한 빛이라 반드시 이 왕자의 상을 배우니 눈과 이마에 살기가 어려 임금이나 아버지를 시역할 기상을 띄어쌓오니 반드시 후일에 큰 화단을 일으킬 상인 줄 아레옵니다. 하고 이마를 땅에 붙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왕께서는 일관의 말을 들으시고 심히 슬퍼하셨으나 일관을 깊이 믿으시는 바이라 그의 말을 의심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측은한 애정을 생각할 때에는 차마 그 귀여운 왕자를 어찌할 수도 없었다. 설마 그러랴 하고 왕은 일관을 꾸짖으셨다. 배야께 없어 신의 말을 안 믿으실진데 신의 늙은 목을 보이시되 눈만 빼어 황용사 구충탑 추뇨 끝에 달아주옵소서 반드시 얼마 아니하여 신의 말이 명백함을 보오리이다. 하고 일관은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되 말소리는 극히 엄숙하였다. 왕께서는 슬픔과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일관더러 물러가라 명하시고 옥자에서 일어나시려 할 때에 일관은 다시 왕의 앞에 꿇어 엎드려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신은 국록지신이라 감히 성명을 기일 수가 없사오니 죽을 죄로 한 말씀을 더 아래올 바가 있습니다. 하고 더욱 머리를 조아린다. 왕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또 무슨 불길한 말이 남았느냐 하고 일관을 노려보신다. 다름이 아니옵고 뒷대골에 가끔 요기스러운 기운이 침범하오니 필시 상서럽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옵고 또 용도광자의 용모를 배웠건데 이손 윤홈과 흡사하오니 폐학해서 밝히 살핏이 없어서 하고 수없이 고개를 조아린다. 왕께서는 발을 구르시며 물러나라 하고 어성을 높이시었다. 왕은 이손 윤황이 설씨집과 친근한 줄을 알 뿐더러 윤황이 힘이 있고 풍채가 좋으며 여색을 좋아하는 줄도 아신다. 또 궁중에 밤이면 어떤 사람이 내왕하는 기색이 있단 말도 돌았고 또 그 수상한 사람이 뒷대골로 배회한다는 것이며 왕이 뒷대골에서 주무시지 아니하는 날에는 뒷대골 마마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설부인을 총애하시는 왕께서는 그것이 다 영화, 정화, 두 마마의 질투에서 지어내는 말로만 여기고 믿지를 아니하였다. 지금 일관의 말을 들으심에 왕의 가슴에는 의심과 질투에 무서운 불길이 일어났다. 과연 용덕왕자는 윤황과 흡사하다. 왕도 마침내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 겨우 열아홉 살밖에 안 되신 왕은 오래 두고 생각할 새도 없이 곧 용덕왕자를 죽이고 설부인을 국문하기로 결심하였다. 사흘이나 왕께서 안 오시는 것을 보고 뒷대골 마마는 심히 맘이 괴로우셨다. 하루에도 두 번씩은 꼭 왕자를 보시던 왕께서 사흘 동안이나 한 번도 안 오시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근심이 되었다. 마마는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자의 유모와 함께 왕자의 시름 없이 자는 양을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즈음에 평소에 뒷대골 마마를 따르던 국녀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마마, 마마, 지금 용덕하기를 죽이러 옵니다. 벌써 내전문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 마마는 정신없이 하기를 껴안았다. 이때 벌써 쿵쿵하고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마는 왕께서 벗어놓으셨던 저고리를 내어 용덕왕자를 쌌다. 유모에게 맡겨가지고 도망을 시키시려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엄만 마마는 여자의 직감으로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를 짐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모가 왕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왕의 사자들은 벌써 방문 밖에 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벼락같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상간마마의 명으로 용덕왕자를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뒷대골 마마 앞에 허리를 굽히었다. 마마는 용덕왕자를 꼭 껴안으며 이 깊은 밤에 어디로 모시어 간단 말이오 하고 반항을 하였다. 이때에 문 밖에 섰던 다른 사람 하나가 손에 번쩍번쩍하는 칼을 들고 뛰어들어오며 왕명이 지어마시니 시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마의 곁으로 바싹 대든다. 마마는 왕자를 아는 대로 그 사람을 피하여 돌아서며 상간마마 분부시라면 거역할 수도 없거니와 죽이더라도 내 손으로 죽일 터이니 이 아기의 몸에 손을 대지 마오 하였다. 죽이러 온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애쓰는 어머니의 정경에 감동이 되어 마마의 말대로 하기를 승낙하고 손에 들었던 칼을 마마에게 드렸다. 마마는 칼을 받아 입에 물고 왕자를 안고 마루로 나와 화정지라는 연못가에 있는 청년가게에 올랐다. 거기서 마마는 어스름한 달빛에 품에 안긴 왕자를 다시금 보다가 크게 통곡하고 나서 아버지의 저고리에 싼 왕자를 늠시라는 연못을 향하여 집어던지었다. 그러고는 차마 아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 울다가 죽이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상간마마께서 피묻은 칼을 올리라 하시거든 이 칼을 올리오 하고 칼끝을 입에 물고 마루 위에 엎드려 지셨다. 그때 유머는 미리 마마의 뜻을 알아차리고 청년강 밑에 서 있다가 떨어져 내려오는 왕자를 물에 떨어지기 전에 두 팔로 받았다. 그때 유머의 손가락에 왕자의 바른 편 눈을 찔러 왕자는 한눈을 잃어버렸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어머니는 미륵의 앞에 놓인 저고리를 뒤집어 옷깃에 묻은 검은 것을 가리키며 미륵아 이것이 그때 네 눈에서 나온 피다. 내가 너를 봤다가 내 손가락이 네 눈을 찔러 너는 한눈이 멀고 여기는 이렇게 피가 묻었구나 하고 눈물을 짓는다. 어머니 그렇다. 길러준 어머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미륵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번쩍한다. 미륵은 어머니 손에 있는 피 묻은 저고리를 보고 손을 들어 보지 못하는 바른 편 눈을 만지었다. 그러할 때에 전신에 피가 끓어올라 미륵은 마치 숨이 막힐 듯 하였다. 비록 13살이라 하여도 숙성한 미륵은 지금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당시의 광경을 그려볼 수가 있었다. 미륵은 연못에 집어던지는 자기를 받아다가 지금까지 친자식같이 길러준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에는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부글부글 끌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변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친어머니를 모함한 두 왕호와 그 게임을 듣고 어머니를 죽이게 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미륵은 두 주먹을 불꾼지고 이를 부두득 갈았다. 어머니는 미륵이가 주먹을 불꾼지고 이를 가는 양을 보고 놀랐다. 장난꾼이 어린 미륵의 속에 이런 무서운 분노가 들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또 장난을 그치게 하자는 것과 이미 돌아가신 왕이 아버지인 것이나 알려주자는 뜻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였던 것이 미륵이가 이처럼 무서운 분노의 상을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는 아니 놀랄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넌들 얼마나 슬프고 분하겠느냐 그러나 참아야 한다. 만일 네가 용도광자라는 말이 나가기만 하면 나와 너와 두 목숨은 금시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너를 안고 도망한 뒤에도 연못에 시체가 없다고 하여 필경 내가 너를 안고 도망한 것이라고 사방으로 수탐을 하였던 것이다. 나도 몇 번을 잡힐 듯 하다가 천행으로 벗어나서 너도 이만큼 자랐으니 이제야 너만 잠자코 있으면 누가 할냐. 어서 아무런 생각 말고 공부나 잘해서 후일에 귀히 되어라. 그러면 돌아가신 뒷대골 마마께서도 혼이라도 넋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애걸하듯이 타일렀다. 미륵은 이윽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벌떡 일어나 피묻은 저고리를 발로 밟고 두 손으로 잡아당겨 뜨욱 찢었다. 어머니가 일어나 막으려 했으나 그럴 새가 없었다. 미륵은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입에 물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수없이 물어 뜯었다. 어머니 나는 이 원수를 갚고야 말아요. 이 원수를 갚고야 말아요. 하고 부르르 떨었다. 미륵은 갑자기 어른이 된 듯 하였다. 장난꾼이 모양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2, 3일 동안 미륵은 밖에 나가 놀지도 아니하고 이야기도 아니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심히 슬펐으나 벌써 미륵은 자기 품속에 들어올 장난꾼이 아들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럴 때 퍽 슬펐다. 하루는 미륵은 어머니 앞에 절을 하였다. 나는 가요 하는 미륵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미륵의 팔을 붙들며 그게 무슨 소리냐. 나를 두고 가기를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하고 떼쳐 버리고 가는 남편에게 메어 달리는 아내 모양으로 미륵에게 메어 달려 울었다. 미륵도 울었다. 그러나 나는 가요. 어머니의 은혜는 일생에 있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나는 가요. 하고 미륵은 울어스러진 늙은 어머니를 내어버리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울며 불며 따라 나가 온 동네를 두루 찾았으나 미륵을 보지 못하고 허둥지둥 뒷고개에 뛰어올라가 저 멀리 끝없는 길가로 가물가물 가는 미륵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 끝없이 울었다. 미륵은 13년 동안 길러낸 유모의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친어머니로 알고 여태껏 길러난 정에 미륵은 가다가는 멈친멈치 서서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렸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개천을 건널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동네에서 늙은 부인네가 나와도 어머니나 아닌가 하였다. 그리고는 눈물이 흘러서 두 주먹으로 씻어버리고는 코를 풀었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칼을 물고 엎드려진 것이 눈에 번뜻 보일 때에는 전신의 피가 모두 얼굴로 거꾸로 흘러오르고 숨결이 식은거렸다. 원수를 갚고야 말테다. 이 원수를 갚고야 말테다. 하고 두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미륵은 부처님께 빌고 고개턱에서 길선왕을 만날 때마다 길선왕께 빌었다. 이 원수를 갚게 해줍소사. 어머니 원수를 갚게 해줍소사. 하고 빌고 빌고 또 빌었다. 며칠을 걸어 미륵은 수리재에 다다랐다. 수리재에는 인산 구경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무 그늘을 찾아 쉬었다. 모두 기껍과 백어스로 소복을 하고 혹은 늙은이를 모시고 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 어떤 사람은 수레를 타고 어떤 사람은 가마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말과 나귀를 타고 그렇지 못한 이는 지팡이를 들었다. 미륵이도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서 찌는 볕에 흘러내리는 땀을 씻었다. 벌써 가을이 엄마는 여름과 같이 덥다. 여름 내 가뭄에 길가에 풀잎사귀들은 맘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말라붙고 키 작은 흰 국가꽃이 겨우 어서 기운 없이 졸고 있을 뿐이다. 인산 구경 오는 사람에게 파느라고 떡과 술과 역과 옥수수 삶은 것과 감과 이런 것을 길가에 버리고 앉은 사람들도 많다. 먹을 것을 보니 미륵은 더욱 배가 고팠으나 사 먹을 돈이 없었다. 그 중에도 감과 인절미가 몹시 먹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은 같이 가는 부모에게 돈을 얻어서 맘대로 사먹는다. 어떤 아이는 한 손에는 옥수수를 들고 한 손에는 인절미를 들고 이거 한 입 먹고 저거 한 입 먹고 두 불룩하도록 입에 넣고 좋아한다. 미륵은 참다 못하여 떡장수 앞에 가서 여보 내가 시장하여 떡 한 개만 주오 하였다. 떡 팔던 노파는 미륵이를 물끄러미 보더니 주름 잡힌 손을 내밀며 돈 내라 돈 한다. 미륵은 미륵은 돈은 없어 많은 재주는 있으니 재주를 보고 떡 한 개만 주오 하였다. 노파는 내밀었던 손을 끌어들이며 병신 마음 고운 데 없다고 애꾸노니 녀석이 뻔질뻔질도 하다. 에이 재수 없다. 하고 소리를 빽 지른다. 미륵은 옥수수 장수 엿장수한테 차례차례로 청을 하였으나 하나도 들어주지를 아니하였다.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할 즈음에 웬 사람이 뒤로서 미륵의 어깨를 밀치면서 네가 재주가 있다니 무슨 재주가 있느냐? 하고 묻는다. 미륵은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검고 눈이 움푹 들어간 무시한 사람이다. 다름질, 팔매질, 또 활이 있으면 활 쏘는 재주도 있죠? 하고 미륵은 고개를 번쩍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디 팔매부터 한번 던져봐라. 뭔 팔매요? 팔매란 멀리만 가시는 쓸데없는 것이니까 가까운 것이라도 바로 맞춰 애쓰는 것이다. 그러지요. 하고 미륵은 손에 맞는 돌 한 개를 골라들고 연아문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구경났다고 미륵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떡 팔던 노파는 영문을 모르고 눈이 둥그랬다. 미륵은 오른손에 돌을 들고 두어 번 팔을 둘러보더니 자, 보시오. 이제 저 떡 파는 마누라의 귀고리를 맞춥니다. 하고 미륵은 빙긋 웃었다. 떡 한 개 안 잊은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바로 맞히기만 하면 내 배 한 필 줄란다. 하고 구경꾼 중에서 한 사람이 나선다. 정말 사람은 다치지 않고 꼭 귀고리를 맞추면 나는 송아지 하나를 주란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나선다. 네 말대로 바로 맞히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좋은 환도 하나를 주마. 하고 키 크고 얼굴 검고 눈 움푹한 사람이 자기가 찾던 환도를 떼어든다. 그 환도는 썩 좋은 것이다. 번쩍번쩍 하는 칠한 집에 호피로 끈을 달고 자루를 금은으로 아로 새겼다. 환도를 준단 말에 미륵은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좋았다. 그 중에 혼난 것은 떡장수 높하다. 저 애꾸눈 이 녀석이 누구의 코피를 내려고 저래? 하고 손으로 낯을 가리고 날아오는 돌을 피하는 듯이 좌우로 왔다갔다 한다. 나간다! 소리가 나자 돌은 엥 하고 소리를 내며 미륵의 손을 떠났다.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어 떡장수 높아를 바라보았다. 떡장수 높아는 엥 하고 돌 지나가는 소리를 겁결에 흉내를 내면서 손으로 귀를 만지었다. 둥그렀던 귀고리는 길쭉하게 찌그러져버렸다. 저런! 아이고 참말! 하고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빙글에 웃고 섰는 미륵이를 보았다. 미륵의 얼굴은 공명과 기쁨으로 불그레했다. 사람들은 이 팔매 잘 치는 미륵이를 가까이 보려고 한걸음 두걸음 바싹바싹 들어섰다. 조그마 미륵이는 의기양양하여 둘러선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떡과 엿과 옥수수를 사다가 미륵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륵은 그것을 다 손에 들지 못하여 받는 대로 땅에 놓았다. 미륵은 무명 한필 송아지 한필 준다던 사람들을 돌아본다. 그들은 기가 막혀 저 뒷줄에 물러섰다. 환도를 준다던 사람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섰다. 미륵은 그 사람의 앞으로 가서 손을 내밀어 이 환도는 내 것이오? 하고 그 사람의 손에 든 환도를 가리켰다. 그 사람은 아까워서 차마 내놓지 못하는 듯이 환도를 한 번 보더니 그것을 뒤로 감추며 아니다. 니가 팔매는 잘 친다마는 활이야 웬걸 쏘겠느냐? 니가 만일 활로 저 망부석 위에 앉은 독수리를 쏘아 마치면 내 이 환도와 활까지도 너를 주마 한다. 사람들은 망부석을 바라보았다. 미륵도 바라보았다. 과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았다. 미륵의 마음은 솔깃하였다. 그걸 못 맞춰요? 활만 있으면 하고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 얼굴 시커먼 사람은 미륵의 대담한 말에 한 번 더 놀래었으나 여럿이 보는데 한 말을 도로 거둘 수가 없어서 자기의 활과 살을 빌려주었다. 미륵은 제 키만이나 한 활에다가 휘청휘청 살을 골라 한 대는 등에 꽂고 한 대는 줄에 메어들고 그 시커먼 사람을 향하여 저 독수리를 마치기만 하면 이 활과 환도는 내 것이죠? 하고 한 번 다쳤다. 그 사람은 할 일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사람들은 아까보다도 더 많이 모여들었다. 미륵은 사람들을 한 번 돌아본 뒤에 가만히 활을 들어 삐긋이 당기면서 첫 살은 독수리를 날리는 살이오! 하고 오른손을 투겼다. 살은 휙소리를 내고 바로 독수리의 등을 스칠 듯 날아올랐다. 미륵은 둘째 살을 메어들고 하늘을 향하였다. 수리제 미륵은 하늘을 향하여 둘째 화살을 튀겼다. 살은 놀라서 나는 독수리를 향하고 꼿꼿이 날아올라간다. 독수리는 살을 피하려고 날던 방향을 돌리려 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미륵에 쏜 살은 독수리를 따라 올라가 바로 그 해그무레한 가슴패기를 뚫었다. 살에 맞은 독수리는 두어 길이나 더 솟더니 살에 달려 너울너울 땅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보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렀다. 장사다 참 잘 쏜다 하고 사람들은 미륵을 보고 혀를 찼다. 미륵은 활을 어깨에 메고 땅에 놓인 전통을 등에 쥐었다. 그리고는 시커먼 사람을 향하여 내 환도 하고 손을 내어 밀었다. 시커먼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밉게 생각하였으나 감히 무어라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대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얼굴 희고 키가 작달만한 젊은 사람 하나가 뛰어나서면서 시커먼 사람 덜어 약조대로 그 환도를 이 아이에게 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기운을 얻어 환도 주어라 하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이 바람에 그 시커먼 사람은 할 일 없이 환도를 미륵에게 주었다. 미륵은 환도를 받는 길로 칼날을 쭉 뽑았다. 그것은 서리 모양으로 햇빛에 번쩍하며 푸른 무지개가 뻗치었다. 미륵은 막대기 칼 둘러보던 법대로 그 크고 무거운 칼을 한 번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에코에코 하고 물러섰다. 미륵은 아주 흡족하여 칼을 집에 도로 꽂아 한 번 만져보고 허리에 둘러찼다. 시커먼 사람 덜어 환도를 주라고 호령하던 얼굴 희고 키 작은 젊은 사람은 미륵의 등을 만지면서 무수히 칭찬한 후에 내 성명은 무엇이고 집은 어디냐? 하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미륵의 성명과 사는 곳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였다. 미륵은 성명이 없었다. 자기가 경문왕의 아들이라 하면 자기의 성은 김가다. 그러나 자기는 김가성을 말할 수가 없는 줄을 안다. 또 그때에는 성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성을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미륵은 나는 성명도 없고 집도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하였다. 사람들은 이 대답에 놀랐다. 신인이다 신인. 하고 의심하고 탄식하는 이도 있었다. 그 얼굴 희고 젊은 사람이 이윽히 미륵의 얼굴을 보더니 귀가 대단히 크다. 하고 고개를 기웃기웃 하고 나서 네가 활을 잘 쏘니 활이라고 이름을 짓자 한다. 다른 사람들도 미륵의 귀가 큰 것을 보고 또 활이라는 이름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다. 미륵도 속으로 활 공짜를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미륵은 후일에 궁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조그마한 미륵이가 활을 메고 전통을 지고 활도를 찬 모양은 기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웃을 생각은 아니하고 칭찬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서울에는 각처에서 인산 구경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가득 차서 20만 호, 100만 인구가 산다는 서울은 이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다 모여든 것 같이 북적북적하였다.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미륵의 말이 온 장안에 퍼지었다. 애꾸눈이 아이만 보면 화리화리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때문에 미륵이는 서울에 들어오는 길로 서산촌 백면 국선의 집에 숨어있었다. 백면 국선은 곧 수리제에서 시커먼 사람 덜어 미륵에게 환도를 주라고 호령을 하던 사람이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동네 사람들이 백면 국선이라고 부르고서 김유신 대각산 무덤 및 조그마한 집에 살았다. 원수 미륵은 밤이 깊도록 수리제에서 얼굴이 검고 키가 큰 사람에게 얻은 활과 칼을 보고 만지고 좋아하다가 잠이 들었다. 칼과 활 얻은 기쁨에 원수 갚을 생각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더구나 수리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것을 생각하니 억제할 수 없이 마음이 기뻤다. 미륵은 자면서도 벙긋벙긋 웃었다. 서울이라 하여도 한편 구석인 서산마을은 밤이 깊음이 극히 고요하여 벽틈에서 씹씹하는 귀뚜라미 소리나 뒷산에서 이타금 울려오는 쓱턱재 소리도 미륵의 고난 잠을 깨우지는 못하였다. 문 밖에서 자박자박 사람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륵아 하고 문을 방긋이 연다. 미륵은 어슴풀에 들었던 잠을 깨어 일어나 바라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입에 칼을 문 젊은 여인이다. 칼날이 반이나 입속으로 들어가고 칼자루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른다. 미륵은 무서워서 몸을 피하여 그 칼 빼놓아요 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흔들며 이 칼은 너밖에 뽑을 사람이 없다. 내 아들아 하고 손을 내밀어 미륵의 머리를 만지려 한다. 미륵은 그 손을 피하였다. 미륵은 눈으로는 칼문 여인을 보면서도 몸으로는 한편 구석으로 피하면서 그 칼 뽑아요 뽑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 제 소리에 놀라서 꿈을 깨었다. 꿈을 깨는 대로 벌떡 일어나서 환한 문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는 짤짤 신 끄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찬 땀이 흘렀다. 미륵은 한참 동안 정신없이 꿈 생각을 하고 앉았다가 어머니 하고 불렀다. 피 흐르는 칼을 입에 문 어머니의 모양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였다. 미륵은 그 모양을 붙잡으려는 듯이 두 손으로 허공에 내어두르며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는 어머니 내 원수를 갚을게요. 이 칼로 이 활로 어머니 원수를 갚을게요. 하고 벽에 걸었던 환도와 활을 만지어 보았다.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얼굴이 미륵의 눈에서 떠나지를 아니하였다. 닭이 운다. 귀뚜라미도 운다. 미륵은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아침을 먹고 나서 미륵은 활을 메고 환도를 차고 백면 국선의 집에서 나왔다. 너 어디로 가니 하고 백면 국선이 물을 때 미륵은 어머니 원수가 풀어가오 하고 대답을 하였다. 국선은 미륵의 말에 놀라는 양을 보였으나 더 묻지도 아니하고 또 오련 하고 물었다. 못 오죠 하고 미륵은 국선을 바라보았다. 국선은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뿐이었다. 미륵은 국선의 집에서 나오는 길로 문내 물을 건너 향방 없이 서울바닥으로 들어왔다. 오늘이 인삿날이라고 아직 이른 아침이연만은 종로 네 거리에 소복한 사람들이 담을 쌓았다. 미륵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리화리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말탄 군사들이 바쁘게 떼를 지어 달려가고 달려온다. 미륵은 사람 사이를 뚫고 임해전 앞 큰 길을 지나다. 흉륜사 골목을 빠져 반월성 대궐을 향하고 갔다. 가면 어찌할 것은 몰라도 대궐 가까이만 가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한 까닭이다. 미륵은 마침내 대궐 문 앞에 다다랐다.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문에는 대화문이라는 큰 현판이 붙고 산문 중에 가운데 문은 아직도 열지 아니하였다. 열린 두 문에는 큰 활도 빼들고 활을 맨 군사와 뻘건 상모 단창 등 군사들이 지켜서고 가끔 소매 넓은 옷 입은 사람들이 혹은 수레를 타고 혹은 가마를 타고 문턱까지 와서는 탔던 것을 내려 옷을 떨고 고개를 수그리고 슬픈 모 길에는 빨간 황토를 깔아 그 황토 위에 사람의 발자취와 수레바퀴 자국이 난다. 미륵은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가까스로 맨 앞줄에 나섰다. 문을 바라볼 때 그 문은 자기가 맘대로 들고 나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 그 문 안에는 내 아버지의 해골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왜 저 문을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하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느려 가운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진실하는데 아직 안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들을 하였다. 티태골 마마께서 불쌍하시지 하는 소리가 미륵의 귀에 들렸다. 미륵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는 웬 노파 이사민이 지팡이의 턱을 바치고 모여서서 사람들 때문에 아픈 팔아버지도 못하고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애매하시지. 애매하시고 말고. 그게야 큰 마마께서 관성 일관을 깨어서 그렇게 시키신 게지. 하고 한 노파가 지팡이로 땅바닥을 두드리면 다른 한 노파는 그래서 상간마마께서도 나중에는 그런 줄 아시었더래. 그래서 가끔 청년각 연못가를 거니시며 마마마마 하시고 한숨 지시는 것을 국녀들이 여러 번 보았다던데. 하고 그러면 또 한 노파는 용도가기는 살았다지. 하고 둘째 노파가 그럼 왜 처 용도가기 젖들이던 모량아씨가 안고 도망하지 않았어. 그 후에 사람을 놓아서 찾아도 못 찾았지. 에구 그 아기도 사셨으면 벌써 열세 살이지. 그 아기 낳으실 때 집에 서강이 비치고 나시면서 이가 났더라오. 그 이가 살아계시면 가만히는 안 계실걸. 에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들락말락 나미아미 타부를 몇 번 부른다. 그 아기가 살았으면 이번에는 나설 테지. 아바마마 승아 하신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노파가 곁에서 듣고 섰던 미륵을 흘끗 본다. 그러나 미륵의 우스운 꼴을 잠깐 볼 뿐이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한다. 조그마한 아이가 남노한 의복에 재키만한 활을 매고 전통을 지고 긴 환도를 찬 모양은 참 우스웠다. 영덕 아기가 살아계시더라도 연결에 참례를 못하면 못하오. 자식이라도 연결에 참례를 못하면 제사에도 참례를 못한다던데. 하고 한 노파가 또 미륵을 본다. 미륵은 연결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그 말뜻을 알아야 할 것 같이 생각하였다. 연결이 무엇이오? 하고 마침내 미륵이가 물었다. 이 애가 연결도 모르나 니 어디서 왔니? 하고 한 노파가 묻는다. 나 시골서 왔소. 연결이 뭐예요? 어느 시골서? 아주 활량인데? 하고 새 노파는 미륵을 보고 웃는다. 나중에 한 노파가 연결이란 무엇인고 허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날이 되어서 관이 집에서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다. 하고 다른 노파들을 돌아보며 아마 대골에서는 지금 연결을 하시겠지? 한다. 연결해 얼굴도 보고 하고 미륵이 다시 묻는 말에 그 노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미륵은 연결 말을 듣고 아바마마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은 맘이 간절하였다. 더구나 왕께서 뒷태골 마마를 생각하셨다는 아까 그 노파의 말에 미륵은 아바마마를 원망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아버지의 낯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미륵은 사람 사이를 뚫고 대화문을 향하고 뛰어들어갔다. 처음에는 어떤 장난꾼의 아인고 하고 모두 심상이 여기었으나 대골문에 다다랐을 때는 문 지키던 군사가 붉은 상모 단 창으로 미륵의 가슴을 겨누고 이놈 어딜 하고 소리를 질렀다. 미륵은 구라지 아니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부릅뜨고 무험한 버릇을 말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군사들도 우우 달려와서 이놈 어떤 놈이냐 이놈 애꾸누너놈이 하고 미륵을 애워쌌다. 미륵은 허리에 찼던 환도를 쭉 빼어들고 나는 용덕왕자 아바마마 연결에 참배하러 바삐 가는 길인데 내 길을 막는 놈은 이 칼로 베일이라 비켜라 하고 칼을 내어들었다. 문 지키는 군사들은 왕자라는 말에 또 미륵의 위엄과 내두르는 칼에 기운이 줄어서 모두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서 미륵은 대화문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문 안에서 지키는 군사는 칼과 창으로 미륵의 앞을 막았다. 미륵도 칼을 두르며 나는 용덕왕자 아바마마 연결에 가든 길 막는 놈은 이 칼로 하고 호령을 하였다. 이 말에 늙은 군사 하나가 나서며 용덕왕자 시민 표를 하고 손을 내어 밀었다. 미륵은 그 저고리를 안이 가져온 것을 후회하고 잠시 주저하였으나 얼른 손으로 자기의 길을 가리켰다. 군사들은 미륵의 가리키는 길을 보았다. 과연 승하하신 상간마마의 귀와 같이 크다. 그래서 젊은 군사들은 길을 막았던 창과 칼을 거두었으나 늙은 군사는 여전히 길을 막고 표를 보이시기까지 한걸음도 못 들어가시리다.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일면 사람을 내전으로 보내어 용덕왕자라고 자칭하는 애꾸누이가 칼을 두르며 연결 참내로 들어온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때 내전에서는 종정과 대신들이 모여 연결과 인산의 절차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 상대 등 위지는 모든 것을 옛날 우리나라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시중 인홍은 모든 것을 당나라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여 서로 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오 대행마마 승하하실 때 조혼 절차에서부터 다툼이 생겨 석 달이나 끌어온 것이다. 상대 등 위진이 주장하는 바는 비록 상간마마 께서 당나라의 벼슬을 가지시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형식적 예절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 주상의 장례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던 전례대로 즉 임금의 예로 할 것이라 하미오 시종 인홍의 주장은 그것이 옳지 않다. 상간마마 께서는 당나라 벼슬로 되도록 개림주 제군사요 상주국 신라 왕이란 것을 봉작한 직함에 불가한 것이니 옛날 모양으로 무식한 오랑케의 일로 황제여 같이 모든 예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 당나라에서 과거하고 돌아온 최치원도 물론 인홍의 편이었다. 위진은 비록 일국의 제일 높은 상대 등의 자리에 있으나 새로 당나라에 다녀와 당인 모양으로 외자성과 두자 이름을 갖는 무리의 세력을 당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위진은 굴하지 아니하고 당나라법을 주장하는 젊은 벼슬아치를 보면 너희들은 당나라에 가서 살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다. 위진파와 인홍파의 싸움이 가장 격렬하기는 대행대왕의 명정을 모실 때다. 그때 위진은 경문대왕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하고 인홍과 최치원은 당나라 벼슬로 계부의동 삼사 검교대위 지절대도록 계림주 제군사상 주국 신라왕 김응념 이라고 쓰자고 주장하였다. 이날에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만조 제신이 두 패로 갈라 큰 싸움을 하였다. 더구나 새로 당나라에서 돌아온 최치원의 말은 누가 감히 꺾는 이가 없었다. 그때 상대 등 위진은 너희들은 오늘도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 살아라. 우리 신라에는 당나라 사람은 없는 것이 좋다. 하고 얼굴이 주홍빛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그때 태자께서도 아바마마는 신라 임금이시다. 하고 인홍과 최치원을 책망하셨다. 이때 인홍일파도 할일 없이 지고 상대 등 위진의 주장대로 명정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인홍일파는 귀에 있는 때마다 위진과 다투었다. 이날도 모두 상복을 입고 위의를 갖추고 연결과 인산 절차에 마지막 싸움을 하느라고 진시가 지나도록 다투던 판에 용덕왕자라는 이가 연결에 참내하러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왔다. 용덕왕자? 하고 일동은 놀랐다. 그리고 여태까지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잠잠하게 이를 감추었다. 그리고 상대등만 바라보았다. 책임있는 말을 먼저 내는 것보다 상대등이 말을 내거든 만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인 까닭이다. 위진은 곧 빈전으로 들어갔다. 거기 금상마마와 두 분 마마께서 계신 까닭이다. 위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린 금상마마는 낯을 찡그리며 아직도 다투나 진시 가 안 되었나 하셨다. 위진은 황송하여 이마를 마루에 대고 엎드렸다. 그 사람은 당나라로 보내지 못할까 하고 왕은 더욱 불쾌한 빛을 보였다. 위진은 여러 번 이마를 조아린 뒤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입을 열었다. 왕은 위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당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하시었다. 당나라 사람이란 물론 인홍 채치원 등을 가리킨 것이다. 왕은 아직 14살밖에 안 되셨으나 심히 총명이 있으시었다. 위진은 용덕 왕자라고 자칭하는 이가 대궐문에서 대행마마 연결에 참내한다고 야료한다는 말을 아뢰었다. 왕은 용덕 왕자라는 말을 듣고 곁에 있는 어마마마이신 영화마마를 돌아보셨다. 영화마마는 용덕 악이란 말에 까맣게 질렸다. 지금까지도 어디가서 살아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이렇게 대담스럽게 찾아오리라고는 믿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영화마마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시각이 늦는데 하고 아무 말이 없었다. 정화마마가 나서며 용덕 악이가 분명할진데 고투로 오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고 상감과 위진을 보고 짐짓 정화마마는 보지 아니한다. 영화마마의 아드님이 왕이 되시고 당신은 남편마저 잃어버리니 설 곳이 없어 자연 전보다도 영화마마가 미워지는 까닭이다. 정화마마의 말에 영화마마는 왕의 앞에 한걸음 가까이 들어가 어성을 높여 못하오 용덕왕자는 대행마마께서 이손 윤톡의 씨라 하여 죽이라고 명하신 제니언을 이제 다시 용덕왕자라 하여 권레의 들임이 부당하오 만일 윤톡의 씨를 용덕왕자라고 들인다면 내가 물러나겠소 하였다. 왕도 용덕왕자 말을 몇 번 들었다. 그러나 별로 생각해 본 일은 없었고 다만 용덕이가 살았으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라는 말을 기억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부리에 용덕왕자가 왔단 말을 듣고 왕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맘 같아서는 곧 불러들여서 대면이라도 하고 싶건만은 태후마마가 그처럼 야단을 하니 어린 맘에 어찌하면 좋으냐고 묻는 듯이 상대등을 바라보았다. 위지는 뒷대골마마의 아버지의 친구로 그 집 일을 본래부터 잘 알았고 뒷대골마마도 어렸을 때부터 위진이 귀해하던 바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진은 뒷대골마마가 애매한 죄로 원통하게 죽은 줄로 알고 더구나 이손 윤홍의 관계가 있다는 말을 정화마마가 윤홍을 미워하는 데서 나온 모함인 줄 잘 안다. 윤홍이 무슨 일로 내전에 들어왔을 때 평소에 윤홍의 인물을 못 잊어하던 정화부인이 윤홍을 끌었으나 듣지 아니한 원형으로 그 형님되는 영화마마에게 애매한 소리를 일러 바친 것이다. 영화마마는 뒷대골마마를 해치기 위하여 윤홍까지 끌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뒷대골마마가 칼을 물고 돌아가신 뒤에 곧 왕은 윤홍을 죽이려 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윤홍은 습흥 개흥 두 아우와 더불어 이 영화마마를 패하여 한다고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삼형제가 다 종로에서 오사를 당하여 죽었다. 그 후에 위진이 뒷대골마마와 윤홍이 애매한 것을 왕께 말하여 여러 원혼의 원망을 풀려하였으나 후안이 무서워 아직까지도 발설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용덕왕자가 왔으니 이때를 타서 여러 사람의 원통한 일을 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위진은 왕께 여쭈었다. 여쭈옥기 황송하오나 용덕왕자 일은 만민이 다 원통이 여기는 바오니 이때에 성덕을 베푸시어 패하께서 형제로 대면하옵시고 뒷대골 마마와 윤홍의 원통한 혼을 위로하시는 것이 지당하온 줄로 아래오 하였다. 이 말에 태우는 발을 동동 구르고 위진을 향하여 물러나라 늙은 것이 무슨 망령된 소리를 하노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위진은 왕의 학요가 내리기만 기다리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태우는 왕을 보고 위진 상대 등은 나를 사람을 모아만 요망한 사람으로 아는가 때때로 우리 형제를 해치는 말을 하노 하였다. 왕은 아직도 말이 없다. 위진은 한 번 고개를 들어 왕을 보고 다시 엎드려 임금은 하늘의 해오니 만민이 다 바라보는 바오니 용도광자의 원통한 뜻을 푸시오미 백성을 화하는 일이 옵니다. 하고 또 한 번 정성으로 가나였다.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할 때 태우는 다시 팔을 구르며 상간마마는 간신 위진을 내려 내 앞에서 목을 베지 못하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정화마마 다시 입을 열려 할 때 영화마마는 너는 물러가 있으라 하고 악을 쓴다. 왕은 이윽히 생각하더니 위진을 보고 물러나라 즉각으로 연결 지내고 인삼 모시라 하고 하교를 내렸다. 용덕왕자는 어찌 아오리까 하는 위진의 말에 왕은 다시 본부 있기까지 물러 있으라 하되 야료 있거든 잡아 가두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뭇잎 떨어지는 바깥을 바라보신다. 미륙이가 군사들과 한바탕 승강하고 있을 즈음에 금성 태수 중화선 왕룡이 인내하는 길에 이 고아경을 보았다. 왕룡은 수상히 여겨 웬일이냐 하고 군사들어 물었다. 미륙의 앞을 막던 늙은 군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손으로 미륙을 가리키며 이 아기가 용덕왕자라 하우고 연결에 참내한다 하와 야료를 하우 하고 아래였다. 이마를 듣고 미륙을 물끄러미 보던 왕룡이 미륙 앞에 꿇어 엎드리며 용덕아이오 니까 하고 물었다. 미륙은 시근시근 하며 하고 대답한다. 왕룡의 금으로 아로색인 오동 한도가 미륙의 눈에 띄었다. 왕룡은 한 번 더 절하며 금성태수 중화손 왕룡이 현신이오 한다. 금성태수 왕룡은 한주 도독망에 오른 사람이오 상대 등 위진이 극히 사랑하는 바다 풍채 좋고 말 잘 타기로 이름 높으며 더욱이 칼을 잘 쓴다 하여 왕칼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왕룡도 위진과 같이 나라의 날로 어지러워지는 것을 개탄하고 어찌하던 두 분 마마와 이농의 무리를 물리치고 나라의 운명을 한번 새롭게 해볼까 하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다. 왕룡은 금성태수로 간지 3년에 정병 1만을 기르고 군량과 맞춰도 3년 쓸 것은 장만하였고 그 때문에 조정에서는 왕룡이가 역심을 품었다는 말까지 수근수근하게 된 사람이다. 이러한 왕룡이 미륵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지금까지 길을 막던 군사들도 하나씩 둘씩 왕룡 모양으로 땅에 엎드렸다. 왕룡은 일어나 미륵의 오른편 팔을 두 손으로 붙들어 부액을 하고 내전을 향하여 들어갔다. 묵묵히 지키던 군사도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의 빈전에서는 큰일이 생겼다. 태후는 왕께 메어 달리어 즉각으로 위진의 상대등을 면하고 이농으로 상대등을 삼지 아니하면 목숨을 끊는다고 몸부림을 하였다. 왕이 여러가지로 말하나 듣지 아니하고 위진의 목을 베기 전에는 살지 아니한다고 악을 썼다. 정화마마는 자기를 빈으로 대접하려던 이농이다. 상대등이 되면 자기도 죽어버린다고 야단을 하였다. 황악이며 만공주는 곁에서 울었고 근심하는 신하들은 먼 발치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왕도 하릴없이 상대등 위진과 시중 이능을 파직하고 태후의 뜻을 받아 즉각으로 이손 위홍을 상대등으로 하시고 대하손 예검으로 시중을 하셨다. 대내에 대내에 모였던 만조 백관은 인삿날 갑자기 정변에 눈이 휘둥그레 지었다. 파직되는 길로 전 상대등 위진은 태우께 불경하였다는 죄로 옥에 내리오고 전시중 이능은 집에 안치하라 하시는 정교가 내렸다. 이능은 왕께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신 까닭이다. 새로 상대등이 된 위홍은 본래 태우와 좋지 못한 말이 있던 사람이다. 태우의 내명을 받아 위홍은 용덕왕자를 잡대 만일 그를 도호하거나 도망케 하는 자는 용덕왕자와 같이 벌하리라는 엄명을 내리었다. 위홍은 나라의 정권이 태우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태우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이다. 예겸은 어진 사람이었으나 위홍의 매부였다. 미륵이 왕룡의 부액을 받아 거의 내전문에 타달았을 때 한때 군사가 문 뒤에서 달려나와 이놈 섞어라 소리를 치며 미륵과 왕룡을 애웠었다. 왕룡은 군사들을 향하여 누구신 줄 아느냐 용덕 아기시다 하고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군사들은 벌써 위진이 파직을 당하고 위홍이 상대 등이 된 줄을 알기 때문에 왕룡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왕룡에게 육박하였다. 왕룡은 형세가 그른 줄 깨닫고 칼을 빼어 달려드는 군사 며칠 베고 미륵을 앞세우고 일변 따르는 군사를 막으며 대궐 북문인 현무문을 향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현무문에는 벌써 복병이 지키고 있다가 미륵과 왕룡을 엄습하였다. 왕룡은 현무문에서 복병이 내다름을 보고 미륵을 돌아보며 금성태수 저 군사들과 싸우는 동안에 악인은 도망하시오 하고 칼을 들고 복병을 향하여 나가며 너희들 금성태수 왕룡을 아느냐 하고 시살아였다. 미륵은 늙은 은행나무 뒤에 숨어서 전통의 살을 빼어 복병을 향하여 쏘았다. 한 살이 한 군사를 꺾으렸뜨리나 전통의 살은 몇 개 안 남고 군사는 수없이 많았다. 미륵은 있는 대로 다 쏘아 십여명을 거꾸로 뜨리고는 남은 살 하나를 메어 내전을 향하여 들여 쏘았다. 그 살은 푸르르 날아 바로 해와전 뒷기둥에 박혀 몸을 푸르르 떨었다. 그리고는 미륵은 왕룡이 군사들을 유인하고 빈곳 쪽으로 치우쳐간 틈을 타서 현무문을 빠져나와 새길로 돌아 달아나버렸다. 이 일 때문에 오시나 지나서야 겨우 인산이 대걸문을 떠났다. 용도강자가 왔다. 대고란에서 싸움이 났다. 금성태수가 반하였다. 하는 소문이 상안에 퍼지자 모였던 백성들은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수근수근 들먹들먹 하였다. 혹은 불원에 큰 난리가 벌어지리라 하여 달아나는 이도 있고 혹은 용도강자가 병법이 신통하여 단신으로 능히 대고란에 있는 군사를 당하고 임금이 되시리라는 등 되었다는 등 별별 소문이 다 돌다가 마침내 영여 뒤에 나오셔야 할 왕이 아니 나오시는 것을 보고는 더구나 백성들 사이에 의심이 많았다. 해화전 뒷기둥에 살이 박힌 것이며 용도강자와 왕룡이 문 지키던 군사를 다 죽이고 도망하였다는 말에 대고란은 물끌듯 하였다. 대후는 상대 등 미홍을 명하여 새 영문 군사를 풀어 용도강자와 왕룡을 잡으라고 하였으나 마침내 잡지 못하고 북문으로 들어오는 백성의 입으로 어떤 장군 하나가 혼자 말을 타고 북으로 달아났단 말을 듣고야 비로소 왕룡이 장안에 없는 것은 다행이여니와 용도강자에 간 곳을 몰라 대후는 발을 구르고 사람들은 겁을 내었다. 그저께 수리제에서 팔 잘 쏘던 애꾸눈이가 용도강자이다 하고 다 알게 됨에 더욱이 대골 안에서는 근심이 되어 왕께서는 옥체민영하시다는 핑계로 행행이 없으시기로 결정을 하고 일어노라고 오시가 지나서야 인산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인산 행렬이 장안태로로 나아갈 때에도 뒤에 따르는 대관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참새 한 마리가 휘나라 지나가도 이것이 용도강자의 살이나 아닌가 하여 고개를 흠짓하고 공작터 능에 다다른 뒤에도 어디서 용도강자의 살이 나오지 아니하는가 하여 사람들은 힐끗힐끗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침내 용도강자의 살은 날아오지 아니하고 말았다. 인산에 참내했던 사람들은 저녁때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휴 하고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잠깐 마음을 놓은 뒤에는 다시 새 무서움이 생겼다. 왕융이가 금성 정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치러 들어오면 어찌하나. 용도강자가 수없는 살을 가지고 와서 장안으로 쏘아 들여보내면 어찌하나. 그중에도 대골 안에서는 더욱 무서움이 많았다. 용도강자의 무서운 살 대골 기둥에 박혀 부르르 떨던 살이 눈에 보이어 국녀들은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하였다. 태백산 미륵은 천신만고로 서울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애꾸눈이를 잡으라는 영이 내려 애꾸눈이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붙들려가는 판에 미륵은 며칠 동안을 낮이면 산에 숨고 밤이면 정처없이 북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려다가는 마침내 붙들린 근심이 있으므로 미륵은 한 꾀를 생각하였다. 미륵은 활과 활도를 거저게 싸고 짊어지고 지팡이 하나를 짓고 아주 장님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사람 없는 것에서는 한눈을 뜨고 가다가 사람이 오는 기척이 있으면 곧 한눈을 마저 감아버리고 지팡이로 길을 찾았다. 이 모양으로 동네마다 밥을 빌어먹으며 며칠을 가서 태백산 동구에 다다랐다. 미륵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 늙은 소나무 뿌리를 베개삼아 한잠을 자다가 솔솔 부는 깊은 가을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져 굴러다니는 소리에 잠이 깨니 벌써 석양이다. 몸뚱이에 검은 점 박힌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에 물고 뛰어오다가 미륵을 보고는 오뚝 서서 길단 꼬리를 흔들었다. 미륵은 다람쥐 모양으로 마른 보습나무 밑을 헤치고 쓰디쓴 도토리를 한바탕 주워먹고 나서는 쫄쫄쫄 물소리 나는 데를 찾아 넓적 엎드린 주린배를 찬물로 채웠다. 물을 먹고 나서는 또 이리기웃 저리기웃 도토리를 주워먹으며 돌아다닐 때 어디서 이놈아 웬 놈이냐 하는 소리가 들린다. 미륵은 깜짝 놀라 둘러보니 웬 중 늙은이 하나가 연아문 살된 상재를 데리고 오다가 지팡이로 턱을 바치고 서서 쉰다. 미륵은 얼른 소경 모양으로 지팡이를 내어두르며 길 가던 해요 하였다. 길 가던 놈이 길은 안 가고 거기서 무엇을 해? 배가 고파서 도토리를 주워먹어요. 이놈아 도토리를 주워먹으면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겨울을 나? 다람쥐 먹을 건 놓고 먹어요. 미륵의 말에 중은 껄껄 웃었다. 미륵은 여전히 소경 모양으로 두리번두리번 하며 지팡이를 내어둘렀다. 그것을 보고 어린 상재가 깔깔 웃으며 제가 장님 이아요 한다. 미륵은 옳다 되었다 하고 속으로 기뻤다. 그러나 미륵이가 거의 다 길에 나왔을 때 중이 지팡이를 들어 미륵의 머리를 딱 붙이며 하 이놈아 어른을 속이고 미륵은 한 손으로 얻어맞은 데를 만지며 아니요 정말 소경이요 하였다. 소경이 도토리를 주어 이놈 니가 애꾸눈인 줄 내가 다 아는데 미륵은 자기를 붙으려는 사람이나 아닌가 하여 머리가 쭈뼛 타였다. 그러나 중은 말을 이어 요사이 용도 왕자 잡노라고 애꾸눈이 잡는다니까 너도 용도 왕자를 알아볼까 봐서 그 놈 니까진 놈을 누가 용도 왕자로 알아 하고 중은 지팡이 끝으로 미륵의 눈가를 찌르려 한다. 미륵은 안심하고 선한 눈을 번쩍 떴다. 그 눈은 석양빛을 받아 반짝 하였다. 참말 애꾸눈일세 하고 어린 상재가 주아라고 웃는다. 눈뜬 미륵을 보고 중은 뚱뚱한 배를 흔들고 가늦한 눈을 감고 한참이나 유쾌한 듯이 웃더니 어찌할 줄을 몰라서 멀뚱멀뚱하고 섰는 미륵을 보고 너 어디 사는 아이냐 하고 귀여운 듯이 묻는다. 나 저 수리제 살아요 이름은 무엇인고 애꾸눈이고 이름 좋다 하고 중과 상재는 또 한바탕 웃는다. 이때 어디서 꽝꽝 하고 쇠북소리가 울려온다. 중은 울려오는 쇠북소리를 듣고 얼른 웃음을 그치고 합장하고 쇠북소리 오는 편을 향하여 여러 번 절하고 입으로 무엇을 중얼거리고 어린 상재도 늙은 스님 하는 대로 조그만 두 손뼉을 마주대고 고깔 쓴 머리를 굽혔다 들었다 한다. 미륵은 우두커니 그것을 보고 있었다. 늙은 중에 반들반들한 머리에 떡갈나무 잎 하나가 떨어져 미끄러져서 먹물들인 칙배 장삼 등으로 굴려 내린다. 수없는 금화살 같은 저녁볕이 잎 떨어진 나무 사이를 뚫고 서에서 동으로 가로 달아난다. 쇠북소리는 그치였다. 웅웅하는 나무 누름이 고요한 수풀 속에 갈 길을 잃고 헤맨다. 미륵은 문득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고 서름이 생겼다. 며칠 동안 도망해 다니기에 정신을 못 차려 미처 생각할 새 없던 기억이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미륵은 다른 곳을 보는 듯 고개를 돌려 흘러나오는 눈물을 얼른 주먹으로 씻어버렸다. 꼭 원수는 갚고야 만다 하고 미륵은 이르락 물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중은 예불을 마치고 한 번 크게 기침하여 가래를 뱉어버리고 다시 능글능글 웃으며 그래 부모 계시냐 하고 미륵에게 묻는다. 다 돌아갔어요 하고 미륵은 코를 풀었다. 미륵은 아바마마를 생각하고 입에 칼을 물고 꿈에 오셨던 어마마마를 생각하고 떨리는 몸을 억지로 눌렀다. 그러면 어디로 가 하고 중이 또 묻는다. 밥 얻어 먹으러 가요. 어디로 아무데나 중은 물끄러미 미륵의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여전히 능글낭글하게 너 우리 집 가련 우리 집에 가서 불 띄워주면 밥은 먹여주마 하고 웃는다. 미륵은 서슴지 않고 가요 하고 대답하였다. 중은 또 웃으며 너 이놈 눈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밤낮 한 아궁에 만 아궁이 둘이다. 미륵도 웃으며 두 아궁이 아니라 스무 아궁이라도 떼요. 나무만 대면 떼기는 내가 떼요. 하고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부지깽이 삼아 길에 깔린 많은 나무를 한편으로 밀었다. 중이 그것을 보더니 허 그놈 풀을 곧잘 떼겠다. 그렇지만 너무 쳤때면 밥은 눕고 장판은 타는 법이다. 하고 껄껄 웃는다. 눈눈 냄새 나면 얼른 불을 물리죠. 하고 미륵은 부지깽이로 마른 나뭇잎을 제 앞으로 끌어당겼다. 눈눈 냄새가 날 때 불을 물리면 안 눕겠다. 어리석은 놈 같으니. 그러면 아주 태워버리죠. 그럼 웃은 놈 있세. 어서 가자. 하고 중은 걷기를 시작한다. 상세 상세 미륵도 뒤를 따른다. 중은 길을 가면서 뒤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혼자 웃어가며 이놈 장판을 눌렀다 봐라. 니 껍질을 벗겨서 넣을 테다. 하고 뚱뚱한 몸을 이질이질한다. 내 껍질이 누르면 그 다음에는 스님 껍질을 벗겨서 바르죠. 하고 미륵이가 상세를 보고 눈을 꿈쩍하였다. 이 말에 중은 우뚝 서서 뒤를 돌아보더니 미륵의 웃는 애꾸눈을 보고 또 하하하 웃으며 허 그놈 앙큼한걸 아무려나 내 껍질이 눕거든 얼른 냉수나 떠다 쳐라 이 앙큼한 놈 다 보겠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낙엽이 부걱부걱하는 길로 고개를 얹고 시내를 건너고 산 모퉁이를 돌고 침침한 수풀속을 들락드락하여 마침내 병목같이 된 좁은 모퉁이를 돌아서니 큰 절의 지붕들이 질퍼니 보인다. 이것이 태백산 세달사라는 절이다. 미륵은 중과 상제를 따라 절 법당 앞을 지나 만나는 중들에게 애꾸눈 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방전 모퉁이에 있는 초막으로 들어갔다. 초막 일강문에는 보강암 이라는 흰 바탕에 파란칠한 현판이 걸렸다. 미륵은 그 중에 한 초막에서 불을 떼어주고 있게 되었다. 그 중에 이름은 허담이라고 하는 젊은 중들은 그를 이근스님이라고 불렀다. 허담의 얼굴이 붉고 눈썹도 없고 머리도 홀떡 벗어진 것이 마치 삶아낸 중 같다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지은 것이다. 이근스님 하고 장난꾼의 젊은 중들이 부르면 곧잘 왜이야 하고 대답을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이놈들 하고 성도 냈었다. 그러나 이근스님은 좀처럼 성냄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평생 그 갸릇한 눈을 빙긋빙긋 웃고 젊은 중들을 보고는 농담하고 웃기를 좋아하였다. 가끔 중으로 입에 담지 못할 추한 소리도 하였으나 그는 일생에 계집을 접해본 일이 없다고 누구나 허락한다. 이 스님은 날마다 별로 경을 읽는 모양도 아니 보이고 그렇다고 참선을 하는 모양도 안 보이고 그저 웃고 농담하고 산으로 돌아다니고 무엇보다도 낮잠 자기를 좋아하였다. 아침 먹고 나서 한바탕 떠들다가 목치마나 베고 누우면 낮이 되거나 저녁때가 되거나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세달산은 큰 절이라 중이 오륙십명은 되었고 날마다 들고 나는 객승도 일이십명은 되었다. 그러나 이근스님은 누가 오거나 말거나 도무지 아랑곳 아니하고 젊은 중들과 장난하기로 세월을 보내는 듯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공경이나 대접은 못 받아도 그를 미워하는 이는 없었다. 다른 중들 같으면 이만한 나이면 권속도 여러 사람 되렸만은 지렁이라는 별명 듣는 어린 상재와 미륵과 둘밖에 없었다. 그동안의 상재도 여러 사람 정하였으나 어린 것을 길러서 낯살이나 먹게 되면 대개는 달아나버리고 어떤 놈은 돈품가는 세간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버리고 좀 똑똑하고 글자나 말마디나 하는 놈은 다른 중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한다. 달아나거나 빼앗긴 데야 별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빚도 없고 만일루가 동정하는 말을 하면 나무하미 탑을 다 인연이여 인연 하고 웃어버린다. 이번에도 밥 지어주던 놈이 달아나서 며칠 동안 익은 스님이 손수 밥을 짓고 불을 떼던 판에 마침 미륵을 보고 붙들어온 것이다. 미륵은 지렁이와 함께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방과 마당을 쓸고 밤이면 막대기 스님이라는 팔십이나 넘은 귀머거리 노우스님께 경도 좀 배우고 또 이따금 범패도 배웠으나 대개는 둘이서 장난으로 세월을 보냈다. 익은 스님이 낮잠들기를 기다려 미륵은 화를 들고 지렁이는 환도를 들리고 산으로 올라가 새도 잡고 토끼도 잡았다. 지렁이는 나이 어리나 심이 날래고 기운이 있어서 칼을 뺏어들고는 토끼나 너구리를 따라가서는 기어이 잡고 말았다. 더구나 겨울이 되어 눈이 오면 두 아이는 익은 스님 잠들기를 기다려 불이 나게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미륵이가 화를 쏘아 잡은 것 지렁이가 칼로 쳐 잡은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놓고 구워서 배끗 쳐먹었다. 물론 절로 가지고 오면 살생이라고 야단이 날 것이다. 가끔 이놈들 어디 갔었어 하고 스님께 꾸중을 들을 때도 있었으나 별일은 없었고 한 번은 스님이 이놈들아 웬 노린내가 이리 나니 하고 코를 킁킁하였으나 그만하고 말았다. 허담집에 간 지 한 달 만에 미륵도 머리를 까고 중이 되었다. 막대기 스님이 웃으며 미륵 떨어 내 스님은 익은 중이니 너는 선중이라고 하려 무나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미륵은 자칭 선중이라고 하였다. 지렁이라던 상재도 소허라고 이름을 지었건만은 그 이름을 지어준 허담스님조차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지렁아 하고 불렀다. 미륵이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꾸야 하고만 부르고 선중이라고 점잖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나 선중이란 것은 선중 이라는 뜻인 줄 알게 된 뒤에는 모두 재미있다고 해서 선중아 하고 불렀다. 그러나 익은 스님은 자기가 지어준 태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한 해 이태 지나갈 선중의 장난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 비록 나이 많은 중이라도 자기 맘에 틀리면 곧 들이대고 그리고도 맘에 차지 아니하면 두들기기도 하였다. 한 번은 노전중이 자기 덜어 재올리러 온 시주집 처녀를 따라다녔다고 빈정되는 소리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그 노전중을 당그렇게 들여다가 논구덩이에다가 거꾸로 박고 절구질을 하여서 사중이 크게 소동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선종은 그렇게 발끈발끈 성을 잘 내는 삶은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는 장난을 하고 사람에게 친절하였다. 다만 선종이 참을 수 없는 없냐고 빈정되는 이것과 교만한 것과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는 선종은 얼굴이 주옹빛이 되고 숨이 식은 거리고 팔을 부르 걷고 이놈! 내가 너를 죽일란다! 하고 대들었다. 이런 때는 잘못한 편이 얼른 비는 것이 상책이었다. 에이, 고운 같은 놈! 에이, 소 같은 놈! 하고 한 번씩 혼난 중들은 슬슬 피해가면서 선종이 못 들이리만큼 원망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선종은 약한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동정이 깊었다. 세 달 사 수많은 중들 가운데 좀 젠치 않은 큰 중들은 대개 선종에게 한두 번씩 혼이 났어도 좀 못난 듯한 중이나 약한 중, 어린 중들은 선종에 무슨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혹은 선종수님 혹은 애꾸수님 하고 선종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선종이 그 하소연을 들어보아서 이치가 그럴듯하기만 하면 마치 제 일이나 되는 듯이 분 낼 때는 분을 내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음, 해내주마! 하고 남의 싸움이라도 가로막았다. 이 모양으로 선종은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는 상재도 없고 돈도 없는 중이 병이 나면 밤을 새워가며 병구원을 하노라고 약한 중이 강한 중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원수를 갚아주노라고 늘 바빴다. 이러하기 때문에 세 달 사 중들이 선종을 미워하기도 하면서도 일변으로는 무서워하고 또 존경도 하였다. 그래서 누가 감히 선종을 건드리지 못하고 선종을 보면 힐끗힐끗 견눈질만 하고는 슬슬 피하였다. 선종에게 혼이 난 중들은 억울한 김에 선종의 스님되는 허담스님께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면 허담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헤헤 선종은 미륵불이라네. 모든 백성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려고 오신 미륵불이요. 하고 웃어버렸다. 스님이 자기를 미륵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선종은 마음이 솔깃하였다. 자기의 암형이 미륵인 것도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또 유모의 말에 뒷대골 마마가 미륵불을 꾸며보고 자기를 낳았다고 하던 말도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듯 하였다. 오냐 내 어머니의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하여는 천하사람의 억울을 풀자. 선종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괴용한 놈, 모든 남을 해치는 놈, 모든 불이한 놈, 모든 젠치하고 남을 못 견디게 구는 놈을 모조리 대가리를 파서버리자 선종의 맘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다. 선종이 이 20세가 넘어서부터 가끔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느냐를 사람들이 보았다. 그는 세 달 사이 들어온 지 5, 6년에 어머니의 원수도 잊어버리고 장난에 미쳐 얼음얼음 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또 남아가 20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싸움이나 하고 지나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였다. 더구나 자기보다도 세 살이나 나이 어린 소호가 힘써 글공부를 하고 밤이면 몰래 모양을 볼 때 더욱 부끄러웠다. 대체 지렁이는 밤마다 어디를 가는고? 선종은 이것이 알고 싶었다. 백의 국선 하룻밤은 선종이 잠을 이루지 아니하고 서호의 거동을 지키었다. 익은 스님이 잠이 들어 코를 골기 시작할 때에 소호는 가만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선종도 가만히 일어나서 소호의 뒤를 따랐다. 소호는 사방을 휘휘 둘러보더니 사람이 없는 것을 본 후에 상봉으로 가는 길로 올라갔다. 별들이 깜빡깜빡하고 부엉이가 울고 이따금 혹은 왼편에서 혹은 오른편에서 산 짐승들이 놀라서 뛰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에는 호랑이 눈인 듯한 불이 번쩍번쩍하는 양도 보인다. 이 모양으로 얼마를 올라가서 한 모퉁이를 돌아서니 쾅쾅쾅 내려찢는 폭포수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대왕폭포라고 일컫는 폭포다. 선종은 살살 소호의 뒤에 따라오다가 오뚝 서서 가만히 솔폭이 뒤에 몸을 감추었다. 소호는 폭포 앞에서 옷을 활활 벗고 폭포물에 몸을 씻는다. 그리고 나서는 또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나서 담벼락같이 깎아세운 벼렛길을 올라간다. 선종도 따라 올라갔다. 나무속 산 꼭대기를 타 올라가서 소호는 잠시 바위에 앉아 쉰다. 선종은 한 연암은 걸음 대리만큼 가까이 기어가서 또 한 바윗돌 뒤에 숨었다. 소호는 이윽고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부시와 부시돌을 내어서 치기를 시작한다. 딱딱 소리가 날 때마다 빨간 불똥이 이리로 저리로 휘밉게 흩어져 떨어진다. 얼마만에 부시깃에 불이 빨갛게 댕기고 거기서는 연기가 물씬 물씬 올라간다. 소호는 바위 밑에 쌓았던 마른 칙 백향가지와 마른 풀을 베어 부시깃에 붙은 빨간 불을 대고 후후 불었다. 무엇에나 약고 규모 있는 소호의 행동을 선종은 무척 부러워하였다. 이윽고 불이 향나무까지에 붙어서 첫 불길이 펄떡하고 구부러진 붉은 혀끝을 내어둘렀다. 알맞추어 부는 첫 가을바람에 불이 일어 순식간에 불길이 활활 피어오른다. 어둠 속에 붉은 불기둥이 하늘에 오르려고 애쓰는 듯 하였다. 선종은 일찍 지렁이라는 별명을 듣던 소호가 그처럼 엄숙하고 위품있고 웅장한 양을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그가 얼굴과 가슴에 불빛을 탐뿍 받아가지고 북력을 향하여 합장 배려할 때에 소호는 마치 거룩한 중도 같고 도사도 같았다. 선종은 너무도 놀라워서 숨이 막힐 듯 하였다. 평소에는 자기에게 놀려 이래라 하면 이리하고 저래라 하면 저리하여 못나디 못나던 지렁이가 저렇게 위풍이 늠름한 대장분주를 선종은 몰랐다. 소호가 매양 공부에 힘을 쓰고 말이 적고 꾀가 많고 한 것은 보았다. 그저한 못난이로 알아왔던 것이다. 선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달사 중들은 다 소호를 지렁이 지렁이 하고 못난이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과연 그 얼굴이 까무잡잡한 것이라든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몸이 가늘고 키가 늘씬한 것이라든지 말이 분명치 못한 것이라든지 남이 아무리 못견디게 굴어도 모르는 채 못들은 채 하는 것이라든지 누가 보아도 못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선종이가 어디서 온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으로 지렁이의 일도 아는 이가 없었고 또 누가 그리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렁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선종은 바위 뒤에 숨어서 더욱 유심하게 소호를 바라보았다. 소호가 북력을 향하여 수없이 합장 배려할 때 난데없는 흰 도포 입고 오각건을 쓴 노인이 붉은 얼굴에 흰 수염을 날리고 나타난다. 그 노인이 나타나자 소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넓적 꿇어 엎드린다. 그 노인이 일어나거라 할 때에야 비로소 일어난다. 노인은 불붙은 왼편 바위 위에 걸터 안고 소호는 그 앞에 두어 걸음 떨어져서 꿇어 앉는다. 노인은 이윽히 소호를 내려다보면서 네가 과연 뜻을 세웠느냐 하고 엄숙하게 묻는다. 불길이 한 번 춤을 춘다. 소호는 공손히 고개를 들어 노인을 우러러보며 그 조그마한 눈을 깜빡깜빡하며 네 뜻을 세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노인은 다시 내 세운 뜻이 무엇이냐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네 몸의 안락과 보기 영화를 누리려는 사욕이 없느냐 없습니다. 언제부터 없느냐 다시 그러한 사욕을 아니가지기로 어떠한 맹세를 하겠느냐 이 말에 소호는 좀 주저한다. 노인은 소호가 주저하는 양을 이윽히 보더니 장생을 건지려 할 때에 하늘이 너를 도와 네 칼이 부리를 배려니와 사욕을 채우려 할 때에 하늘이 너를 버려 네 칼이 네 살을 배리라 이제 나라에 어지러워지어 장생이 건져줄 이를 차주되 하나도 나서는 네가 없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와 요기가 하늘에 찼으니 반드시 오래지 아니하여 천하가 물 끓듯하고 사람이 삶일 듯 하려니와 이때의 장생을 도탄에서 건지리가 누구냐 이제 네 얼굴을 보니 비록 지혜와 용맹이 있으나 의와 어짐이 부족하구나 의 없으면 네 지혜와 용맹이 불의를 크게 할 것이오 어짐이 없으면 백성이 네게 오래 붙지 아니하리라 내 이 장생을 도탄에서 건질 사람을 찾아 삼국을 두루 돌았거니와 만나지 못하고 이제 너를 만났수되 너 또한 의와 어짐이 넉넉지 못하니 슬프다 이 나라를 어이하여 이 창생을 어이하랴 아 하늘이 무심함이냐 이 백성이 죄 많고 복이 없으미냐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한숨을 쉰다 소호가 한 번 더 일어나 절하며 스승이시여 소자를 버리지 마시고 소자에게 창생을 건질 도략과 재주를 주옵소서 하고 무수히 이 말을 조아렸다 도략과 재주? 하고 노인은 불쾌한 듯이 낯을 징그리더니 네 구하는 것이 도략과 재주냐 장생을 건질 길이 도략과 재주에 있는 줄 아느냐 빨리 나는 재주는 세만한 이었고 빨리 뛰는 재주는 이리와 범만한 이었고 변화 난칙하기는 고름만한 이었고 눈에 안이 보이고 자치 있기는 바람만한 이었고 청길 물속으로 말리의 바다를 가기는 고기만한 이었거늘 사람이 무슨 재주를 배우려는고 재주로 장생이 건져지고 도략으로 나라이 편안할진데 무슨 근심이 있으랴 나라와 장생을 건지는 것은 도략도 재주도 아니오 네 맘이니라 의와 어짐이니라 나라이 어이하여 어지럽고 백성이 어이하여 도탄에 드는고 의 없고 재주 있는 이 많음으로 됨이니라 하고 일어나 도포 소매를 한 번 후리치니 문득 붉은 구름이 산을 싸고 또 한 번 후리치니 일진 광풍이 불어와 그 구름을 다 걷어버린다 그동안 이 실로 순식간이었건만은 전번 만화가 일어난 듯하다 소호는 스승님을 부르고 땅에 엎어지고 선종은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네 지혜를 버리고 의의를 배워라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은 문득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선종은 곧 뛰어나가 그 노인을 붙들려 했으나 미처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살그머니 일어나 소호보다 먼저 집으로 내려와 아무 일도 모르는 채 하고 자리에 누웠다 이근 스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자다가 잠깐 코골기를 그치고 돌아 눕는다 이윽고 소호가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와 선종의 곁에 눕는다 선종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노인의 말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은 다 자기를 위하여 하여준 말과 같이 생각하였다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은 도탄 중에 들어 건지어 줄 일을 기다린다 의로서 백성의 마음을 끌고 어짐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잡아맨다 그것은 과연 옳은 말이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이다 하고 속으로 으쓱하였다 이튿날 선종은 아무것도 아는 채 아니하고 소호의 하는 모양만 주목하였다 소호는 그날 종일 매우 괴로운 모양이다 밤에 익은 스님이 잠이 들고 소호가 가만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선종도 따라 일어나 나갔다 선종은 소호의 눈에 안 띄우리만큼 뒤를 따라서 어젯밤에 가던 길로 가다가 폭포로 넘어가는 등성이에서 소호야 하고 불렀다 소호는 깜짝 놀라 우뚝 선다 선종은 얼른 뛰어가 소호의 손을 잡았다 예전 같으면 이 녀석 어딜 가 하고 뺨이나 한 개 붙일 것인데 그리 아니하고 소호야 너 어디 가니 하고 정답게 물었다 소호도 선종의 행동이 정과 다름을 보고 저기 안심도 되었으나 자기의 비밀을 말할 수 없으므로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언니 내가 여기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하고 되물었다 선종은 소호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내 밤마다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알기는 알지만은 네 입으로 하는 말을 듣고 싶다 너와 나 사형사제로 십여 년이나 같이 자랐으니 사생이라도 같이 해야 할 터인데 서로 속여 쓰겠느냐 어디를 밤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말을 해라 하고 어둠 속으로 선종의 애꾸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인다 소호는 처음에는 선종을 속이려 했으나 선종이 말하는 눈치가 자기를 몇 번 따라와서 모든 일을 다 아는 듯함으로 속일 수가 없었다 이 좋은 스승을 자기 혼자 가지고 혼자만 배우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을 뿐더러 장차 천하를 얻으려 하여도 거추장거리는 다른 인물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선종과 같이 뛰어나는 힘과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이러한 스승에게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할 수 없이 소호는 선종에게 대강 말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쪼록 그 스승이라는 이가 그리 신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 부언하여 아무쪼록 선종의 마음을 끌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다 선종은 물론 소호의 야근 속을 다 아니 별로의 눈치도 아니하고 둘이 같이 목욕한 뒤에 둘이 같이 산을 올라갔다 이로부터 선종과 소호는 백의 국선에게 대하여서도 사형사제가 되었다 백의 국선은 항상 소호더러는 사욕을 벌이기를 말하고 선종더러는 계집과 허욕을 삼가기를 말하였다 그리고 더욱 힘있게 너희 둘은 다투지 말고 합심하여 장생을 건지라 높은 자리를 바라지 말고 장생을 건지기를 바란다 너희 둘은 다투지 말고 하나이 되라 다투어 갈리면 둘이 다 다른 하나에게 망하리라 하고 선종과 소호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기를 훈계하였다 이로부터 3년 동안 선종과 소호는 날마다 백의 도인에게 병법과 기타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동안의 선종이나 소호나 백의 도인의 정성된 훈계에 감동되어 서로 속이고 서로 시기하기를 그치고 사랑하는 형제 모양으로 의족해 지냈었다 봄철 날 따뜻한 때나 가을바람 살랑살랑할 때 또는 마을에 죄에 올리려 가서 밤새우는 동안에 선종과 소호는 단 둘만 있을 기회만 있으면 어찌하면 나라를 바로잡을까 어찌하면 창생을 건지어 태평세계를 만들까 이러한 의논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이나 죽을 일에는 둘이 같이 하기를 굳게굳게 맹세하였다 헝강대왕이 승하하시고 망공주께서 죽여했다는 소문이 들자 천하는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다 어느 이손이가 모반을 하다가 발각이 났다는 등 망공주가 날마다 얼굴 잘난 젊은 사람을 밤이면 둘씩 걸레로 불러들인다는 등 이번에야말로 용덕왕자가 나설이라는 등 여러가지 뜬 소문이 돌고 또 이러한 산중인 세달사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둘씩 셋씩 왔다갔다 하게 되었다 징조 미르기가 대골에서 야료를 하는 때에 즉위하신 헝강대왕도 즉위하신 이듬해에 역시 스물다섯살에 돌아가셨다 해마다 국상을 당하며 민심은 가라앉을 바를 모르고 물 끓듯 하였다 헝강대왕은 즉위하신 지 11년 동안을 그 어머니 되시는 영화 황호 모니테우와 상대 등 위홍의 손에 쥐어 만승의 임금으로도 무슨 일 한가지를 마음대로 해보지 못하였다 왕은 본래 총평한 천품을 타고 나서 또 학문을 숭상하여 혹은 황룡사의 백고자를 베풀고 친히 불도의 설법도 듣고 혹은 국학에 가시어 여러 박사들의 광론도 들으시고 또 당나라나 일본서 오는 사신이 있으면 여러 나를 두고 권레에서 불러들여 친히 그 나라에 여러가지 문물과 사경을 들으셨으며 또 가끔 국내로 순행하여 혹은 민가에서 숙식하고 혹은 광야에 장막을 치고 숙식하면서 자세히 민정을 살피셨다 그래서 당나라나 일본 사신의 말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 나라에 행하려 하였고 또 민가에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곧 그것을 고치라고 상대 등과 시중에게 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은 옛날 어진 임금과 같이 어진 임금이 되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무척 애를 쓰셨다 그러나 왕의 힘쓰심도 아무 효력이 없었다 어머니 문희태우와 상대 등 위홍이 하나이 되어 벼슬에 사람 쓰기를 사정으로 써하고 매사에 왕을 속이고 눌렀다 왕의 뜻을 알아주고 왕과 같이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은 시중 예겸과 이손 민공이었다 그러나 예겸도 태우에게 등을 댄 위홍을 대항할 힘이 없고 민공은 더구나 벼슬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힘이 없었다 예겸은 여러 번 왕께 가나여 상대 등 위홍을 내치고 문희태우가 국정에 간섭 못하시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희태우는 왕이 17세가 되기를 기다려 국정을 왕에게 맡긴다고 하였고 왕이 17세가 지난 뒤에는 어찌 모르는 채 하려 하여 전혀 모든 일을 맘대로 하였다 문희왕후가 위홍과 불의의 관계가 있기는 경문왕이 알아놓은 때부터다 그러다가 경문왕이 승하하시고 상대 등 위진을 내어 쫓은 뒤로는 아무도 꺼리는 바 없이 위홍은 쥐야를 불초라고 태우의 침전에 모시었다 왕도 나이를 먹을수록 이 눈치를 알고 조종에서도 입 밖에 내어서는 말하는 이가 없어도 아는 이끼리는 서로 눈을 끔쩍끔쩍하고 점점 여항에까지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되었다 한 번은 예겸이 참다 못하여 위홍을 보고 경문대왕을 생각하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위홍은 얼른 시중이야말로 전왕을 생각하오! 하고 도리어 호령을 하였다 이것은 위홍이 자기가 문의태우와 불의의 관계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예겸과 정아마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꾀였다 예겸은 얼른 그 꾀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위홍이가 한 번 만들어내려고 생각한 일은 아니하는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겸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자기의 머리에 벼락불이 내려오려는가 하였다 그러나 예겸은 위홍의 음흉한 보복의 물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손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이왕 위홍의 흉계와 새도의 몸이 위태할 것이면 한 번 왕께 말하여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하자고 결심을 하였다 때는 마침 3월 서울 장안 양달에는 앵두꽃 복숭아꽃이 방시 터지려 할 때다 예겸은 왕께 여쭈어서 경치 좋은 동해 바닷가 여러 고우를 순행하시기를 청하였다 왕을 모시고 서울을 떠나서 순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꾀하자는 뜻이다 젊은 왕은 예겸의 말을 기뻐하였다 더구나 대골 안에 있으면 뒤숭숭한 일만 많고 만에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태훈은 밤낮으로 위홍과 불의의 쾌락에 취하는 꼴을 볼 수 없고 이러한 속에서 젊은 가슴을 아프게 하던 왕은 잠시라도 그런 대골을 떠나가 동해 바닷가에 시원한 봄바람을 쏘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곧 순행을 떠나시기로 정교를 내리시었다 위홍은 여러 번 왕께 가나여 멀리 서울로 떠나시는 것이 마탕치 아니함을 아뢰었다 그는 예겸이가 왕을 모시고 순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꾀를 지을런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은 굳이 듣지 아니하고 또 태훈은 항상 거추장거리고 눈을 꺼리던 왕이 멀리로 떠나는 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마침내 왕은 뜻대로 예겸 이하 수십 명 가까운 신하와 간략한 시위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행의 길을 떠나시었다 왕이 순행을 떠나신 뒤에는 위홍이 왕이나 다름없었다 이로부터 위홍은 밤낮 내전에 묻히어 대골 밖에 나오지를 아니하고 배후와 의논하여 내직 외직에 많은 벼슬을 갈아 자기에게 싫은 자를 물리치고 자기의 뜻에 맞는 자를 세웠다 그뿐 아니라 항상 말썽이 되는 정하마마를 황 왕자와 함께 뒷대골로 쫓아보내고 말았다 상궁들 중에도 태후와 위홍의 눈에 안 드는 것은 다 내보내고 혹 위홍이가 두 번 거들떠보거나 말 한마디라도 붙이는 국녀가 있으면 곧 태후의 명으로 혹은 위홍의 눈을 끌던 뺨을 돌리고 혹은 위홍의 말대답을 한 입을 돌리고 혹은 젖을 돌리고 하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위홍이만 내전에 들어오면 국녀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피신하였다 위홍은 나이 오십이 넘었건만은 아직도 서른 대밖에 안 되어 보이고 얼굴이 잘나고 풍채가 좋아 젊어서부터 수없이 남의 딸과 아내를 버려준 사람이다 사람들은 위홍이가 계집애 마음을 빼는데 무서운 조화를 가지었다고까지 말한다 길에서라도 위홍의 눈에 한 번 띄면 그 여자의 혼은 벌써 위홍에게 빼앗겨 위홍의 술의 뒤로 정신없이 따라간다고 한다 위홍은 이 조화로 문희태후가 아직 경문왕의 왕으로 있을 때부터 그 혼을 뽑았다 마음으로는 나이 더 젊고 자색이 더 아름다운 버금마마를 취하였으나 세력을 위하여 문희태후에게 혹한 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위홍은 정하마마도 필요만 있으면 자기 손에 넣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벌써부터도 태후는 망공주의 어리고 예쁜 자태에 대하여 일종의 질투를 가져서 위홍이 들어올 때면 공주를 가까이 못하도록 힘을 썼다 대골 안에서 태후와 위홍이 맘놓고 행락을 하고 맘놓고 벼슬을 들이고 내고 하는 동안에 왕은 예경과 함께 동액과 모든 고울의 아름다운 봄경치를 보고 돌았다 순박한 백성들은 아직도 천년 왕가의 옛정을 못 잊어 당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남녀 노유가 길가에 나와 엎드려 왕을 맞고 혹은 싱싱한 생선과 닭과 맛난 음식을 만들어 왕께 드렸다 그리고는 젊은 잘나고 인자한 왕의 얼굴을 보고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하루는 어느 마을 앞을 지날지 길가에서 나무를 캐다가 호미와 바구니를 곁에 놓고 허리를 굽히고 왕이 타신 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처녀를 보았다 비록 의복이 수수할 망정 그 얼굴과 태도는 마치 돌틈에 떨어진 야광주 모양으로 빛이 났다 왕은 타신 수레를 세우라고 명하고 그 처녀를 가까이 불렀다 왕을 따라가던 신하들도 모두 머물러 고개를 돌려 왕과 그 처녀를 바라보았다 스무살밖에 아니 되는 젊은 왕의 얼굴에는 전에 못 보던 기쁨과 웃음이 떠돌았다 왕은 손을 내어 밀어 처녀의 손에 든 바구니를 달라고 하였다 처녀는 황송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바구니에 호를 받아 그 속에 담긴 향기 있는 나무를 뒤적뒤적 만지다가 그 중에서 난초 잎사귀와 같이 생긴 풀 하나를 지어들고 처녀더러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처녀는 잠깐 눈을 들어 왕을 우러러보며 제비꼬리요 하였다 제비꼬리? 하고 왕은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왕은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 몇 살이며 부모가 있고 없는 것을 자세히 물었다 처녀는 들릴락 말락한 가는 목소리로 아비는 사냥꾼이요 나이는 열여섯 살 이름은 큰아기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모시는 신하를 돌아보고 그 처녀를 뒷수레에 태우고 가기를 명하였다 처녀는 어미가 기다려오니 보내달라고 울며 애걸하였으나 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날 밤에 왕은 우레벌이라는 고울에 행제를 정하였다 우레벌 백성들은 임금이 오셨다 하여 행궁 앞에 마른 행나무로 크게 횃불을 지피고 소리 잘하는 늙은이들을 불러 밤이 늦도록 두드리고 부르고 춤을 추었다 왕은 백성들의 뜻을 가상히 여겨 남자들에게는 술, 여자들에게는 피륙을 주라고 명하셨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이 취한 백성들이 흥이 더욱 깊어져서 백성들의 노래소리는 더욱 크고 횃불은 더욱 밝아졌다 맨 나중에 동료 열 사람이 소매 넓은 자주옷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왕께서 앉으신 방 앞 마당에 나섰다 그들의 얼굴은 횃불빛에 비추어 갓핀 모란꽃같이 빛나고 그 중에 한 처녀가 손에 든 조그만 북을 땅땅 울리며 네 은혜로 우리 사나 하고 선소리를 주면 다른 처녀들도 각기 손에 든 방울을 흔들며 우리 임금 은혜로다 하고 해답하고 또 북둔 처녀가 동해 바다 마르도록 하고 선소리를 주면 방울든 처녀들은 우리 임금 사라지라 하고 춤추고 돌아간다 그 소리를 따라 둘러섰던 백성들도 동해 바다 마르도록 우리 임금 사라지라 를 외친다 이 모양으로 열 차례 스무 차례 주고받고 춤추고 돌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두 태평의 기쁨에 취한 듯하고 임금도 취한 눈을 들어서 시중 예겸을 돌아보시며 백성이 기뻐하니 나의 기쁨이 크다 하시었다 햇불이 네 번이나 새로 피인 뒤에 백성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우레벌의 태수는 노래하던 처녀 열 명을 황의 앞에 불러세우고 그날 밤 왕을 모실 처녀를 왕이 스스로 택하시라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왕은 아까 남을 캐던 처녀의 모양만 눈에 있으므로 앞에 서서 왕의 택하는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는 한 번 슬쩍 볼 뿐이오 아무 말이 없으므로 태수는 무료하여 열 처녀를 데리고 물러나갔다 왕은 오늘같이 행복된 날을 처음 본 듯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꺼리 끼는 것은 예겸이다 시중지 않게 여기는 줄 알고 또 예겸이 밤이 깊도록 사처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왕의 곁에 있는 것이 그 때문인 줄 아는 까닭이다 좌우를 물린 뒤에 왕은 안석에 의지하여 가만히 눈을 감고 조는 모양을 보였다 이것은 왕이 예겸의 뜻을 미리 짐작하고 그 말을 막으려는 꾀다 예겸은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짓고 가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아 왕이 눈을 뜨기를 기다려도 끝이 없다 좌우에 켜놓은 촛불은 거의 달아서 구부러진 불길이 꿈틀꿈틀할 때마다 벽에 비추인 왕과 시중의 그림자가 컸다 작았다 한다 그러나 예겸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과 왕께 바라는 생각이 클수록 예겸의 결심은 굳었다 마침내 예겸은 왕이야 듣거나 말거나 할 말은 하리라고 고개를 숙여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상감께 아래오 지금 백성은 도탄에 있고 900년 종사가 노란과 같이 위급할 때 상감께서 옛날 은나라의 탄 임금의 본을 받아 몸으로 희생을 삼아 희천의 옹도를 가지심이 오르신 줄로 아래오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상감께로 돌아와 부모와 같이 믿고 바라는 것이 크니 조그만 일로 왕의 덕을 손하게 마시기를 바라오 하였다 왕은 그제야 번이 눈을 뜨고 시중의 말을 명심하고 듣소 하고 오리 여기는 뜻으로 두어 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왕의 대답에 예겸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일어나 세 번 절하고 그러면 뒷수로에 실어오신 처녀는 지금으로 돌려보내 오리까 하였다 이 말에 왕은 적이 부끄러운 도시 고개를 돌려 춤추는 촛불을 바라보며 이제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이 보냄이 어떠하오 하고 왕은 예겸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예겸은 더욱 급진한 말로 어진 임금이니 큰 영웅이 정사를 어지럽게 하고 임망을 잃는 것이 열의 아홉은 여자에 관한 일인 것을 중언 부언으로 가난 끝에 상강께 그 여자를 지금으로 돌려보내시라는 분부 계시기 전에 신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오리다 하였다 왕의 얼굴에는 괴로운 빛과 부끄러운 빛과 성난 빛이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나 예겸의 말이 옳은 줄을 알고 또 지금 자기가 하려는 일이 반드시 후일에 무슨 불길한 결말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미한 양심의 소리는 청춘과 술에 취하여 고피를 끊고 날뛰는 왕의 마음을 붙들어 맬 힘은 없었다 그래서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사람이 살면 얼마를 사오 인생의 봄날이 길면 얼마나 기오 나도 시중과 같이 나이 많아진 뒤에 나라 일만 생각하겠소 하고 예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장지를 열고 겹방인 침실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예겸은 왕이 들어간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어나 길게 한숨을 쉬고 왕의 침실을 향하여 한 번 절하고 안 돌아서는 발을 억지로 돌려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마당에는 사람의 자취 하나가 없고 타다 남은 횃불만이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한다 예겸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우러러보고 돌아가는 온수를 마침내 돌릴 길이 없나보다 하고 자기 숙소로 돌아왔다 예겸은 지금까지 마음에 바라던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하여 슬펐다 돌아가신 경문왕도 왕 되기 전에는 그렇게 총명하고 뜻이 크던 사람의 엄마는 한 번 활락의 길을 밟은 뒤로는 언덕에 굴러내려가는 수레와 같이 걷잡을 수가 없이 마침내 백성들에게 원한과 비우성거리가 되는 임금이 되고 말았다 새 왕도 마침내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할 때에 예겸의 늙은 눈에는 충성의 눈물이 흘렀다 이튿날 왕은 늦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예겸은 마음이 초조하여 몇 번인지 모르게 왕의 숙소까지 갔다가는 돌아왔다 왕을 따라갔던 모든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규모있고 부지런하기로 칭찬받던 왕이 늦도록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한껏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한껏 우습게도 생각하여 돌아서는 곳마다 수근수근 이야기가 되었다 예겸은 이번에 왕을 모시고 순행하던 목적이 다 틀어진 줄을 깨닫고 왕께 여쭈어 명주까지 가시려던 것을 중도에 그치고 곧 서울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마침 왕이 서울을 떠나신 뒤로 우금 반사계 상대 등 위홍이 여러가지 그릇된 정치를 한다는 소문과 영화 정화 두 마마 사이에 큰 싸움이 생기어 정화마마는 왕자 황과 함께 뒷대골에 유폐되었다는 소문과 기타 여러가지 상스럽지 못한 소문을 가지고 일길손 신홍이 온 것도 왕을 곧 돌아가시게 하는 한 힘있는 이유가 되었다 술이 깨고 한바탕 활락의 꿈이 깨이며 왕은 예겸을 대하기가 부끄러워 예겸이 말하는 대로 대가를 돌리는 예겸을 꺼려 그러하지 못하고 수사파여 하는 처녀의 손을 잡고 머리를 만지며 차마 떠나기 어려운 은근한 정을 표하였다 그리고 심표로 왕이 몸에 진이었던 쌍룡을 아로색인 둥근 거울을 준 뒤에 그곳을 떠났다 왕은 나물 캐던 처녀를 들이셨다 하는 소문이 바람결과 같이 전국에 흩어졌다 서울로 돌아오시는 길에 백성들이 왕을 사모하는 정이 전번 가실 때보다 훨씬 냉랭하였다 예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함은 물론이오 총명한 왕도 백성들이 자기에 대한 사모하는 뜻이 변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왕은 전과 같이 아무쪼록 한 곳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자기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수레를 급히 몰아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 백성들은 갈 때나 다름없이 반갑게 왕을 맞는 듯 하였다 그래서 왕이 다시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고 대골 속에만 있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였다 이렇게 작정을 할 때 왕의 마음은 어둡고 슬펐다 왕이 떠난 지 이십일이 못되어 대고라는 말이 못되게 변천하였다 정화마마와 황악이가 뒷대골로 간 것이며 많은 궁녀들이 혹은 악형을 받아 죽임을 받고 혹은 쫓겨난 것이며 내직 외직에 많은 벼슬이 함부로 변동된 것이며 모든 것이 왕을 괴롭게 하는 일 뿐이다 왕은 돌아오신 이튿날 상대 등 위홍을 불러 왕이 없는 공안에 여러 가지 큰 변동을 시킨 죄를 책망하였다 왕은 낯을 불키고 어성을 높이고 용상에서 발을 구르며 울분한 말씀을 하였다 그러나 위홍은 다만 태후의 명이 옵니다 하는 한마디로 방패마기를 하고 자기는 어디까지든지 발을 빼려 하였다 왕은 항상 위홍의 벼슬을 갈고 싶었으나 태후를 무서워하는 왕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위홍은 여전히 일국의 정권을 한 손에 쥐고 백관의 출척과 궁중 부중의 크고 작은 일을 아무도 커리금 없이 제 마음대로 하였다 이때 젊은 왕족들 중에는 위홍을 내몰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하는 이가 점점 늘고 그 중에도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사람 잔하기로 이름난 일길손 신홍은 가만히 여러 동지를 모아 일변으로 위홍을 내어 쫓을 궤를 생각하고 일변으로 자주 예겸을 찾아 이 일의 수령이 되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겸은 왕께 대하여 한 번 실망한 뒤로는 점점 세상 일에 뜻이 없어 모든 것을 버리고 물러가실 생각을 하였다 이리하여 서울 안에는 불원한 기운이 안개 모양으로 떠돌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불원간에 큰 난리가 나리라고 수근거리게 되었다 사돌의 일길손 집이라 하면 일대호걸 신홍의 집으로 아무도 모를 리가 없었다 신홍은 문벌 좋고 사람 잘나고 문물을 갖추면서도 벼슬의 뜻이었고 주사청루에 출입하며 천하호걸과 사귀어 놀기를 좋아하였다 누가 나라일을 근심하거나 세상을 걱정하는 말을 할 때에는 손을 회해 내두르며 부어라 부어라 취하여 이 세상을 살자 하고 한량없이 술을 마셨다 그러나 뜻이 같은 벗을 만나 밤이 깊고 술이 취한 때에는 칼을 빼어 춤을 추며 슬픈 노래와 장안시를 읊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신홍을 한 호화로운 사람으로만 여기거니와 저기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신홍의 마음속에 큰 뜻을 품은 것을 알아보았다 더구나 근년에 위홍이 정권을 잡아 궁중 부중을 어지럽게 하고 총명한 왕의 뜻을 펴지 못함을 볼 때에 신홍은 울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임금의 곁에 있는 간사한 도둑을 베어버릴 결심을 굳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변 사랑문을 넓히며 천하의 호고를 모아들이고 일변 조종에 있는 대관들 중에 예겸 민공 같은 이를 찾아 뜻 있는 바를 말하였다 그러나 대관들은 일기손의 뜻을 반대하지 아니하면서도 힘을 같이 하자고 허락할 용기가 없어서 요리조리 말을 피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신홍은 본 김에 너희도 다 같이 죽일 놈이다 국록을 먹고 나라에 기울어지는 줄을 못 보는 채 하는 놈들아 그래서 선홍은 이미 조종의 무리들과 더불어 의논할 자격이 없다 하고 세상에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한 충 있는 열혈 있는 남하를 모아 썩어진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신홍은 충성과 용기가 있는 이니만큼 주밀한 꾀를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또 신홍이 밑에 모인 사람들도 대개는 비분감기하여 가슴을 풀어헤치고 칼 앞으로는 들어갈 사람들이라도 꾀로 꾀를 막을 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신홍의 집에 근래에 이상한 인물들이 자주 출입한다는 소문이 나고 또 민간에도 불헌간에 무슨 큰일이 생긴다 하며 사돌에 사돌에 큰 사람이 나와서 하는 도요까지 돌아다니게 됨에 위홍은 벌써 의심이 나서 많은 염탕꾼을 거미줄 들어 노트노와 신홍의 행동을 엿보게 하였다 위홍과 신홍은 삼종간이다 위홍은 신홍보다 십여 년이나 나이 많으나 젊어서 서로 희롱할 때에도 항상 신홍은 위홍을 누르고 위홍은 신홍을 골리러 들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란 뒤에도 서로 상종이 드물었다 그러나 위홍도 신홍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버릴 녹록한 남아가 아님을 도리어 그 의기가 자기보다 승한 것을 알므로 그에게 대하여 항상 일종의 시기와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홍의 마음속에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하여 신홍을 아주 없애버리자는 생각이 들고 신홍만 없어지면 감히 자기와 겨룰 사람이 신라 천지에는 없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위홍은 일변 염탐꾼을 늘어놓은 동시에 일변 신홍의 집에 다니는 문객에게 뇌물을 주어 신홍의 일을 염탐하여 본 결과 신홍의 세력이 생각하던 바보다 큰 것을 알고 위홍은 놀랐다 만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장차는 자기의 몸이 위태로워질 것을 깨닫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얼른 신홍을 처치해버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신홍 편에서도 위홍이가 자기의 뜻을 벌써 알고 사방으로 염탐하는 줄을 알 일이 생겼다 6월 유두가 앞으로 사흘을 남겼을 때다 사돌 신홍의 집 후원 연당에 연꽃이 방식방식 피기 시작하여 식정과 황혼이면 맑은 향기를 놓았다 신홍은 날마다 마시며 노래도 읊었다 신홍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수상지인이 집 가까이로 왕래를 한다 하여 신홍이 혼자 후원에 소요하는 것을 걱정하였으나 신홍은 그런 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일전에 과연 신홍의 집 후원 나무숲에서 신홍을 엿보둔 자객 하나를 잡았다 그는 몸에 비수를 품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자객을 붙들어 신홍이 앞에 끌어왔을 때 신홍은 웃으며 이놈 나를 죽이러 왔던? 하고 어린애에게 묻듯이 물었다 네 그저 죽을 죄로 하고 그 자객은 벌벌 떨었다 나를 죽이고 하면 무엇을 준다던? 하고 신홍은 또 물었다 금 백냥 하고 자객은 땅에 엎드렸다 신홍은 사람을 불러 내 금 백냥을 이놈에게 내어주고 상대등 대감께 자객이 너무 약해서 못 쓰겠다고 편지해라 하고 크게 웃어버렸다 자객은 금 백냥과 위홍에게 가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신홍 집 앞 대문으로 나왔다 신홍은 연당으로 돌며 반쯤 핀 연꽃과 그 밑에서 팔딱팔딱 뛰는 고기와 개구리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원종, 에노 두 사람을 보고 오늘 밤 달도 좋고 연꽃도 볼만하니 한 잔 마시지 아니할까 하였다 원종과 에노는 신홍이 가장 신복으로 믿는 사람이다 원종은 의기가 있고 에노는 모략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홍의 두 팔과 같이 신홍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다 원종과 에노는 본래 첫 뼈도 아니엄마는 신홍은 문벌 같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두 사람을 사귀고 또 두 사람은 어떤 연유로 죽을 지경에 빠진 것을 신홍의 의기로 살아났기 때문에 신홍에게 대하여서는 목숨의 은인으로 충성은 다하는 터이라 원종과 에노는 신홍의 뜻을 안다 사흘을 지나 6월 유두날이면 왕이 만조백관을 데리고 표석정 물맞이 놀이를 한다 이 기회를 타서 위홍 이하 모든 무리를 한 그물의 싸잡기로 계책을 정한 것이다 지금 신홍이가 달 좋고 꽃 좋은 것을 기회로 한 잔 술을 마시자 하는 것은 성패와 성사를 앞에 둔 큰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룻밤에 연락을 하자는 뜻인 줄을 두 사람은 안다 길던 여름날도 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구름장조차 나기를 따라 쓰러져버리고 하늘에는 맑은 별과 거의 만월이 된 밝은 달이 걸리고 땅에는 연잎에 맺힌 이슬이 고기에게 놀라 굴러떨어져 거울 같은 무리에 실물결을 일으킨다 목가에 포기포기 칼갈이 잎사귀를 뽑은 창포잎이 이따금 간들간들 흔들리는 것은 붕어와 잉어의 꼬리에 스칭가 달기다 안압지 본을 받아 목가에는 봉우리 셋까진 조산이 있고 봉우리 끝마다 노송이 있고 노송 밑에 조그만 정자가 있고 정자 앞 물가에는 혹은 버드나무가 긴 머리를 풀어누리고 혹은 조밥꽃나무 빨간꽃을 날리고 있다 연당 한가운데 밑등을 피석으로 쌓은 조그만 팔각정자가 있는데 거기는 복내도라 심진각이라 이렇게 한 현판이 도로라 붙고 기둥마다 글귀를 새겨 붙였다 나무숲에서 밤새가 울고 불 속에서 벌레 소리 나기 시작할 때 잔치도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거문고 소리와 철양하고 비장한 옥퉁소 소리에 맞춰 아름다운 화랑과 기생의 맑은 노랫소리가 떠올랐다 신홍은 난간에 기대어 울리고 술잔이 지나가는 틈에는 뚜렷한 깊 부채를 한가로이 흔들었다 사십이 너물락 말락한 신홍은 아직도 청춘의 후화로운 피가 넘치었다 신홍의 곁에 모여 앉은 객들도 모두 술이 반이나 취하여 노래가락을 맞추어 무릎 장단을 쳤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사나 천년을 사나 만년이나 사나 영랑 순랑도 소식이 없네 살아생전에 놀아볼까나 하고 한 화랑이 노래를 끝내자 넓은 깁소매를 이마에 대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도 좋다 하고 무릎을 친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기생이 작은 북을 들고 나서서 얼씬얼씬 한 바퀴 돌아가다가 땅땅 하고 조그만 손으로 북을 두어 번 울린 뒤에 하고 깁소매를 한 번 둘러 향기로운 바람을 내며 풍정이 가득한 눈으로 모인 사람을 한 번 둘러본다 칼과 활로 일생의 벗을 삶는 장사들도 무르녹은 여름밤 연꽃 향기 물려오는 바람결에 칠석 같은 마음이 녹는 듯하여 모두 난간에 몸을 기대고 반춤 눈을 내려감았다 달빛을 담은 술잔이 오락가락할수록 취홍은 밤과 밤으로 더불어 더욱 깊어갔다 신홍은 도도한 흥을 이기지 못하는 듯 종을 불러 난이를 아우라고 명하였다 난이는 3년 전 장안의 이름이 높던 명기로 여러 기공자의 사랑을 받다가 마침내 신홍의 총애가 되어 일시도 신홍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미인이다 상대 등 위홍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가인 난이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난이는 춤을 잘 추기로 이름이 썼다 신홍은 취홍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편 구석에 일종 비감이 생겨 난이의 춤을 한번 보아야 그 비감이 풀릴 것 같이 생각한 것이니 일자에 모인 사람들도 이러한 자리에 난이를 불러내는 것을 의외로 생각하였다 두어 번 사양한 뒤에 마침내 신여 두 사람에게 옴이 되어 난이가 수삽한 태도로 자리에 올라왔다 몸에는 소매 넓은 붉은 갑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 높은 난초 한 송이를 꽂았다 달빛의 빛이인 난이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수심의 푸른빛이 도는 듯 하였다 난이가 올라오며 다른 사람들은 잠깐 일어나 자리를 피하고 신홍이 난이의 손을 끌어 자기 곁에 앉혔다 난이가 가장 추기를 좋아하는 춤은 가야선무라는 춤이다 가야선무는 가야산에 살던 신선이 추던 춤이라 하여 가야금 가락에 아울러 추는 춤인데 춤 중에 가장 어려운 춤으로 이 춤을 아는 이가 몇 사람 되지 못하는 바 가야선무를 잘 추면 구름 밖에서 신선의 옥통소 소리가 울려온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신홍의 권에 이기지 못하여 난이는 손에 든 흰 깃부채를 동으로는 드는 듯 설을 가리키고 뒤로 던지는 듯 앞으로 던져 옷 소리도 없고 발자취 소리도 없이 가볍게 부드럽게 춤을 출 때 그것은 마치 연못 위에 떠 노는 달 그림자와 같이 볼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는 듯 하였다 그러나 어떤 연고인지 난이의 춤추는 소매에서는 알 수 없는 슬픈 바람이 일어 보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듯 하였다 일좌가 천연하게 비감이 감겼을 때 늙은 청지기가 급히 들어와 대감께 아래요 대내에서 칙사가 와 계시오 직각으로 입시하시랍시오 칙사? 칙사? 하고 신홍도 놀래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래었다 신홍은 오랫동안 걸래에 들어간 일도 없고 불린 일도 없었다 위홍이가 권세를 잡은 이후로 신홍은 일절 걸래에 발을 끊고 설, 가위 같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걸래에 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닌 밤중에 직각 입시하라는 칙교가 내리기는 심히 수상한 일이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위홍의 관계라는 생각이 번쩍하였다 난이도 어찌하려는고 하고 손에 들었던 부채를 던지고 신홍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신홍은 잠깐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벌떡 일어나며 왕명이니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원종을 향하여 뒷일을 잘 알아해라 하고 다시 난이를 보고 곁에 있는 화랑을 불러 이윽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일생을 같이 살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난이는 신홍이 소매에 매달려 울고 원종과 애노도 신홍의 앞을 가로막고 가볍게 원수의 께에 빠지지 말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신홍은 듣지 아니하고 단신으로 몸에 환도 하나를 차고 직사를 따라 성화같이 대골로 들어갔다 신홍이 대골로 간 뒤에 신홍의 집은 우름판이 되었다 아무도 무슨 일로 신홍이 입시하는 줄 아는 이가 없건만은 아무도 신홍이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원종과 애노는 곧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장안 군데군데 숨어있는 장사들을 즉각으로 황룡서 마당으로 모이라고 분부를 하고 애노로 하여금 집에 있어 모든 일을 지휘하게 하고 원종 자신은 신홍의 집에 있던 50명의 장사를 거느리고 신홍의 뒤를 따라 대골로 달려갔다 지금까지 잔치가 벌어졌던 신홍의 집 후원 복례도 심진각에는 울고 쓰러진 난이의 연연한 몸이 푸른 빛에 쌓여있을 뿐이었다 신홍이 불려간 곳은 반월성 대골이 아니오 임해궁이었다 신홍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없이 임해전에 들어갔다 임해전 안압지로 향한 영월로에는 왕이 예겸과 기타 무엇 가까운 신하를 데리고 술상을 대하여 계셨다 신홍은 곧 왕의 앞에 끌어없드려 명이 내리시기를 기다리고 서있었다 왕은 좌우를 물리고 예겸과 신홍만 앞에 불러앉히고 국사가 날로 그릇되어 가는 것과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힘있는 사람이 나서야 할 것을 한탄하여 은근히 신홍의 뜻을 물었다 왕의 말씀은 심히 간절하였고 또 그 음성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보였다 비록 달 아래에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을 핑계로 앞에 술을 벌렸으나 왕은 조금도 술 취한 기운이 없었다 동해안을 순행하고 돌아오신 뒤로 왕은 국사가 날로 그릇되어 가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또 예겸도 남을 캐는 처녀 이를 말하여 일천년 사직에 흥망 융체가 오직 왕에게 달린 것을 피는 물로 누누이 가나였다 그러한 결과로 왕은 마침내 예겸의 말을 믿어 단연히 상대 등 위홍과 그의 무리를 몰아내고 널리 어진 사람을 구하여 정사를 일신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러나 궁중 부중에는 모두 위홍의 무리요 심지어 근시하는 궁녀들까지도 태후와 위홍의 뇌물을 먹는 염탐꾼이며 십이 영문군사의 두목이 모두 위홍의 무리인 것을 볼 때 왕은 자기가 만승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족을 잘라버린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차라리 깊은 뜻이 없을 때에는 근심도 없더니 큰 일을 생각하고 보니 왕은 힘없는 슬픔을 깨달았고 또 돌아가신 부왕의 슬프던 일생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들려 생각한 끝에 마침내 왕은 예겸의 말대로 만사를 일개 쏜 신홍에게 맡겨 건곤 일척의 대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왕의 마음을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예겸의 힘이 얼마나 컸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왕이 신홍을 불러보실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신홍을 불러보시는 일이 태후나 위홍의 귀에 들어만 가면 만사는 와해가 될 줄 아는 까닭이다 그래서 임해전 달 구경을 핑계로 벼랑간에 미행을 하시어 지사를 신홍에게로 보냈던 것이다 신홍은 왕의 강국한 말씀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왕께 이러한 뜻이 있으면 만사는 뜻같이 되리라고 속으로 기쁘고 하늘나라를 도우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신홍은 일어나 세 번 왕께 절하고 신홍이 비록 우둔하오나 간내 도지하와도 천은 만일을 봉답하겠나이다 하고 아뢰었다 왕은 신홍의 손을 잡고 손수 신홍에게 술을 권하셨다 날이 샌 뒤에 여차여차히 할 일을 예겸과 의논한 뒤에 사람의 눈에 띄기를 꺼려 신홍은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곧 임해전에서 물러나왔다 신홍이 관회문에 나와 마침 수레에 오르려 할 때 좌우로서 일대 복병이 신홍을 애워싼다 위홍은 벌써 왕이 신홍을 부르실 줄을 염탐하고 군사를 임해궁 사문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신홍은 칼을 빼어 싸웠으나 한 몸이 여러 사람을 당하지 못하여 마침내 위홍의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신홍이 반월성 대골로 입시한 줄만 알고 그리로 갔던 원종이 거느린 군사가 임해궁으로 달려왔을 때에는 벌써 신홍은 어디로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다만 관회문 앞에 피에 젖은 시체가 가로세로 쓰러진 것을 보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뿐이다 임종은 임해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신홍이 간 곳을 물으나 알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일변 사람을 황룡사로 보내어 거기 모인 군사로 반월성을 들여치라 하고 자기는 수병을 몰아 문지기를 군사로 베고 임해궁을 들이쳤다 원종의 거느린 장사들은 임해궁 내에서 가장 잘 싸웠다 그러나 하나씩 둘씩 죽어 없어지는 것이 임해궁을 거의 둘려 찾을 때는 원종과 아울러 사오인 밖에 아니 남고 원종도 오른팔에 칼을 맞아 왼팔로 칼을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그래도 신홍이 간 곳은 찾을 길이 없었다 원종은 간신히 몸을 빼어 피 흐르는 팔을 안고 반월성을 달려갔다 대화문 앞에서는 신홍의 군사와 위홍의 군사 사이에 큰 접전이 일어났다 위홍의 군사는 몇 번이나 반월성 안으로 쫓겨들어갔다가는 도로 나오고 쫓겨들어갔다가는 도로 나왔다 그 많은 군사가 300명도 못 되는 신홍의 군사를 무서워하여 손발을 놀리지 못하였다 만일 원종이 반월성을 스쳐 들어가려고만 했으면 곧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홍을 원수의 손에 넣고 그렇게 범고를 하면 신홍의 몸과 명예에 해로울 것을 생각하고 대화문 밖에서 엄포만 한 것이다 이 소동에 깊이 잠이 들었던 장안은 모두 깨어 일어나 무슨 큰 변이 나는가 하고 벌벌 떨었다 사람은 커녕 강하지 않아도 문밖에 나오지 못하고 장안 대로상에는 파수하는 군사들의 동으로 서로 달리는 말발굽 소리뿐이었다 열 이틀 달이 서학제에 걸리고 새벽을 재촉하는 새북 소리들은 예와 다름없이 웅웅 온 장안을 울렸다 이러하는 동안에도 대화문 앞에서는 군사와 군사의 칼이 마주쳐 불꽃이 일고 화살이 푸르러울 때마다 붉은 피가 흘러 땅을 적시었다 이때 신홍은 황새 족쇄로 금연군 철정 속에 혼자 갇혀 있었다 이튿날 평명에 신홍은 금부나졸 네 명에게 끌려 어떤 방으로 갔다 거기는 위홍이 친히 나와 좌기를 열었다 신홍은 높이 앉은 위홍을 바라볼 때 전신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 하였다 위홍은 나졸을 명하여 신홍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끌어오라 하였다 나졸들은 묶어놓은 돼지 모양으로 신홍을 번쩍 들여다가 위홍의 앞에 꿀렸다 위홍은 수족을 묶여 땅바닥에 엎어진 신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픽 웃으며 이놈 내가 네 삼동형은 되거든 일륜을 몰라보고 그래 이놈 니가 나를 어쩔테냐 하고 소리를 쳤다 신홍은 엎어진 대로 고개를 돌려 위홍을 노려보며 짐승의 입에서 일륜이라는 말이 당치 않다 군부를 몰라보고 나라를 도덕질하는 너같은 대역부도 놈의 썩어진 간을 내어 선왕의 영 앞에 제사를 못 지낸 것만 분하다 구근이 불길하고 네 죄악이 아직 관영치를 못하여 내가 네 손에 잡혔거니와 나 죽은 혼이 있고만 보면 삼생구사를 하더라도 불충불이한 대역 위홍의 간을 씹어 피를 뽑고야 말리라 하고 입술을 부쩍 깨물어 위홍의 얼굴을 향하여 뿌렸다 붉은 피는 방울방울이 위홍의 얼굴과 옷에 묻었다 위홍은 얼굴에 묻은 피를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도리어 껄껄 웃으며 하하하하 충신의 피는 푸르다더니 네 피가 붉은 것을 보니 아직 모릇구나 이 말에 신홍이 머리를 들어 깨어져라 하고 땅바닥을 구르며 내 어찌 충신이라 하랴 너같은 놈을 오늘까지 살려두었으니 내 어찌 충신이라 하랴 하고 소리를 내어 울 때 위홍의 얼굴과 옷에 묻은 선홍의 피가 유황불같이 푸른빛을 발하고 신홍의 눈에서는 붉은 불꽃이 띄었다 이것을 보고 좌우에 섰던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위홍의 눈도 한참은 죽은 사람의 눈과 같이 빛을 잃었다 이에 위홍은 정신없이 찾던 칼을 베어 신홍의 목을 겨누고 부르르 떨었다 신홍은 붉은 불꽃이 띄는 눈으로 위홍을 노려보며 오냐 내 목을 베어라 그러나 이후 몇 날이 못하여 네 목에도 칼이 들어갈 날이 있으리라 하고 껄껄 웃었다 위홍은 칼을 들어매어 힘껏 신홍의 목을 쳤다 붉은 피기둥이 방 안에 뻗고 신홍의 목이 떨어지어 방바닥에 굴렀다 눈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일고 입에서는 푸른 피가 흘렀다 위홍은 곧 금군대장에 명하여 신홍의 머리를 종로에 높이 달고 신홍이 사당을 거느리고 승야 범궐한 죄상을 기록하여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라 하였다 이윽고 종로에는 높은 기둥이 박히고 거기는 피 흐르는 신홍의 목이 달리고 그 곁에는 대역 신홍이라고 대자를 써붙였다 하나씩 둘씩 모이는 백성들은 문득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인 백성들은 차차 울기를 시작하여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어서 마침내 울음바다가 되었다 백성들은 오늘 이곳에서 위홍의 머리가 달린 것을 보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백성들은 자기네를 살려낼 마지막 사람이 죽은 것을 볼 때에 천지가 아득하여진 듯 하였다 처음에는 금연군 군사들이 우는 백성을 해치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의 울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고는 군사들 중에 덜어는 손에 들었던 창을 땅에 집어던지고 백성들과 어우려 지어 울고 덜어는 슬며시 뒷골목으로 빠지어 달아났다 위홍의 머리를 베어라 하는 소리가 백성들 중에서 일어나자 울던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이리 몰리고 절이 몰렸다 이때 어떤 사람이 대역신홍이라는 패를 떼어 분질러내버리고 충신신홍이라는 새 패를 세웠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충신신홍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소리를 높여 울며 신홍의 머리 단 곳을 향하고 합장하였다 신홍의 부릅뜬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역적 위홍아! 하고 또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다 백성들의 얼굴은 상기와 더위로 핏빛이 되고 눈에는 피와 눈물이 넘치는 듯 하였다 이때 또 어떤 사람이 높은 장대 끝에 위홍의 화상을 그리고 그 곁에 대역무도 간신위홍이라고 대서특서하여 신홍의 머리를 단 기둥 곁에 세웠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를 치고 달려들어 위홍의 화상을 끌어내려 찢고 밟고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때 한 사람이 피 흐르는 신홍의 머리를 내려 두 손으로 받들고 위홍을 잡아라! 하고 반월성 대골 가는 길로 나섰다 백성들은 우아우아! 하고 혹은 몽둥이를 들고 혹은 돌멩이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힘없는 백성의 무리는 마침내 구름같이 몰아오는 위홍의 군사에 칼과 창에 반은 줄고 상하고 나머지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신홍의 계획은 틀어져 버리고 위홍은 여전히 태우와 불의의 쾌락을 노리면서 일국의 정권을 농락하였다 신홍마저 없어지니 위홍은 꺼릴 것도 없는 듯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예겸은 마침내 쫓겨나고 왕은 더욱 의롭게 되어 국사와 정사에는 조금도 참내할 수가 없었다 그리 됨에 왕은 만사의 뜻을 잃고 오직 주세계만 침윤하여 밤낮을 잊었다 이리하여 그렇게도 총명하던 왕은 반이나 패인같이 되었다 점점 몸과 정신이 쇠하여 주기하신 지 십이년 스물다섯이라는 한창 젊은 청춘에 그만 승하하시고 말았다 형강대왕이 승하하심에 공중에는 또 더러운 난리가 났다 태우는 그 따님이신 망공주를 세우려 하고 정화마마는 당신의 소생인 황왕자를 세우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만사는 위홍의 손에 달린 것이 물론이다 위홍은 태우가 싫어졌다 벌써부터 태우보다 나이도 젊고 자색도 아름다운 정화마마에게 뜻이 있었건만은 권세를 위하여 아직까지 태우의 마음을 맞춰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형강대왕이 승하하시니 이때야말로 평소의 뜻을 달할 때라 하여 태우의 간청을 물리치고 황왕자를 왕으로 세웠다 정화마마는 오랫동안 형님되는 태우에게 학대를 받아오는 분풀이를 할 때였다 그는 태우에게서 나라와 사나이를 한꺼번에 빼앗아가지고 의기양양하였다 태우에게서 받은 것을 고대로 감노라고 태우와 만공주를 뒷대골로 내쫓아 가두고 반월성 대고를 혼자 맡아 위홍과 함께 불의의 쾌락을 노렸다 그러나 태우는 이 분을 참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하여서라도 동생대는 정화마마의 원수를 갖고 국권과 위홍을 빼앗아 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사람을 잡으려면 그같한 말을 쏘는 격으로 세왕을 없이 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리하여 영화태우는 세왕을 죽일 무서운 꾀를 품게 된 것이다 세왕은 즉위할 때 벌써 신병이 있으셨다 왕은 본래 잔약한 몸으로 맘이 극히 어질고 약하여 날마다 궁중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스럽지 못한 일에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은 더욱 골수에 사무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즉위하신 후로는 어머니 대신은 정화마마의 추한 행동을 차마 못 보아 식음을 전폐하신 일이 자주 있었다 이리하여 병은 점점 중하여 마침내 자리에 누워 약 잡수시기로 일삼는 몸이 되시었다 왕이 어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영화마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술객과 무당이 밤이면 뒷대골로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소리도 없이 들고 났다 술객과 무당은 왕이 병이 더하게 하는 일 외에 또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밤이면 꿈에 나타나 영화마마를 괴롭게 하는 뒷대골 마마의 홀령이었다 영화마마가 뒷대골에 울마온 첫날밤에 자리에 누워 잠이 들려 할 때에 문득 몸이 으쓱하여 입에 칼을 문 뒷대골 마마의 홀령이 보인 뒤로는 며칠을 몸이 몹시 아팠다 그런 뒤에 병은 나았으나 가끔 뒷대골 마마가 눈에 띄고 어떤 때에는 낮에도 눈앞에 어른어른 하였다 늙어서 이런가? 하고 영화마마는 자탄을 하였다 대개 지금까지 서슬이 푸를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 어떤 늙은 무당은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들도 운수 좋은 사람에게는 못 덤빕니다 사람이 운수가 기울어지게 되면 귀신들도 업신여겨서 맘대로 덤빕니다 영화마마는 이 무당의 말을 마땅하게 들었다 아무리 귀신이기로 감히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건드릴 생각은 못 내리라 하던 기운도 줄어지고 그 일에는 모든 귀신이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건드리려고 손을 내미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첫째의 뒷대골 마마 둘째의 남편이시던 경문대왕 그 다음에 위홍과 좋아한다 하여 젖을 도리고 팔목을 도리고 눈을 도리고 입을 도리고 하문을 도려서 죽인 수없는 궁녀들이 모두 피 흘리는 몸을 가지고 사방으로서 달려들어 요 인연! 이제도! 이제도! 하고 자기를 건드리려는 듯 하였다 혼자 자리에 누웠으면 이런 흉물스러운 귀신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창틈으로 병품 틈으로 모여드는 듯 하여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찬 땀이 흘렀다 위홍과 한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고 영화마마는 위홍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왕이 즉유하신 후로는 반년이나 넘도록 이내 위홍의 얼굴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 위홍은 동생 되는 정화마마의 자리 속에 전신이 타는 듯 하였다 위홍의 그 늠름한 풍채, 그 건강한 몸, 그 힘 이런 것이 모두 언제까지나 자기의 것으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남의 것이다 할 때에 영화마마는 참다 못하여 울고 울다가는 이를 갈고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알고 하고 치를 떨었다 독한 눈살로 한 자리 속에서 즐기는 정화마마와 위홍을 보고 빨간 독을 바른 칼로 둘의 허리를 싹 잘라버리기를 여러 번 하였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위홍을 자기 것을 만들 생각을 한다 경문왕이 여러 해 병으로 누워 영화마마가 홀로 있을 때에 국사를 의논한다는 핑계로 위홍과 자주 만나다가 마침내 자기가 앞에 엎드린 위홍의 몸에 메어 달리고 위홍도 자기 몸이 으스러져라 하고 껴안아 주던 생각이 난다 그것이 벌써 15년 전이다 15년 동안 뻗지었던 아군이 이제는 다 한 듯하여 모든 귀신이 꿈과 생실을 물러나고 영화마마를 건드렸다 그러나 영화마마는 아직도 힘과 운수가 자기의 손에 있는 줄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금상을 없이 하고 권세와 위홍을 도로 제 손에 넣으려고 애를 썼다 눈을 뜨면 왕과 정화마마를 없이 할 독약과 예방이요 눈을 감으면 사방으로서 피 흐르는 손을 내미는 원통한 귀신들이 있다 영화마마의 얼굴빛 눈매까지도 점점 무섭게 변하였다 잠이 들면 무서운 잠꼬대를 하고 깨어있을 때에도 가끔 미친 사람과 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근시하는 궁녀들은 마마의 곁에 있기를 무서워하였고 가끔 깜짝깜짝 진저리를 쳤다 하루는 서악에 있는 태종 무열왕의 능이 터지고 비가 큰 소리를 내고 넘어가고 그날 밤에는 대골 뒤뜰에서 백제 군사와 실내 군사의 우짖는 소리가 들렸다 보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건데 어떤 젊은 장수가 백달마를 달려와서 말채찍으로 태종대왕의 능과 비를 쳤더니 능이 터지고 우레 소리를 내고 넘어갔다 하며 또 어떤 사람의 말에는 고구려 옷 입은 여자 하나가 와서 머리채로 비를 감아 넘어뜨렸다고도 한다 아무려나 이것은 백제의 원혼과 고구려의 원혼이 나와 다니기 시작한 것이오 그것은 나라의 큰 쇠운이 올 칭조라고 노인들은 눈을 끔쩍거리고 수근거렸다 대골 뒤뜰에서 백제 군사와 고구려 군사의 우짖는 소리가 들리며 영화 마마는 때가 왔다고 기뻐하였다 모든 것은 마마의 뜻대로만 되는 듯하였다 정강 대왕은 7월 4일에 미음 한 그릇 잡수시고 환우가 덧쳐 승하하시고 왕인은 대왕의 유칙으로 왕매되시는 망공주께서 이으시게 되었다 영화 마마는 이렇게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여 며칠 동안은 무서운 귀신들이 피 묻은 얼굴과 손을 내밀고 모여드는 꿈도 꾸지 아니하고 다시 태후로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과 한참 동안 빼앗겼던 위홍을 다시 내 것을 만들 것만 생각하고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헛웃음이 되었다 새 왕이 즉위하시고 아직 대행 왕의 인사도 지나기 전 어느 날 밤에는 영화 마마를 모시는 늙은 궁녀 하나가 무서운 소식을 마마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상대 등이 쌍초롱의 불을 들고 상간마마의 침전으로 들어가더라는 소식이다 이 말을 듣고 마마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한참 동안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얼마 있다가 마마는 겨우 말문이 열려 들어가 오래 있더냐? 하고 물었다 궁녀는 두려운 듯이 마마의 낯빛을 엿보며 대감이 들어가신 뒤에 상간마마께서는 술을 많이 올리라 하셨고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나더이다 하였다 마마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다 동생에게 빼앗겼던 위홍을 인제는 딸에게 빼앗긴 것이다 마마도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이튿날 평명에 왕의 침전으로 가셨다 문 밖에 지키던 궁녀들은 왕께서 아직도 일어나시지 아니한 듯 고하였다 마마는 분기하였으나 궁녀들은 마마의 앞을 막았다 마마는 보석 위에 가지런히 놓인 남자의 신 한 켤레를 원방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러나 딸은 왕이다 대골 안에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다 자기도 왕의 신하다 왕이 위홍과 함께 수라를 잡수고 난 뒤에야 마마가 들어가는 허락을 얻었다 마마는 들어가는 길로 피곤한 듯한 왕을 보고 어젯밤에 이 방에 녹아 있었소 하고 물었다 왕은 빙글에 웃으며 나하고 위홍하고 라고 대답하였다 마마는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며 그것이 옳지 않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왕은 퍽 웃으며 남편을 살려놓고 남편의 신하와 한자리에 자는 이도 있거든 어머니의 곁서방을 좀 빼앗기로 그리 옳지 못할 것이 있소 좋은 서방은 늙으신 어머니가 가지는 것보다 젊은 내가 가지는 것이 더 옳지 않겠소 하고 시들한 듯이 고개를 돌렸다 이리하여 영화마마는 권세와 위홍을 영영 그 따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하고는 다시 밤이나 낮이나 산귀신과 죽은 귀신이 부대끼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새로 왕이 되신 망공주는 스물 네 살이었다 얼굴이 아름답지는 못하나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호협한 기운이 있어 마치 대장부와 같았다 그래서 꾀가 많고 몸이 건강하고 수십 년 권세에 많은 경험을 가진 위홍도 왕의 앞에서는 기운을 펴지 못하고 쥐어지내왔다 위홍을 희롱할 때에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희롱하듯 하였다 육십을 바라보는 위홍이 어린 여왕의 장난감이 되는 양을 궁녀들도 가끔 보고 웃었다 위홍아 네 몇 살이니? 신 다섯 살이요 아따 신은 떼버려라 그러면 다섯 살이요 이리하여 왕은 웃고 두 손을 내밀어 손 다오 하면 위홍은 어린아이 모양으로 왕의 앞으로 가서 주름 잡힌 두 손을 왕의 포동포동한 손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왕은 위홍의 두 손을 잡아 끌어서 어머니 모양으로 위홍을 번쩍 안아 쳐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뺨과 등을 어루만지며 둥개 둥개 둥개야 를 부르고 웃었다 그럴 때에는 위홍은 짐직한 듯이 입맛을 다셨다 왕은 가끔 불쾌하시면 위홍을 견디게 굴었다 대가리가 허연 것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위홍의 등을 밀어 문 밖에 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곧 다시 끌어들여서 사랑하는 뜻을 표하였다 왜 늙었어? 왜 늙었어? 하고 왕은 위홍의 허연 머리카락과 수염을 잡아 뽑았다 아무리 늙은 줄을 모르는 위홍도 50이 넘어 60이 가까우면 백발이 생겼다 왕은 그것을 불만이 여겼다 그래서 젊은 남자도 여러 번 불러들여 보았으나 모두 위홍만 못하여 하루나 이틀을 데리고는 조그마한 골 원이나 한 자리씩 주워서 내쫓았다 그리고는 다시 늙은 위홍을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또 늙은 위홍이 그리워 그 젊은 사람들을 도로 내쫓았다 이 늙은 것에 내가 무엇을 보고 혹했어? 하고 왕은 가끔 위홍의 높은 코를 잡아 흔들었다 그렇게도 여자의 마음 끌던 좋은 코에는 주름이 잡히고 기름기가 빠졌다 왕은 젊은 위홍을 마음껏 가지고 놀던 어머니에 대하여 무서운 질투를 가끔 가졌다 그래서 가끔 위홍을 내어 문 밖으로 밀어내며 늙은 것 같으니? 노파한테로나 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위홍은 문 밖의 우드컨이 서서 왕이 다시 불러들이기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밤마다 왕의 방에는 위홍이 있고 위홍이 없으면 때때로 불러들이는 젊은 미남자가 있었다 이 소문은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전국에 퍼지었다 그래서 얼굴 잘나고 호협한 젊은 남자들은 한 번 왕을 보려고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에는 과거 날이 가까운 때 모양으로 깨끗한 젊은 남자들이 우글우글 하였다 그러면서도 왕은 정사를 패하지는 아니하였다 왕은 즉위하는 벽두에 전국의 죄인을 놓고 가난한 백성에게 1년 동안 세납을 탕감하였다 그뿐 아니라 혹은 황룡사에 백고자를 설치하고 친히 행행하여 설법을 들으며 혹은 국악에 행행하여 여러 박사에게 오경의 강서를 들었다 백성들은 이 왕이 장차 어떠한 왕이 되련고 하고 모두 의심하였다 어찌 보면 성군인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음란한 여인인 것 같기도 한 까닭이다 아무려나 왕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였다 대각간 위홍의 짐은 모돌에 있었다 사백간 짐이라고 이름난 큰 집이다 하늘에 닿은 듯한 높은 대문에는 창든 군사가 파수를 보고 대문 안에도 담가 후원으로 돌아가며 목목히 군사가 파수를 보았다 위홍이가 권세를 잡은지가 몇십 번인지 모른다 그러나 들어오는 족족 파수하는 군사에게 잡히고 위홍은 일찍 한 번도 자객의 칼끝에 손톱 눈 하나 상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자객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위홍은 자기의 운수가 어떻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빙글에 웃었다 그러나 위홍도 맘으로는 편할 날이 없어 그 큰 집에 자기의 침실을 수십 곳이나 놓고 혹 대골에 앉아고 집에서 잘 때면 밤이 깊기를 기다려서 집사람들도 모르게 살그머니 그 중에 어떤 한 방에 들어가 잤다 방방이 다 불을 켜놓고 방방이 문 밖에다 신을 놓았기 때문에 어느 방에 위홍이 있는지 모조리 찾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위홍과 자리를 같이하는 첩뿐이다 방도 여럿이오 첩도 여럿이어서 초저녁에는 이 첩과 이 방에서 자고 있다가는 저 첩과 저 방에서 자기 때문에 첩들도 위홍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2월에 사돌 신홍의 집 앞에 있던 바위가 개천가로 댁걸음이나 비실비실 걸어 나갔다는 말과 그것을 신홍의 원원이 자기가 아직도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원수를 갚을 날을 기다리는 징조라는 말을 들은 위홍은 근래에 더욱 겁이 많았고 또 나이 많아짐을 따라 젊을 때의 무서움 없던 기운이 줄어짐을 따라 위홍은 모든 것에 무서움을 가지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침실에 첩을 불러들일 때에도 반드시 몸수험을 하여 혹 칼이나 품지 아니하였는가를 알아보고야 안심하였다 따뜻한 봄철 어떤 밤이다 위홍은 마침 집에서 잘 기회를 얻어 저녁을 먹고 나서 후원 첩들의 방 앞을 거닐었다 첩들은 이날의 대감이 집에서 자는 줄 알고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단장을 하고 대감의 발이 행여나 자기의 방에 머무르기를 고대하였다 뚜벅뚜벅하는 발자취 소리가 박석 위로 올려올 때에 아름다운 첩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고 자기 방 문고리에 손가락이 걸리기를 기다렸다 위홍은 촛불이 비추인 창과 그 창의 비추인 그림자를 보고 어렴풋이 그 그림자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창의 비추인 그림자들은 위홍의 발자취 소리가 바로 그 앞에 왔을 만한 때에는 한 번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위홍의 마음을 끌자는 표인 것 같았다 위홍은 마음 나는 대로 몇 방 문을 열었다 위홍의 얼굴이 방으로 들어오면 미인들은 수사판 듯이 일어나 맞았다 위홍은 혹은 한 번 슬쩍 바라보고 말기도 하고 혹은 몸 성한가? 하고 말을 한 번 마디 붙여보기도 하고 혹은 마음이 나면 손과 발도 한 번 만져보고 혹은 한 번 빙글에 웃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딴 방으로 간다 위홍이 그냥 지나간 방에서는 문에 비추인 그림자가 쓰러지는 것이 보이고 혹은 긴 한숨과 혹은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군 하고 위홍은 화를 내어 몇 걸음 빨리 걸어간다 그때는 두 분 마마와 왕의 생각이 난다 제일 마음에 들기는 정아마마였으나 그와는 오래 즐길 기회가 없었다 제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하고 위홍은 혼자 한탄하고 한숨을 쉰다 위홍은 문득 어떤 울음소리를 듣고 우뚝 섰다 위홍은 울음소리 나오는 창을 바라보았다 그 창에는 사람의 그림자는 없이 울음소리뿐이었다 위홍은 그것이 난이인 줄을 안다 위홍의 눈앞에는 난이의 아름다운 자태가 보였다 그때 위홍의 눈에는 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난이의 자태가 보인 뒤에는 반드시 푸른 피를 뿜던던 신홍의 얼굴이 보였다 위홍은 손으로 얼굴을 한 번 만지었다 얼굴에는 지금도 그때 신홍의 피의 뜨거움을 감각하는 듯 하였다 신홍을 죽인 뒤에 맨 먼저 위홍의 마음에 드는 것은 물론 난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곧 난이를 붙들어왔다 붙들어올 때 난이는 그리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붙들려와서는 좀처럼 위홍에게 몸을 허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발악을 하였고 다음에는 먼저 남편의 거상을 입은 것을 핑계로 하였고 그 후에도 혹은 발악을 하고 혹은 병 핑계를 하고 혹은 밤을 새고 혹은 죽는다고 위협을 하여 위홍에게 몸을 허하기를 막아왔다 위홍도 신홍이 기억이 새롭고 또 난이의 굳은 마음이 무서워서 난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물 같은 여자의 마음이 반드시 변할 날이 있을 것과 한 번 자기에게 허하기만 하면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고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 오늘까지라는 것이 벌써 8년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지금 난이가 슬피 우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였다 섣불리 건드리다가 또 발악을 하여도 창피하다고 위홍은 슬며시 그 방 앞을 지나가며 난이의 생각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아니하려 할수록 난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위홍의 구름 따라 오는 듯 하였다 그것이 이상하게 위홍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위홍은 어린 잎이 나불나불하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뒷짐을 지고 수 없는 늙은 가지 틈으로 반짝반짝하는 별을 바라보았다 꽃향기를 품은 바람만이 위홍의 얼굴을 스치어 지나간 때 위홍의 늙은 마음 속에도 청춘에 하염없는 유혹의 바람이 불었다 위홍은 결심한 듯이 발을 돌려 다시 난이의 방 앞으로 왔다 방에서는 아직 연연하게 느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위홍은 기침을 하고 마루에 올라서서 난이의 방문을 열었다 난이의 젖은 별같은 눈으로 그것을 대답하였다 방에 켠 옥등 잎불이 문바람에 금실금실 춤을 추어 흰 벽에 비추인 두 사람의 그림자를 춤을 추인다 위홍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난이는 일어나 아랫목 자리에 앉으며 오늘은 웬일이냐? 네가 전에 없이 단장을 하고 또 내게 자리를 권하니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앉은 난이의 울어서 불그레한 뺨을 탐내는 듯이 보였다 과연 난이는 단장을 하였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빗고 평생에 안 입던 분홍 비단 바지에 짙은 자죽기슬단 유록색 저거리를 입고 얼굴에는 분이 반이나 눈물에 씻기어 혈색 좋은 연한 살이 군데군데 나온 것이 더욱 풍정이 있다 난이는 길게 한숨을 쉬며 늦어가는 봄을 마지막 보려고요 한다 늦어가는 봄을 마지막 본다 하고 위홍은 난이의 말을 그대로 한번 불러보더니 그 뜻을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래도 네게는 아직 봄이 남았다 하고 자기의 반백이 넘어된 수염을 만진다 난이는 힘없이 벽에 몸을 기대며 나의 봄, 시들은 봄, 꽃 없는 봄 하고 또 한번 하염없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나비 하나가 어디로서 들어와 등잔불을 싸고 돈다 위홍은 손을 내밀어 분홍 바지 무릎 위에 놓인 난이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위홍이 난이의 손을 잡아 끌 때에 난이는 몸서리치는 듯이 손을 뿌리치려 하였다 그러나 어느덧 난이의 가는 허리는 위홍의 팔에 껴안겼다 늦어가는 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있으랴 아직 꽃은 필 것을 하고 위홍은 난이를 끌어 무릎 위에 얹었다 난이는 더 반항하려고도 아니하고 붙들린 참새 모양으로 숨소리만 시근시근 하였다 애기하였던 반항과 바락이 없는 것을 다행히 여기어 위홍은 어머니가 젖 먹이는 아기를 안 듯이 난이의 몸을 꼭 껴안았다 난이의 몸은 비단같이 부드럽고 불같이 뜨거운 듯 하였다 위홍은 육십이 가까운 몸이 갑자기 젊어지는 듯 하여 미친 듯이 몸을 떨고 난이의 몸은 전신이 향기에 젖은 듯 하였다 난이야 오늘 하루를 보려고 내가 육십 평생을 살았다 시부란 다 무엇이랴 하였다 위홍이 본래부터 난이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품에 안고 보니 새삼스럽게 더욱 아름다운 듯 하였다 위홍은 취한 듯이 숨이 차고 몸이 떨렸다 또 어디서 들어온 나비가 등잔불을 싸고 돈다 가끔 날개로 불을 치고는 놀래서 물러나다가 다시 날아든다 난이는 가만히 두 팔을 뽑아 위홍의 가슴을 안았다 그 뚱뚱한 가슴이 난이의 아름에 겨우 두 손끝이 위홍의 등 뒤에서 닿을랑 말라 가였다 난이는 손으로 위홍의 등을 위아래로 쓸어 만지었다 그렇게 할수록 위홍의 숨결은 더욱 커지고 눈가는 더욱 술취한 듯 하였다 난이는 위홍의 가슴에 한편 구리를 대었다 열분 겹옷을 통하여 염통 뛰는 소리가 쿵쿵 들린다 난이의 등에는 위홍의 크고 힘있는 손이 떨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할 때마다 난이의 비단 저고리가 위홍의 손바닥에서 치어 바삭바삭하는 소리를 낸다 위홍은 참다 못하여 난이야 오늘 저녁은 내가 네 방에서 잘난다 하였다 위홍은 지금까지 첩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일지언정 일찍 첩의 방에서 잔 일은 없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서운 까닭이다 그러나 오늘은 차마 난이의 방을 떠날 수가 없었다 비록 잠시라도 한 걸음이라도 난이 방에서 발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 난이는 여전히 구리로는 위홍의 염떵 뛰는 소리를 듣고 손으로는 위홍의 등과 허리를 만지면서 고개도 돌이지 아니하고 주무시게 해드리죠 하였다 이 말에 위홍은 더욱 기뻐서 난이를 한 번 더 껴안았다 그러고는 곧 자리를 펴라 하고 난이를 안았던 팔을 풀었다 난이는 일어나 반침을 열고 자리를 내어 깔았다 다운기 탄 초록 이불에 하얀 머리가 베개에 반쯤 걸렸다 자리를 펴고 나서 난이는 등잔을 들고 방 한편 구석에 섰다 위홍은 칼을 끌러 걸고 옷을 끌으면서 등잔 뒤에 선 난이의 수사판 얼굴을 보고 그 날씬한 몸을 볼 때 더욱 정욕이 불일 듯 하였다 위홍이 우돗을 벗고 자리에 들어가려 할 때 난이는 나는 듯이 달려들어 뒤로써 위홍을 껴안았다 위홍은 가슴에 무엇이 선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앞으로 쓰러졌다 위홍의 왼편 저 가슴 밑에는 날카로운 난이의 비수가 박힌 것이다 난이는 힘을 써서 손에 쥔 비숫자루를 이리저리 비틀었다 이놈 내 남편의 원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서 벽에 걸린 위홍의 칼을 쭉 빼어들었다 위홍은 음! 하고 몸을 비틀어 돌아 누웠다 한 손으로 피해져진 칼자루를 잡기만 하고 뺄 힘은 없이 눈을 떠서 난이를 본다 내 남편의 목을 찍은 칼로 네 목을 찍을 테다 하고 난이는 번쩍번쩍하는 칼을 위홍의 목 위에 둘러메었다 위홍은 정신이 아득하고 소리도 칠 수 없는 줄을 알면서 난이의 내려치는 칼을 막으려는 듯이 힘없이 한 손을 들고 애걸하는 듯이 난이야! 난이야! 하며 가슴을 들먹거린다 난이의 눈에서는 새파란 불꽃이 날았다 위홍은 겨우 기운을 모아 난이야! 너 같은 연료도 있는데 나 같은 불충한 놈도 있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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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내가 연료의 칼로 죽는 것만 다행이다 하고는 무슨 말을 더 중얼거리는 모양이나 어느라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난이는 두러메었던 칼을 내리고 가만히 위홍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피 묻은 조나 주름 잡힌 얼굴은 금시에 해슥해지고 가슴 들먹거리던 것도 점점 적어지다가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난이는 숨이 끊어져 넘어진 위홍을 볼 때 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가슴을 쬐고 간을 꺼낼 생각이 없었다 위홍의 목과 간을 들고 신홍의 무덤 앞으로 뛰어가서 신홍에게 제사를 드릴 생각도 없어지었다 멍하니 뜨고 있는 빛 없는 위홍의 눈을 볼 때에는 난이는 가엾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위홍의 곁에 앉아 손으로 위홍의 눈을 감기고 이불을 들어 위홍의 시체를 덮어버렸다 난이는 멍하니 옥등잔 불만 날개로 치고 돌아가는 나비를 보았다 그 중 하나는 불에 몸이 되어 노란 기름에 빠지고 한 나비만 여전히 날개를 불을 치고 돌아간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난이는 일어나 서한 앞으로 가서 벼룻집을 열고 먹을 갈았다 그러하는 동안에 난이의 눈에는 신홍이 죽은 지 8년 동안 지나던 눈물 솟는 생애가 보인다 몇 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끊어 신홍의 뒤를 따르려 하였던 고 몇 번이나 위홍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던 고 몇 번이나 위홍에게 욕을 당할 뻔 하였던 고 차라리 위홍에게 몸을 허하여 위홍의 환심을 산 후에 죽일 기회를 얻을까 하는 생각이 났던 고 그러나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도 중한 일이었니와 내 몸의 정절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한 일이었다 백목같이 깨끗한 몸을 짐승같은 위홍에게 던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안에 한 봄이 가고 한 가을이 또 가기 일곱째 봄이 또 늦어가려 하였다 원통이 죽은 남편의 몸은 벌써 썩어서 제거되어 버리고 어리던 자기의 눈초리에도 한 줄 두 줄 가는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날에 위홍이 집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다 근래에 위홍은 매일 대골에서 자고 집에서 자는 일은 한 달에도 며칠이 되지 못하였다 이 날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오른지 몰랐다 난이는 자기가 위홍을 잡을 무기가 자기의 아름다움밖에 없는 줄을 안다 난이는 8년 만에 처음 단장을 하고 채색옷을 입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 때나 채색옷에 구름을 멜 때나 난이의 가슴은 아프고 눈물을 흘렸다 더구나 단장을 다하고 나서 품에 비수를 품고 거울을 대하여 앉을 때 난이의 창자는 천조각 만조각으로 끊어지는 듯 하였다 단장을 하고 채색옷을 입고 거울을 대하니 옛날과 다름이 없다 사돌집에서 신홍의 사랑을 받을 때와 다름이 없다 나는 아직도 젊다 아직도 아름답다 아직도 한창 재미있게 살 나이다 그러나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할 때에 난이는 얼마나 슬펐나 난이는 거울을 대하여 옛 부르던 노래도 불러보고 혼자 일어나서 예추던 가야선무도 주워보았다 노래소리도 예와 같고 춤추는 것도 예와 같았다 다만 같지 아니한 것은 난이의 신세였다 난이는 품에 품었던 비수를 빼어보았다 날은 파랗고 안개가 돈다 8년 동안 품었던 비수다 밤마다 내어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사람에게 대해 말하듯이 말하던 비수다 이것은 자기가 위홍에게 붙들려온 뒤에 신홍이 자기더러 일생을 같이 하라고 하던 화랑이 담을 넘어서 갖다 주고 간 비수다 비수의 날은 파랗고 끝이 표적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난이는 수없이 허공을 찔렀다 찌를 때 위홍이 피를 쏟고 거꾸로지는 것을 보고는 이놈 내 남편의 원수야 하고 소리를 지른 뒤에 위홍의 목을 찢고 배를 쬐고 간을 내어 입으로 씹고 이렇게 한 번씩 되풀이하고는 다시 싸두었다 그리하던 비수다 오늘은 오늘은 하고 난이는 비수로 한 번 허공을 찔러보았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이놈 내 남편의 원수야 하고 한 번 더 속으로 소리를 찔러보았다 그리고는 또 거울을 보았다 나는 아직도 젊은데 아름다운데 살 나이인데 하고 입술을 물고 눈물을 뿌렸다 난이가 먹을 갈다 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등장가로 돌아가던 나비가 마주 불을 치고 등장 밑에 떨어져 바르르 떨었다 또 개가 짓는다 난이는 생각하기를 그치고 급히 먹을 갈았다 갈던 먹을 벼루집에 던지고 벗을 들어 벽에 이렇게 썼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러하다 임 잃고 외로운 몸이 8년 풍상 어려워라 8년 풍상 어이 겪은고 임의 원수 갚았으니 임 따라 가노매라 다 쓰고서 난이는 위홍의 칼을 들고 후원으로 나갔다 밤은 고요하고 별은 반짝인다 난이는 은행나무 밑을 지나 연단가를 돌아 풀에 맺힌 이슬에 옷을 적시면서 후원 북쪽 끝 노속 밑에 다다랐다 여기는 땅이 높고 가장 정결한 곳이다 난이는 칼을 곁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 황촌과 후토와 이롤 성신과 부처님과 부모와 남편의 홀룡에게 원수 갚은 일을 구하고 나는 깨끗한 몸으로 임을 따라 가오 님의 목을 베인 같은 칼로 내 목을 베고 따라 가오 하고 위홍의 긴 칼을 빼어 한삼 소매로 한 번 칼날을 씻은 뒤에 칼끝을 입에 물고 앞으로 거꾸로 졌다 점점 가늘어가는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그것도 얼마 아니하여 끊어지고 향기로운 난이의 몸은 마치 기도하는 사람 모양으로 꿇어 엎드려 다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이튿날은 왕이 임해전의 전추년을 배설하고 만조 백강과 홍륜사의 높은 중들과 국악의 박사와 이름난 국선과 화랑을 부르시는 날이다 왕은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머리를 감고 사오인의 국녀를 재촉하여 가장 아름다운 의복과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이날의 즐거운 연락을 시각이 바쁘게 기다렸다 왕은 신상의 모든 행락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듯하고 자기는 영원히 젊어서 이 행락을 누릴 것 같이 생각하였다 이날의 하늘에는 구름 하나 없고 환한 해는 토함산 위로 거침없이 솟아올라왔다 서불안! 서불안! 하고 왕은 단장이 끝나기도 전부터 위홍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들어오나 보라고 쉴 새 없이 국녀를 자주 내보내었다 왕은 자기의 새로한 단장이 빛이 날아가기 전에 위홍이 보아주기를 바란 것이다 위홍이 안이 들어왔다 준웅도 왕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남자다 얼굴 잘난 시중이라는 동요까지 생겼다 왕은 준웅을 가까이 불러 내가 어떻게 보여? 하고 자기의 단장한 몸을 본다 준웅은 눈을 들어 왕을 한번 우러러보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늘이 나으신 성주시옵구 미인이시옵니다 하였다 이 말에 왕은 수삽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어서 위홍이 들어와서 그 입으로도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싶다 하였다 준웅은 차마 위홍이 죽었다는 말이 나지 아니하여 머뭇머뭇할 때 왕은 매우 초조한 빛을 보이면서 서브라는 웬일인가? 벌써 진신은 되었거든 한다 그지야 준웅은 상대등은 죽었습니다 왕은 낯빛을 변하여 그게 참말일까? 하고 책망하는 듯이 시중을 본다 준웅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위홍은 죽었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윽히 말이 막히더니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무슨 병으로? 하고 묻는다 카레 가슴을 찔려 죽었습니다 카레? 네 날카로운 비수에 왼편 저 가슴을 찔려 죽었습니다 왕은 그 저 가슴을 잘 알매 그것이 눈앞에 번쩍 보인다 피부 좋은 위홍의 가슴은 젊은 여자의 가슴과 같이 살이 많고 부드러웠다 어떤 자객이 찔렀나? 왜 금군을 더 내어서 지파수를 더 엄중히 안 보았나? 하고 왕은 두 손길을 마주 비튼다 준웅은 속으로 우스웠다 그러나 가장 슬픈 빛을 보이며 밖에서 들어온 자객이 아니라 집안 사람의 손에 찔린 듯 엽니다 하고 왕의 낯을 엿보았다 집안 사람이라는 말에 왕은 더욱 놀라며 대골에 들어오려고 나서다가 찔렸나? 하고 왕은 더욱 슬퍼였다 준웅은 더욱 속으로 우스웠다 대골에 들어오다가 찔린 것이 아니라 첩의 방에서 자다가 첩의 손에 찔렸습니다 하고 준웅은 비로소 위홍이 죽은 모양과 난이의 필적과 또 난이 죽은 모양을 아뢰었다 준웅의 말에 왕의 입은 분노로 떨었다 태후와 조화할 때에 벌써 아내를 내어 쫓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과 조화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있던 첩까지도 다 내어 쫓는다고 하였고 집안의 계집종도 두지 않는다고 위홍이 왕께 맹세를 하였다 그리하였거늘 어젯밤 젊은 첩의 방에서 자다가 첩의 손에 칼을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왕은 지루의 분함과 속아서 분함이 한 대 엉키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왕은 오늘 연락을 패하지 말고 위홍이야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대로 연락을 열되 더욱 질탕하게 하라고 준웅에게 명을 내렸다 왕은 이날에 술을 마시고 여러 젊은 신하들과 희롱을 하였다 그러나 맘속에 있는 분함과 슬픔을 잊을 수는 없었고 만조 백관들도 위홍이 죽은 줄을 알므로 일이 어찌 되는지 몰라 마시고 노는 중에도 맘이 놓이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은 끝까지 위홍을 미화하지 못하였다 4,5년 첫 정들인 사랑을 끝까지 미화하진 못한 것이다 왕은 아직 왕이 되기 전부터 위홍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왕은 위홍에게 해성대왕이라는 시호를 주고 몸소 거상을 입고 위홍의 장례를 왕의 예로 하기를 명하였다 최치원을 머리로 하여 여러 학자들 그 옳지 못함을 상소로 여러 번 가나였으나 왕은 듣지 아니하고 해성대왕의 장례를 아주 왕래로 하기 위하여 위홍의 시체를 내전으로 들어다 놓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국상을 입으라 하고 모든 공문에 양암이라고 쓰게 하였다 이리하여 장국은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법이오 당나라에도 없는 법이라 하고 인심이 물 끓듯하나 왕은 모른 채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의 조서를 쫓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국상을 입는 이도 없다 위홍을 해성대왕이라고 부르는 이도 없었다 권레에 들고 나는 벼슬아치들만 왕명대로 할 뿐이오 그 중에도 국상을 입기 싫은 이는 병이라 일컫고 집에 숨어 나오지 아니하였다 왕은 자기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본이 여겨 국장을 안이 입는 이는 모조리 잡아 엄벌하라는 조서를 내려 많은 백성이 붙들려도 가고 매도 맞았으나 그것도 시원치 아니하였다 이때 민간에는 여러가지 동요가 돌아다녔다 그것은 대개 왕을 풍자한 것인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거니와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저마다 부르게 되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우리나 나니는 임 따라 갔건만은 우리나 마누라 어느 임 따라가리 한 몸을 둘이 내 두 임 다 따를까 우리나 마누라 두 임 다 따라가도 우리나 아기씨 어느 임 따라가리 머리칼 올올이 그 임 다 따르려나 이 동요에 마누라라 함은 물론 영화 정화 두 분 마마요 아가씨라 함은 물론 왕이다 두 분 마마는 따를 임이 물뿐이지만 왕은 머리칼 올올이 따라도 모두 따를 만큼 임이 많단 말이다 또 이런 것도 있다 십만명 군사도 믿을 수 없어라 서불한 가슴도 칼은 박힌다네 이 모양으로 왕과 위홍을 풍자하는 동요가 돌아다니고 혹은 성문과 대골문에 이상한 글들이 나붓기 시작하였다 왕은 금문을 풀어 금발이 붙는 대로 떼고 동요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엄벌을 하였다 그래도 왕은 자기의 위령을 세우려고 강제로 흰 감투를 씌우려 하니 백성들은 왕께 복종하지 아니하니 왕만 혼자 가슴이 끓었다 그럴수록 왕은 위홍의 장례를 찬란히 하려고 장 안에 있는 배와 비단을 사들이고 왕능을 꾸미기 위하여 남산의 옷과 가야의 청석을 캐오라 하였다 그러나 준비 아뢰였고 아무리 성화같이 독촉하여도 농시방정에 백성에게 세납을 거둘 일이 없음을 아뢰였다 왕은 할 일 없이 벼슬을 팔기로 하였으나 벼슬을 사는 사람도 많지 못하였다 장 안에 살던 부자들은 경보를 싸가지고 밤마다 슬며시 서울을 떠나 사방으로 피난을 떠났다 세상은 오늘 내일로 뒤집힐 듯하고 늦더라도 위홍의 장례날에는 무슨 변괴가 나리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위홍의 빈전에는 왕과 두 분 마마가 소복을 입고 빈틈없이 들어가 있었다 혹시 두 분이 서로 만날 때도 있고 세 분이 동시에 만날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는 서로 외면을 하였고 어떤 때는 그 중에 한 분이 휙 나가버렸다 태후는 말이 못되게 쇠하였다 눈에는 항상 충혈되고 살도 많이 내리고 주름도 많이 늘었다 질투와 원종의 괴로움이었니와 가끔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 남은 태후의 마음을 때렸다 더구나 근래에는 경문대왕이 가끔 꿈에 보여서 괴로웠다 대왕은 혹은 위의를 갖추고 혹은 병석에 놓은 모양으로 태후에게 보였다 왕은 대개 태후를 물끄러미 볼 뿐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건만은 그래도 싫고 무섭고 꿈이 깨면 전신에 땀이 흐르고 다시는 잠이 들지를 아니하였다 태후는 위홍의 빈전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으로 위홍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불길한 꿈이 다시 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 버금마마는 아드님이신 정강대왕이 돌아가신 후로 염려를 하기 시작하여 어떤 때에는 주무시는 방에서 밤이 깊도록 염불하는 소리가 들리고 때때로 늙은 여승들을 청하여 염불을 배웠다 여승들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무하비 타블만 부르면 왕생 극락하옵니다 하고 슬퍼하는 정아마마를 위로하였다 마마는 위홍의 빈전에 들어올 때마다 나무하비 타블를 불러 위홍이나 자기나 현세의 모든 죄를 빌고 왕생 극락하기를 빌었다 영화 마마보다 맘이 약한 정아마마는 가끔 눈앞에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는 지옥의 광경이 보이고 그 불덩이에는 자기 형제가 위홍의 한 팔씩을 붙들고 매달려 영겁에 끝나지 아니할 괴로움을 보는 양이 보였다 그러할 때마다 정아마마는 몸에 소름이 끼치어 떨리는 목소리로 나무하비 타블를 불렀다 날은 가물고 더워 위홍의 시체에서는 무서운 구린내가 나기를 시작하였다 겹겹이 치를 한 관 속에 넣었건만은 어디 틈이 벙긋하였는지 쥐구멍이 뚫렸는지 코를 쳐들 수 없게 냄새가 났다 그래서 아무도 빈전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송경하는 중들도 문으로 코를 향하고 왕과 두 분 마마도 들어왔다가는 코를 쥐고 나와버렸다 왕은 차비원에게 엄명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차비원들은 다시 관 하나를 더 만들어 넣었다 그래도 치를 뚫는 냄새나는 시습이 흐르고 이상하게 생긴 구더기와 벌레가 관에서 기어나와 빈전 마루로 기어다니었다 왕은 많은 차비관을 형벌하고 가라대었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그 냄새와 구더기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냄새를 막고 빈전 지붕에는 까마귀가 모여들어 까옥거리고 빈전 마당에는 가끔 여우가 번뜻번뜻 보였다 그 중에 지혜 있는 차비관 하나가 지혜를 내어 빈전에 큰 향나무 토막을 태웠다 향나무가 타서 올라 연기가 빈전에 차고 빈전은 불붙는 모양으로 연기가 나왔다 그래도 효음이 없어 구린내는 여전하였다 그래서 송경하는 중들도 문 밖에서 코를 밖으로 향하고 아무도 빈전 안에 발을 들여놓은 이가 없었으며 그런 며칠 후에는 구더기가 문 밖에까지 끼어 나와 사람들은 발 밑에 그것이 보일 때마다 냉수를 끼었는 듯이 깜짝깜짝 놀랐다 이 때문에 빈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대고란이 모두 흉가와 같이 되었다 누구는 어느 구석에서 목 잘린 귀신을 보았다 하여 밤이면 아무도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였고 빈전 안에서는 가끔 이놈 위홍아 하는 소리와 위홍이 응응 하는 우는 소리가 들려 송경하는 중들이 경문을 내버리고 달아나기도 하였다 왕은 심히 맘이 괴로워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궁중에 잡기를 물리고 시체에서 냄새와 구더기를 막을 명승을 청하였다 사방에서 많은 중들이 모여들었다 혹은 고깔 장삼을 잇고 혹은 속낙 쓰고 바랑을 지고 혹은 늙은이 혹은 젊은이 가지각색 중들이 모여들어 혹은 송경을 하여 경의 힘으로 위홍의 몸의 냄새와 구더기를 막으려 하고 혹은 불가사의한 영혼이 있는 부족으로 혹은 신통력이 있는 진언으로 혹은 다라니로 혹은 염불로 혹은 염력으로 저마다 이 냄새 나고 구덕이 끓는 죄의 많은 혼을 제도하려 하였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날이 갈수록 더욱 소리와 대골 안에 잡기의 설법은 더하여 갔다. 그래서 중들은 모두 지팡이를 돌려짓고 코를 싸고 물러나갔다. 그러는 동안에 동여는 더욱 늘고 왕을 풍자하는 글과 말은 더욱 유행하였다. 처음에는 별로 뜻이 깊지 아니하던 동여와 글뿐이었으나 글래는 썩 잘 지은 글과 노래가 돌아다녔다. 덜어는 한문으로 지은 것이오 덜어는 이두로 지은 향가였다. 이러한 글과 노래를 짓는 이가 반드시 이름 있는 문장일지 분명하다 하여 왕은 글 잘 짓는 이를 수탐하여 모두 잡아드리라 하였다. 이 통에 대하주에 사는 거인이 잡혀왔다. 거인은 나이 70이 가깝고 문장과 덕행이 일세에 높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오메 가만히 산중에 숨어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젊은 선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비분강개한 말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간악한 무리를 책망하였다. 거인의 문화에 배운 선비들은 다 거인의 뜻을 본받아 우국개세의 사가 되어 전국에 흩어지어 선비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 또 동지를 구하였다. 이리하여 거인 선생은 위홍 생전에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거인은 잡혀 들어와 국문을 당할 때에 향곡에 돌아다니는 노래와 글이 자기가 쓴 것은 아니나 다 뜻이 옳고 또 민성은 천성이니 이 백성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어 정사를 고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리라고. 두 발가락이 뽑히고 다리 하나가 분지러지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모양으로 조금도 굽히거나 두려워하는 빛 없이 태연히 말을 하였다. 그 엄연한 위풍에 국문하던 사람들도 무서워서 말이 막혔다. 그러나 왕은 왕을 비방하고 해성대왕을 비방한다는 죄로 거인을 종로에서 거렬하라고 명하였다. 거인 선생이 옥에 갇힘해 그의 문인들은 수없이 서울로 모여들어 여러 번 상소를 하였다. 그러나 왕은 상소하는 선비들까지도 혹은 가두고 혹은 때리고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거인을 죽여 자기와 위홍을 비방하는 백성들에게 위험을 보이고 이 기회를 타서 전국 백성이 일제히 위홍의 국상을 입도록 정령을 세우려 하였다. 내일이면 거인 선생을 종로에 끌어내어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하여 장안이 물꿀 듯하는 날에 거인은 옥벽에 시 한 수를 썼다. 우공통기 삼년조 추연비오 월상 금하유추 선사고 황천무어 백창창 그날 저녁에 문득 난데없는 구름이 일어나고 우레와 번개가 집도하고 악수가 쏟아지고 주먹같은 오박이 떨어지다가 대골 마당에 벼락이 떨어져 아름들이 불덩어리가 푸른빛을 내고 빙글빙글 돌았다. 왕은 크게 두려워 하늘을 향하고 합장하고 거인을 방면하겠습니다 하고 빌었다. 왕이 빌기를 끝남에 벼락불이 북으로 굴러나가고 우레와 번개가 그치었다. 왕은 곧 사람을 보내어 거인을 옥에서 내어놓았다. 이튿날 거인이 찢기는 것을 보려고 종로에 모였던 백성들은 어젯밤 우레 소리에 거인이 놓였단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모인 중에 국상을 입은 자를 붙들어 개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때렸다. 소복을 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감투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하였다. 왕은 거인 선생이 올해 서울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수레를 태워 대야주로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왕이 보낸 수레가 문밖에 기다릴 때 거인은 좌우의 문인을 불러놓고 구군이 날로 기울어짐을 한탄한다. 그러나 몸이 이미 늙고 또 국문에 뼈가 꺾이고 피가 많이 흘렀으니 살아서 나라를 돕지 못할 것을 말하고 문인에게 각기 집을 잃고 몸을 잃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잡으라. 만일 운이 불길하고 힘이 부족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 나라와 함께 죽으라는 뜻을 말하고 이나여 지피를 드리라고 명하여 한 노래를 썼다. 나라이 기울어짐이여 하늘이 기울어진 갓도다. 하늘이 무너짐이여 창생을 어이하리오. 내 몸이 늙고 병드며 오래 머물지 못하리로다. 나라를 두고 가는 혼이 황천에 이어 눈을 감으리오. 나라를 두고 가미여 피 눈물이 흐르도다. 남산이 높고 오래며 구군이 그와 같기를 빌었더니 동의 깊고 푸르름이 오직 충신의 한만 끝이 없도다. 죽노니 만일 혼이 있을진데 아홉 번 죽고 열 번 다시 나 천년 종사를 지키고자 하건만은 혼이 흩고 넋이 쓸진데 아 장천 내 어이하리오.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질 때에 거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좌우에 있던 문인들은 스승의 옷자락을 비어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문 밖에 수레를 머물고 기다리던 과인들은 거인이 속히 수레에 오르기를 재촉하였다. 거인은 왕명이니 어기지 못한다 하여 문인들에게 붙들려 일어나 수레를 향하고 나오다가 문에 다 미치지 못하여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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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늘을 세 번 부르고 운명하였다. 거인 선생의 해골이 서울을 떠나 대야주로 반장되는 날에 장한 백성들은 모두 길에 나와 모글로와 울고 보내었다. 앙장이 바람에 펄렁거리고 방울이 걸음을 맞추어 딸랑거리며 거인의 해골을 실은 수레가 나무로 향하여 나갈 때에 울음소리는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백성들은 거인의 수레가 아니 보일 때까지 두 손으로 눈물을 씻고 바라보고 돌아서며 또 울었다. 거인 선생의 다리를 분지르고 거인 선생 죽은 일에 백성의 마음을 더욱 울분하게 하였다. 날이 갈수록 민심은 더욱 흉화해지고 위홍의 빈전에서는 더욱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끓으니 왕도 심히 맘이 초조하여 대구 화성의 말대로 인산을 급히 하기로 하였다. 대구 화성은 노래를 잘 짓고 음류를 잘 아는 중으로 왕의 노래 스승이 되어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을 만든 중이다. 그는 왕께 이렇게 고하였다. 하여 그윽히 위홍을 송장을 어서 치워버리고 새 사람을 맞아들일 것을 말하였다. 왕은 이 말대로 하루 바삐 인산을 준비하기를 명하였다. 그런데 또 걱정이 생겼다. 첫째는 서울 육부 백성들 중에서 여사군이 안이 나는 것이오. 둘째는 능침 준비 그 중에도 성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위홍의 무덤일을 하는 석수들은 백성들의 욕과 돌팔매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삭도 안이 받아가지고 달아나버리고 말아서 역사를 시킬 일이 없었다. 해성 대왕의 인삿날이 되었다. 이달은 무섭게 더운 날이었다. 금년도 가물어서 흉년이 든다고 민정이 오오하였다. 백성 중에서 여사군이 나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군사를 풀어 여사군을 잡아들였다. 그러고도 부족한 것은 군사들이 메었다. 인산 행렬은 정강대왕보다도 장하였다. 왕이 국고의 재물을 마지막으로 다 떨어서 준비하니만큼 화려하고 굉장하였다. 그러나 인산이 지나가는 길가에는 어린아이들 밖에 나서서 보는 사람이 없고 어린아이들도 가자 가자 하고 서로 팔을 잡아 끌고 길을 피하였다. 백성들 사이에는 위홍의 장례를 보면 코가 막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돌았다. 그래서 인산 구경을 하고 싶은 아낙네들과 젊은 사람들도 코 맡길 것이 무서워서 대여가 번뜻 보이기만 하면 침을 뱉고 고개를 돌렸다. 대여가 첨성대 앞을 지날 때에는 어디서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서 위홍의 간에 박히고 또 좀 더 가서 계림숲을 지날 때에는 갑자기 수없는 돌팔매가 날아와서 뚱땅뚱땅하고 위홍의 관을 때렸다. 그러할 때마다 대여에서는 더욱 시습이 흐르고 냄새가 나서 여사군들도 한 손으로 코를 쥐고 낯살을 찌푸렸다. 까마귀 한때가 냄새를 따라 대여 위로 떠돌며 따라왔다. 보석종도 지나고 거의 장지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날이 흐리고 뇌성 벼락을 하여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무서운 소나기가 지나갔다. 대여 소여 따라오는 문무백관들은 눈물을 흘렸다. 위홍의 관은 땅속에 들어갔다. 수풀 속에서는 까마귀가 울었다. 문무백관은 어디서 화살이나 돌팔매가 날아오지나 아니하는가 하여 연해 사방을 돌아가와 참새 하나만 날아 지나가도 일제히 목을 움츠렸다. 위홍의 무덤 앞에는 해성대왕 능이라는 큰 비석이 섰건만은 백성들은 아무도 그것을 능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위홍의 무덤이라 하였고 그 후에 백성들이 밤이면 개 죽은 것을 갖다 버려서 위홍의 무덤에 개 죽음이 쌓여 썩게 되며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한지 모르게 개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개 무덤이란 이름은 그 후 대대로 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위홍의 장례날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인심이 흉흉하기는 점점 더하여졌다. 나라의 돈이 말라 백성들에게는 때아닌 납새를 독촉하고 하늘은 가물어 노는 틈이 벌어지고 밭은 노랗게 탔다.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추수할 가망도 없어서 집을 버리고 어린 것들을 안고 업고 옷 보퉁이를 지고 이고 북으로 북으로 달려갔다. 한강만 건너가면 편안히 살 곳이 있는 줄로 믿은 까닭이다. 그리고 서울에도 거지 떼가 날로 늘어 끼니 떼면 대문을 꼭 닫어 걸고야 밥을 먹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배고픈 거지들은 우는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상에 마주안고 혹은 부엌에 들어가서 지어놓은 밥을 맘대로 퍼먹었다. 만일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혹은 안았던 어린아이를 마당에 던져 죽이고는 자기가 목을 메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지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못 먹어서 얼굴이 희엄멀끔해지고 허리가 굽은 거지 떼들이 지팡이를 끌고 먹고 싶은 눈을 번득거리며 종로 네 거리로 대골 앞으로 꾸역꾸역 다니는 꼴은 참으로 참혹하였다. 인제야말로 세상 끝날이 왔다고 백성들은 시집 장가가는 것과 악이 낳은 것까지도 시들하게 알고 슬퍼였다. 죽는 사람이 있으면 잘 죽었지 살면 몇 날이나 더 사나 하고 죽는 일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밤낮 젊은 남자를 들여 음란한 쾌락에 취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소호가 달아난 것은 사중에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마을에 재올리러 갔던 길로 이내 돌아오지 않고 말았다. 허담 화상은 성을 내어 이놈 간단 말도 아니하고 하고 소호를 원망하였다. 허담 화상도 인제는 늙어서 옛날에 호화롭던 기운도 줄고 맘이 약화해져서 선종과 소호 둘에게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중에도 화상은 소호를 더 믿었다. 대개 선종은 우락부락하고 활쏘기를 좋아하고 중의 계행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가끔 마을에 가서 술과 고기를 먹고 돌아다니므로 허담 화상뿐 아니라 사종 모든 중들이 선종은 중으로 일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오 반드시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소호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는 어려서는 선종을 따라 토끼 사냥도 다니고 장난도 하였으나 점점 나이 자라고 또 백의 선인의 제자가 된 뒤로부터는 더욱 말이 적어지고 중의 계행을 잘 지키고 또 불공을 잘한다 하여 사중에서 많은 신용을 얻고 소호 화상도 여생을 소호에게 의탁할 줄만 믿고 있었다. 그랬던 소호가 재올리려 갔던 길에 이내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만 것이다. 허담은 홧김에 선종을 졸랐다. 너는 알겠구나. 그놈이 어디를 갔느냐.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같은 소리를 물었다. 내가 알아요. 고것이 누구더러 속말해요. 하고 선종도 화를 내었다. 진실로 선종과 소호와는 십여 년 내로 사형 사제의 관계로 방도 같이 치우고 밥도 같이 짓고 물도 같이 깊고 한자리에서 자고 하였건만은 아무리 하여도 뜻이 합하고 정이 통하지 아니하였다. 소호는 낯살이 먹어갈수록 더욱 꽁하였다. 남이 열 마디가 물어야 한마디를 대답하고 그것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날이면 가늘한 눈만 깜빡깜빡하고 길다란 몸을 늘려 기지개만 켰다. 성급한 선종은 가끔 기가 막혀 주먹을 부르지고 요것이? 하고 소호를 때리려고 덤빈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또 소호 편에서는 선종을 겉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소 사슨 것 하고 픽픽 웃었다. 그래서 선종과 소호와는 항상 티격태격으로 지냈다. 더구나 그 꽤만 남고 아니꼬운 곳이 점점 스님과 사중 사람들의 신용을 얻고 자기는 도리어 가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꼬고 분하였다. 그러나 선종은 소호가 범물이 아닌 것을 안다. 그놈이 일 저질놈인걸? 하고 선종은 여러 번 혼자 한탄하였다. 선종과 소호가 의 좋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백의 국서는 여러 번 둘을 앞에 불러놓고 만일 큰일을 하려거든 너희 둘이 의로 합하여라. 하고 일러주었고 한 번은 지금 구군이 날로 쇠하여 가니 바야흐로 쳐나가 사람을 구할더라. 이때 너희들은 모든 사욕과 사혐을 버리고 창생을 건지려는 어진 마음으로 힘을 아파여 큰일을 이루라고 말한 끝에 지피를 들어 열자를 써서 둘에게 한 장씩을 주었다. 그러나 선종과 소호는 조금도 그치는 빛이 없이 서로 낮춰보고 서로 미워하였다. 이 때문에 백의 국서는 항상 마음을 슬퍼하였다. 선종, 소호 두 사람의 재주와 기운을 사랑하여 크게 바라보는 바가 있었으나 마침내 고침이 없는 것을 보고 글을 써놓고는 다시 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다. 백의 국서는 천하를 두루 돌아 나라를 건질 사람을 찾다가 마침내 실망하고 만 것이다. 삼 년이나 모시던 선생을 잃고 선종과 소호는 울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고치어지지 아니하였다. 풍운 소호가 없어진 뒤에 선종의 마음에는 큰 괴로움이 생겼다. 그놈이 마침내 녹록한 놈이 아니로구나 하고 선종은 소호가 도리어 자기보다 뜻이 큰 뜻함을 깨달았다. 나는 이대로 산중에서 늙어버릴 것인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던 맹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 자기의 원수라 할 헝강왕과 정강왕도 죽었다. 그리고 원수로는 오직 하나만 남은 망공주가 왕이 되었다. 만일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다 하면 이때밖에 없지 아니한가 내 나이 벌써 삼십이다 하고 선종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선종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적수 공권으로 세상에 뛰어나가면 무엇을 하나 첫째 먹고 입을 것인들 어디서 온나 오랫동안 산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선종에게는 어릴 때 집을 떠나던 기운이 없어졌다. 산중을 떠나 세상에 나가는 것이 마치 조그만 배를 타고 가없는 큰 바다에나 뜨는 것 같았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선종은 어린아이와 같이 겁이 났다. 소호가 떠난 뒤에 날이 지낼수록 허담화상은 더욱 몸도 세약하여 가고 맘도 약하여 지어서 잠시도 선종을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잠이 들었다가도 선종아 하고 여운이 팔을 내어들어서 선종이 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야 다시 잠이 들었다. 선종도 소호가 없어진 뒤로는 늙은 스님을 사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자랐다. 워낙 소박한 성질이라 특별히 기호하는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15년 생활을 돌아보면 허담화상의 은혜와 정이 선종의 뼈에 사무침을 깨달았다. 이것을 뿌리치고 달아난 소원은 아주 인정없고 매몰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크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선종은 산종을 떠나자고 생각하였다가도 자기에게 메어 달리는 스님의 기운 없는 모양을 볼 때에는 맥이 풀렸다. 가자. 못 간다. 선종의 속에서는 두 소리가 다투었다. 어머니의 원수는 지난 일이오. 스님의 정은 지금 일이다. 만일 천하를 다 준다 하여도 차마 늙은 스님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선종은 소호가 떠난 뒤에는 소호와 같이 말이 적어지고 소호와 같이 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 모양으로 병든 스님을 받들고 개행 지키는 중으로 모든 불사를 근시리하였다. 산중 사람들은 선종의 행동이 돌변한 데 놀랐다. 그러나 선종의 마음속에서는 누를 수 없는 무슨 뭉텅이가 불끈불끈 솟아올라왔다. 더구나 새로 주기한 여왕이 음탕하여 민심이 입안하고 각 저의 영웅 후골들이 불끈불끈 일어나서 천하를 엿보는 곳을 듣고 볼 때 나도 하는 생각이 안이 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종에게는 첫째로 어린아이 같은 겁이 있고 둘째로는 스님의 정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나는 왕자다 하고 자기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1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다가 자기가 왕자라고 나서기로 누가 믿어줄까 세상에서는 도리어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다. 섣불리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공연이 봉변만 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큰일을 하나 백의 곡선은 말하였다. 백성의 마음은 의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곧 천하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럴 그럴 듯도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자기가 언제 무슨 의의를 백성에게 보여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할까 백의 곡선은 또 말하였다. 백성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하고 백성을 위하여 백 몸이 당할 수 없이 큰 것이라 하더라도 뛰어나가 맡으라 그것이 의인지라 하늘과 백성이 네 편이 되어 반드시 그 큰 괴로움을 이기게 하리라. 다행히 이긴 때에 백성의 마음이 네게 돌아올 것이오. 불행하여 네 몸이 죽은 때에 너는 만세 백성이 사모하는 의인이 되리라. 생각하면 백의 곡선의 말은 옳지. 자기가 사중에 여러 약하고 어린 중들에게 사모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괴로움을 맡아주는 까닭이다. 만일 백성의 괴로움을 맡아 그것을 없이 해준다 하면 백성의 마음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 나이 삼십이 되도록 우락부락한 한 중놈에 지나지 못하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선종은 스스로 자기의 못난 것이 부끄러웠다. 선종이 생각하기에 각처에 일어나는 영웅 호골들은 다 자기보다 몇 값절 몇십 값절 힘있고 재주있는 이만인 듯 하였다. 그러할 때에는 선종은 자기가 어렸을 때 활터에서 열바가지 투구를 쓰고 아이들의 대장이 되었던 일과 수리제에서 돌팔매로 떡장수 노파에 귀고리를 맞추고 활로 독수리를 수와 맞추어 그 시커멓고 눈 움푹 들어간 사람의 활과 칼을 뺏었던 생각과 또 단신으로 대골에 들어가 야료를 하던 생각이 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연 빙글에 웃음이 나오고 어깨가 으쓱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에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미륵은 지금의 자기와는 딴 사람인 듯 하였다. 지금의 자기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펐다. 선종은 그 칼을 내어본다. 중에게 칼이 당하냐 하고 스님께 여러 번 꾸지람을 들어 꼭꼭 싸서 감추었던 것이다. 칼날에는 녹도 안이 나고 여전히 파란 날에 뾰얀 안개가 돈다. 선종은 그 얼음같이 찬 칼날이 번쩍번쩍 보일 때 알 수 없는 힘이 가슴에서 북받이 올라옴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 번 칼을 들어 내어 돌려보았다. 칼은 번쩍번쩍하여 마치 불길과도 같고 수 없는 무지개가 한데 엉킨 것 과도 같았다. 선종은 칼을 곁에 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종의 앞에는 열분 벌판이 보이고 거기는 구름같이 밀려오는 군사가 보이고 번뜩거리는 기치와 창검이 보이고 안개같이 일어나는 말발굽에 먼지가 보이고 그중에 자기가 황금 두구에 해 달 그린 갑옷을 입고 한 어깨에 활을 메고 한 손에 칼을 두르며 망군중으로 쫓아 들어갈 때 군사들은 자기의 칼끝에 삼대 쓰러지듯 타고 또 광풍 앞에 풀이 눕듯이 자기의 위풍에 눌려 넋을 잃고 달의 왕과 같은 위풍으로 비단 장망이 펄럭거리는 본진 중으로 돌아오는 양이 보이고 본진 중에는 달같고 꽃같은 미인이 있다가 자기를 보고 반겨 내달아 일변 투구와 갑옷 벗기고 일변 자기의 칼에 묻은 피를 씻고 이러하는 양이 보인다. 선종은 번쩍 눈을 떴다. 곁방에서 선종아 하고 스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선종은 칼을 지에 꽂아 벽장에 집어넣고 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모양이다. 이빨이 다 빠지어서 몸속 들어간 입을 오물거리면서 나 냉수 하고 뼈만 남은 소나무가지 같은 팔을 내어두른다. 선종은 얼른 바가지를 들고 법당 뒤로 뛰어가 오탁수에 찬 냉수를 떠다 드렸다. 스님은 욕심나는 듯이 두어 모금을 마시니 그만 기운이 붙여 베개 위에 쓰러지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한다. 선종은 꾸러앉아 스님의 베개를 바로 잡아드리고 걸레를 갖다가 엎지러진 물을 씻었다. 스님의 허연 수염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번쩍번쩍 하였다. 선종아 하고 스님은 눈도 안이 뜨고 부른다. 네. 스님은 입만 우물거리고 대답이 없다. 선종은 스님의 수염 끝에 물방울을 씻고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세상은 점점 떠들어 세달사 젊은 중들도 경공포와 연불의 뜻이었고 모여 앉으면 어디는 누가 몇백명 군사를 가지고 운거해 있고 어디는 누구누구와 싸워서 누가 이겨 한 고를 차지하고 어디 누구는 본디 중으로서 몇천명 군사의 두령이 되어 술과 고기와 젊은 계집 속에 묻혀 있고 또 서울서는 대고란에 호랑이가 들어와 관등을 하고 대가리 색 가진 아이가 나고 또 군사를 모집하는데 사뭇 녹이 많고 이러한 소리를 늘 하게 되고 가끔 중에 한두명씩 사중에 있는 재물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중도 있고 부처님의 이마빼기에 박힌 구슬을 빼다가 벌을 받아서 소경이 되었다는 중도 있었다 늙은 중들은 여러가지 엄한 홍계와 무서운 말로 젊은 중들을 위협 했으나 젊은 중들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팔매치기 담뛰어 넘기 몽둥이 두루기 다름질 하기로 이를 삼고 마음들이 이렇게 대물 따라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나 술과 고기도 가끔 절에 들어와 얼굴이 뻘겋고 비틀걸음 치는 중이 가끔 보이게 되었다 대꼴 기헌의 군사가 세달살을 치러온다 하는 소문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중들은 바람에 나뭇잎만 부시럭거려도 깊은 꿈을 깨어 징부구를 흘리며 나무하비 타브를 불렀다 기헌이라면 이 근방에서는 어린애들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어디서는 물길러가는 젊은 아낙내가 기헌의 푸른 수건을 동인 군사에게 붙들려가고 어느 골 태수가 기헌과 싸워 죽고 이러한 소리며 기헌은 힘의 장사여 세실 담을 넘어뛰고 활을 잘 쏘고 칼을 두르면 몸이 공중에 솟아올라 사마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잘 때에도 한눈을 감으면 한눈을 뜨고 그 눈을 감으면 다른 눈을 뜨고 몸에는 비늘이 돋고 집에는 열두척을 두고 날마다 새 처녀를 갈아대고 이러한 여러가지 말이 들렸다 젊은 중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재미 절반 무서움 절반으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짐을 꿀꺽꿀꺽 삼켰다 마을에 재 올리러 갔다 올 때마다 새 이야기가 하나씩 둘씩 늘었다 선종 스님 안 가보 하고 시종을 빈정대는 중도 있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선종의 마음은 누를 수 없이 움직였다 선종은 하루에도 몇 번씩 칼을 빼어보고 활주를 캥기어 보았다 활주를 한 번 튕겨 퉁 하고 울 때에 선종의 피는 끓는 듯 하였다 그러나 선종은 괴로웠다 어려서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버리고 또 16년 동안 길러준 은인인 늙고 병든 허담스님을 버리고 떠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 난 전생이 죄 많은 놈이다 하고 선종은 손길을 비틀고 한탄하였다 그러나 큰일을 하는 자는 일이 얽매일 수가 없다 이때야말로 어머니의 원통한 원수를 갖고 도탄에 든 창생을 건져 한 번 대장부의 뜻을 필 때가 아니냐 가거라 선종아 목탁을 집어던지고 칼을 들고 나가거라 하고 밤중에 일어나 선종은 혼자 말하고 활과 칼을 내어 메고 자고 병으로 고나게 자는 스님의 방앞 앞에 끌어엎드려 합장하고 스님 스님 하고 속으로 두 번 부를 때 눈물이 떨어졌다 선종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스님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이윽히 듣다가 스님 나는 가요 부디 왕생 극락하시오 나무암이 답을 하고 한 번 한 번 더 합장 하고 다시금 뒤를 보며 암자문을 나섰다 크나큰 세달사 질비한 가람은 으스름한 달빛 속에 조는데 법당의 장명등만 반짝반짝 연구한 세상에 어둠을 비친다 선종은 법당을 향하여 한 번 절하고 합장하고 스님의 복을 빌고 절 문을 나왔다 바람에 몰리는 구름이 달을 향하고 끊임없이 달아난다 선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물가에 나와 거닐었다 자깃돌 위로 흘러가는 물은 늦은 가을빛을 받아 금빛으로 번쩍거리며 여울여울 소리를 낸다 달은 바로 대지에 걸려 강 건너편에는 산 그림자가 먹빛과 같은데 대째 중턱에는 양길의 군사가 반팟으로 피우는 불이 반딧불 모양으로 여기저기 반짝거린다 이따금 돌아가는 기러기 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휘 지나가며 강 언덕에 허옇게 마른 맥갈포기를 흔들어 우수수 소리를 낸다 선종의 건의는 발이 지나갈 때마다 벌레 소리가 뚝 끊기고 저편 기원의 군막에서 늦도록 질탕하게 논의는 풍악소리가 들린다 강가로 길게 늘어선 군사들의 장막에서는 아무 빛도 아무 소리도 안이 나고 이따금 잠 못 이루어 나와 거니는 군사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보일 뿐이다 벌써 여기 온지 1년이 되었다 하고 선종은 기러기 소리에 끌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에는 잘자리를 찾지 못한 기러기 한 대가 들 입자로 진을 지어 나무로 피곤한 날개를 친다 달은 더욱 하늘에 닿은 듯한 대째 마루턱이에 허덕거리며 올라간다 이때 뒤에서 공예인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 선종은 선종이라는 중의 이름을 버리고 기원의 휘하에 온 때부터 공예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였다 하 자네들인가 웬일로 아직도 자지 않고 나와다니나 하고 공예는 두 사람을 보고 손을 들었다 그 두 사람은 원예와 신원이다 원예와 신원은 지난봄 상벌싸움에 궁예가 큰 공을 세운 때부터 궁예를 사모하였다 더구나 궁예가 조금 더 교만한 빛이었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공을 남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때 더욱더욱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군사들 중에는 궁예를 따르려 하는 이가 많고 기헌의 임망이 떨어질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아무리 하여도 큰일은 다 틀렸으니 무슨 끝장을 내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원예가 궁예의 소매를 끌어 사람을 꺼리는 듯이 늙은 버드나무 그늘로 간다 끝장을 어떻게 내나 하고 궁예는 원예와 신원의 버쩍거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원예는 지혜가 많고 신원은 용맹이 있었다 두 사람은 산중에서 공부도 같이 하였고 이태전 기원의 휘하에 올 때에도 같이 왔고 죽고 살기를 같이 하기로 피를 마시고 서로 맹약한 사람이다 원예는 한 번 사방을 돌아보아 인적이 없음을 살핀 뒤에 자 이 사람이 아무래도 큰일은 못할 사람 아닌가 지금도 우리들이 한참이나 이 사람 다투었지만 그만 추색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모르네 그려 내일은 양길과 대적전을 할 텐데 밤새도록 저 모양이야 군사들에게는 소 한 마리 술 한 동이 이렇다는 말이 없으니 군사들이 싸울 생각이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닌가 지금 군사들 중에는 수근거리는 자도 있는 모양이니 만일 이때 일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우리들까지도 이 사람 한 가지로 군사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말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이 기회에 무슨 끝장을 내어야 한단 말일세 그런데 하고 원해가 더 말하려는 것을 신원이 참지 못하는 듯이 가로막고 여러 말할 것 있나 그 녀석을 해내고 자네가 우리 두목이 되란 말일세 그 녀석 해내는 것은 내 담당함세 또 삼천명 군사도 자네라면 다 따를 것이오 또 우리들의 말이라면 안 들을 리가 없네 첫째 그 녀석을 두고야 백성의 원망에 견딜 수가 있나 오늘도 남의 청혼에 놓은 처녀를 뺏어다가 지금 저 지랄이니 자 어쩔 텐가 단마디로 끝장을 내소 하고 궁예 곁에 바싹 대든다 원해 신혼 두 사람이 궁예를 보고 이런 말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궁예는 고개를 흔들고 그것은 무리일세 우리가 우리 윗사람에게 불의를 하면 우리 아랫사람이 우리에게 또 불의를 할 것일세 하니까 우리 힘껏 가나여서 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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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왔었다 그리고 원해와 신혼 두 사람은 틈 있을 때마다 기혼을 가나였다 그러나 기혼에 하는 일은 점점 더 악하여질 뿐이오 조금 더 고칠 줄을 몰랐다 이 천하에 나를 당할 놈이 있느냐 있거든 나오너라 내가 하려면 사흘안에 서울을 내 손안에 넣을 것이다 하하하하 이제는 군사라고 삼천명밖에 아니 남았다 양길이 데리고 온 군사 중에는 기혼의 군사였던 군사가 반이나 되고 그 군사들은 대개 기혼을 원망하는 무슨 원통한 것을 품은 사람들이다 지난 일년 동안에 사오차나 큰 싸움이 있었다 그때마다 궁예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 궁예가 아니더면 이번 싸움에는 한모를 당할 뿐하였다 하고 모든 군사들도 다 말하였다 그러나 기혼은 싸움에 이긴 것이 다 자기의 모략과 용기라고만 말하고 궁예와 다른 장졸들에게는 위로하는 말 한마디도 하는 일이 없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더니 점점 교만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궁예에게 대하여서는 일종의 미움을 가졌다 그것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차차 궁예가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쓰는 것을 볼 때 그것이 16년 전 수리재 위에서 자기의 활과 칼을 빼앗던 애꾸놈인 것을 알게 된 때문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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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조용히 궁예를 불러 자네는 나를 모르나 하고 물었다 궁예도 그제야 기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그 모습이 낯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윽히 있다가 어려운 붓이 생각납니다 저 수리재에서 하고 말을 끊었다 그때부터 기연은 궁예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싸움이 나면 궁예를 항상 선봉으로 내어보냈다 첫째는 궁예가 어서 죽기를 바란 것이오 둘째는 궁예가 싸움에 이기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궁예는 충성으로 기연을 섬겼다 궁예는 백의 국선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윗사람에게는 수종하라 아랫사람을 아끼라 이것이 병가의 첫째가는 요결이니라 하고 백의 국선은 여러 번 선정과 소호를 가르치었다 한 번 누구에게 몸을 허하였거든 죽기까지 그에게 충성되라 오직 만민이 도탄에 든 때에만 대의의 칼을 들지니 이것은 탕 무의 일이오니와 저마다 할 바 아니니라 이러한 말도 여러 번 백의 국선에게 들었다 궁예는 이 말도 그대로 실행하려 하였다 진실로 궁예는 이름만 고친 것이 아니요 맘도 고치어져 선정으로 있을 때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선정은 큰 뜻을 품게 된 것이오 큰 뜻을 이루는 데는 백의 국선의 가르침대로 하여할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선정은 기원 아래 온 지 일년 동안에 사오차나 큰 싸움을 치르고 나서는 자기의 힘이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음을 깨달았고 또 삼전 군사와 대꼴 인민의 맘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산속 조그마한 골은 궁에게는 너무 작은 것이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힘을 기르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 더 큰일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이럴 때에 원해와 신원은 기원을 없이 하고 자기더러 두령이 되라고 조른 것이다 세탐은 여전히 늙은 버드나무 그늘에 걸터 앉았다 달이 점점 산머리로 기어내려 올수록 파란 빛이 세사람의 검은 갑옷 가슴을 비치고 볕에 그으른 얼굴을 비친다 발에 흐르는 강물을 더욱 빛을 내고 더욱 소리를 높이는 듯 하였다 원해와 신원이 아무리 권하여도 공에는 오직 안된다는 뜻으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 뿐이었다 그러나 달빛을 받아 번쩍번쩍 푸르륵하는 궁의 눈에는 이상하게 강한 광채가 난다 이때 푸르륵하는 소리가 나며 난데없는 화살 한 대가 달빛에 번뜩이며 강을 건너와 세사람은 놀라서 고개를 들어 화살이 온 곳을 바라보았다 산 그늘에 어두운 강 건너편에서는 마치 내가 쏘았다 하는 것을 알리려는 듯이 빨간 등불이 서너 번 흔들리고는 꺼진다 원해는 일어나 모래에 꽂힌 화살을 뽑았다 그것은 장기깃으로 꼬리를 삼고 은같이 반짝거리는 날카로운 살촉을 일부러 끝을 종이로 싸서 박은 것인데 꼬리에는 편지 한 장이 달렸다 원해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보기를 꺼려 두 사람이 서있는 버드나무 그늘로 들어왔다 세 사람은 고개를 모으고 달빛에 그 편지를 떼어보았다 내용인즉 높으신 성화는 익히 들었사오되 배운 일 없사옴을 하나오며 비인이 감히 군사를 일으키믄 기울어진 나라를 안타깝게 하옵고 도탄에 든 창생을 건지오려 하옵기밖에는 다른 뜻이 없사온지라 이제 기헌이 이름을 보국 안민에 빌어 민생을 학함이 그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이는 하늘과 사람이 같이 노하는 배라 이에 비인이 천의와 민심을 받아 응징의 군사를 거느려 이곳에 이르러 싸옵거니와 그윽히 생각하옵건데 세 분 장군은 의리가 하늘에 닿고 용맹이 천하를 덮으신지라 한가지로 큰일을 같이하기를 바랄지언정 서로 시석지간에 배웠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원컨대 세 분 장군은 비인의 미충을 헤아리옵소서 회움을 기대하오며 박는 날에 종가를 진문에서 봉여하올까 하나이다 북원 대장군 양길 국궁 이라 하였다 다 보고 나서 원해와 신원은 궁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서 원해의 손에 들린 양길의 편지는 펄렁거렸다 건너편 어둠 속에서는 또 등불이 서너 번 번쩍거렸다 그것이 마치 회답보내는 화를 그리로 향하고 쏘라는 듯 하였다 원해는 궁의의 팔을 끌며 자 어찌할 텐가 하고 대답을 졸랐다 어찌할 텐가 이 편지를 도로 쏘아 보낼 텐가 백지 답장을 보낼 텐가 하고 신원도 곁에서 졸랐다 아직도 기원의 진막에서는 이따금 북소리가 둥둥 울려온다 강가에 늘어선 장막들은 빗긴 달빛에 비치어 내일 싸움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군사들은 양길과 싸워 이기지 못할 줄을 알므로 싸움 형편을 보아 얼른 항복하여 버리든지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다 예전 동료 중에 양길의 군사가 된 군사들은 가끔 행인 편에 기별을 보내어 기원을 버리고 양길군 앞으로 오라고 권하였다 내일 싸움은 같지 아니할 것을 군사들도 잘 알므로 도리어 걱정없이 잠들을 잤다 궁에도 그것을 안다 그러나 일년 동안 섬기던 기헌을 버리고 양길의 앞으로 달아가는 것이 맘에 심히 괴로웠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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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까 원해와 신원은 당장의 기헌을 죽이고 삼천 군사를 거느려 양길의 앞으로 가기를 권하였다 양길은 기헌보다 다섯 값절이나 되는 땅과 군사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인재를 존중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궁해도 그것을 안다 그러나 궁예는 여전히 안 된다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 어찌 할 텐가 하고 원해는 성난듯이 벌떡 일어난다 신원도 일어난다 두 사람의 투구에 은장식이 번쩍하고 빛을 바란다 궁예는 원해의 손에 들었던 양길의 편지를 빼앗아 돌돌 말았다 원해와 신원은 이 사람이 어찌하려는고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 궁예는 나도 내일 싸움에는 이길 기약이 없는 줄을 아네 또 기현이 올해 같이 일 못할 사람인 줄도 알아 그렇지만은 적장에 이가 나는 글발을 보고 제 임금을 버리고 몰래 직장을 따르는 것은 나는 못할 일일세 하고 화살 한 대를 쑥 떼어 그 끝에 양길에 꼬깃꼬깃한 편지를 달아 잔뜩 활을 밟아 강 건너 등불 이른거리는 곳을 향하여 탕하고 쏘아버렸다 살은 푸륵 소리도 내는 듯 마는 듯 달빛에 잠깐 번쩍하고는 어둠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궁예가 살 간 곳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과연 또 등불이 두 번 번쩍하고는 다시 아무 기척이 없었다 원해와 신원은 일변 무한하고 일변 분하여 궁예를 버리고 버들 그늘에서 나섰다 궁예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등을 바라보며 만일 자네가 이 강을 건너 양길에게 간다 하면 나는 이 활로 자네들을 등을 쏠 것일세 자네 내가 만일 내 친구여든 박는 아침에 같이 싸워 죽어서 의로운 귀인이 되세 하고 껄껄 웃었다 두 사람은 멈칫 서서 고개를 한 번 돌리고는 가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평명에 기헌의 진중에서는 싸움을 재촉하는 뚱나팔 소리와 징북 소리가 울었다 아직 만댈 사람이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에는 숨다 남은 별이 여기저기 반짝할 때에 군사들은 일어나 밥을 먹고 창을 들고 화를 메고 열을 지어 나섰다 기헌은 찬란한 도독의 복색에 황금으로 집에 쌍용을 아로새긴 긴 칼을 차고 온 굴레 백달마에 높이 앉아 반열지어 늘어선 삼천 군사를 한 번 돌아보고 오늘 싸움에 이기면 북원은 우리 것이오 북원의 금은 보배는 다 너희 것이다 하고 군사들을 장려하였다 기헌이 말 위에 앉은 풍채는 과연 당당하여 영웅 호걸의 풍채가 있어서 기헌의 말이 앞으로 지나갈 때에는 군사들의 고개가 자연 숙였다 그러나 오늘 싸움에 좌익장이 될 원이와 우익장이 될 신원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두루 찾아도 나오지 아니하며 기헌은 크게 노하여 누구나 원해 신원 두 놈을 잡는 자면 양기를 잡는 자와 같이 크게 상을 줄이라 하고 영을 내렸다 군사들은 원해와 신원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운이 떨어지었다 그러나 궁예의 말탄 모양이 보일 때 풀렸던 다리에 힘이 오르는 듯하였다 궁예의 마음은 괴로웠다 일생의 큰 뜻이 오늘 하루 싸움에 물거품같이 쓰러지는 듯하여 슬펐다 그러나 나가 싸우자 싸워서 양기를 잡거니 못하거든 죽자 하고 궁예의 뜻은 굳게 정하였다 원해와 신원을 잡으라는 영을 내린 기헌은 자못 낙담이 되었다 삼천 군사가 다 자기를 배반하더라도 원해 신원은 자기와 사생을 같이하기로 믿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도리어 자기가 믿지 않고 미워하던 궁예는 끝까지 남아있고 믿던 두 사람이 달아나는 것을 볼 때 기헌은 감개무량하였다 기헌은 앞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궁예 자네만 믿네 하는 기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아니지 못하였다 궁예는 눈을 들어 기헌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어제까지 보이던 교만 무례한 빛도 다 없어지고 그 패기 있던 눈에는 궁예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이때 강 건너편에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오고 아침 안개가 바람결에 잠깐 거칠 때마다 입 떨어진 나뭇숲 사이로 거뭇거뭇 사람들이 뛰어 내려오는 모양이 보인다 이편에서도 북을 울리고 군사를 몰아 물을 건너게 하였다 살이 한 대 두 대 이편에 와 떨어지어 말이 놀래어 앞발을 들고 이편 살도 푸득푸득 저편을 향하고 날아갔다 싸움은 열린 것이다 군사들은 기운차게 허리까지나 오는 물을 절벅절벅 건너고 말들도 고개를 번쩍 들고 물바래를 쳤다 군사들이 물을 건너는 동안에도 저편 화살이 푸륵푸륵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지나가고 물에도 떨어졌다 찬물에 아랫도리가 젖고 화살 소리가 푸륵거리는 것이 들림에 군사들의 마음에는 싸우고 싶은 기운이 바라였다 양길은 천명쯤 되는 군사를 데리고 본진에 머물러 있어서 높게 지어놓은 망대 위에서 바라본다 저편에서는 망대를 향하고 활을 쏘는 모양이나 아직 살은 거기까지 미치지 아니하였다 거단 북을 가죽이 터져라고 두드리니 새벽 안개 끼인 산천이 덜덜 떨려온다 기원의 군사가 물을 거의 다 건넌 때 매불이라는 봉우리에는 아침에 붉은 빛이 피를 묻힌 듯이 비치고 골짜기에 낀 안개가 뭉글붉글 용서 숨치기 시작하였다 양길의 군사 있는 편에는 안개가 더욱 깊어 보이고 그 안개가 매불이의 빛인 햇볕을 받아 철석이다가 연빛이다가 자주 빛이다가 금빛으로 변하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안개 봉오리가 어떤 것은 불길이 타오르는 듯이 환하였다 기헌의 군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와 하고 함성을 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맨 앞에서 말을 달리는 궁예의 투구와 갑옷 뒷장식에 햇빛이 번뜩거려 불같은 빛을 발할 때에 군사들은 또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궁예의 뒤를 따랐다 밤 이슬에 젖은 땅에서는 먼지 하나 일지 아니하고 다만 마른 풀과 늦게 핀 흰 국화송이들이 말 발굽에 놀래어 고개를 흔들었다 궁예는 색강 언덕에 발을 세웠다 거기는 꿈틀꿈틀 물결같이 된 사람의 키 하나만한 긴 언덕이 있었다 궁예를 따르는 군사들은 이 언덕에 몸을 감추고 매복하였다 양길편에 불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화살 푸릇거리는 소리가 더욱 많아진다 불붙은 안개 속으로는 점점 화살이 수없이 이편을 향하고 날아온다 궁예가 몸을 기울여 피한 살 하나가 바로 궁예 뒤에 섰던 군사의 가슴을 뚫고 꼬리를 떨었다 그 군사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내어 뿜을 때 군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활을 당기었다 이편에서 쏘는 살은 깃단 꼬리를 떨며 저편 안개 속으로 들어가 쓰러졌다 트윽하고 활줄 튀기는 소리 푸르륵하고 살 나가는 소리 살에 놀래어 말 우는 소리가 여울여울 흘러가는 강물소리와 어우러져 철양한 광경을 이룬다 붉은 해가 산머리에서 갑자기 뛰어올랐다 천지는 갑자기 화나여지고 대체 골목골목에 뭉글거리던 안개들도 점점 쓰러지기를 시작하여 숨었던 작은 봉오리도 고개를 내어 놓고 입 떨린 나무들도 우뚝 나서게 되었다 이따금 안개가 휘 지나가면 불그레한 땅에 까만 군사들이 이리로 향하고 움직이는 양이 보였다 그럴 때에는 일제히 그리로 향하고 화살을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안개가 터진 때에는 그곳에는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군사들은 활에 살을 메어든 채로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건너편에 안개가 터져 사람들의 모양이 번쩍 보이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번뜩 보일 때에는 툭 시르륵 하고 이천 활이 일제히 온다 해는 높이 올라와서 군사들은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다 공중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 지나가건만은 땅 위에는 아직도 더운 김이 남은 듯 하였다 양길과 궁에는 여러가지 진영을 바꾸었다 그러할 때마다 군사들은 물결과 같은 혹은 오른편으로 혹은 왼편으로 우르르 밀렸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한바탕 화살소리가 쏟아지고 많은 군사들은 혹은 가슴에서 혹은 이마에서 핏줄기를 뿜고 넘어졌다 넘어진 지 오랜 군사의 송장에는 벌써 개미가 까맣게 붙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군사들은 그것을 돌아볼 새가 없고 오직 저편의 번득거리는 적군의 가슴을 겨누기에만 바빴다 궁에는 이 모양만으로 싸움 끝나기 어려운 줄을 깨달았다 애초에 궁의의 생각에는 양길의 군사가 밀어들어오도록 유인하여 색감과 큰강 새 벌판에 몰아넣고 싸우려는 계책이었으나 양길은 군사들을 나무 사이에 숨겨놓고 용이하게 움직이지 아니하여 도리어 성급한 궁예를 산 밑으로 끌어들인 뒤에 좌우 복병으로 일시에 엄살하려는 계책이었었다 더구나 궁예의 군략을 잘 아는 원해와 신호는 결코 군사를 벌판으로 내몰지 말기를 양길에게 말하였다 군사가 벌판에만 나가면 궁예 혼자 손에 다 죽어버려 원해는 이렇게 양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양길은 군사를 몇십걸음 앞으로 내몰았다가는 다시 징을 치어 뒤로 물리고 이리하여 궁예의 분통을 간지렸다 궁예는 마침내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손에 손에 빼였던 칼이 피에 목마른 듯하고 탄 말은 앞발을 들고 길게 울었다 궁예는 작은 칼이 조끼 양길의 군사를 대적하여 소리개가 병아리떼를 쫓듯이 이번에 대제로 넘겨 쫓고 그 바람으로 뒷벌갓 무인지경 같이 들이칠 것 같았다 궁예의 눈앞에는 자기의 칼바람에 쫓기는 병아리떼 같은 양길의 군사들이 발이 땅에 붙지 못하고 달아나는 양이 보인다 다른 군사들도 양길의 군사가 고양이 무수하는 쥐 모양으로 들락날락 하기만 하고 기운차게 대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애초에 집어먹었던 겁도 다 없어지고 도리어 자기 하나가 저편 열을 당할 듯 싶었다 뒷벌에 있는 금은 보안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하던 기헌장군의 말을 생각하고 그들도 궁예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때 양길의 진중에서는 소와 돼지를 잡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낱밥을 짓는 연기가 나무 사이로 한가롭게 올라간다 군사들의 눈앞에는 김나는 밥과 냄새 좋은 고깃국과 동이 넘치는 술이 번뜻 보이고 입에 침이 돈다 저편에 밥 짓는 연기는 더욱 많이 뭉게뭉게 올라간다 양길의 군사는 길다란 줄을 지어 이편을 향하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어온다 이편에서는 일제히 그 군사를 향하여 활을 쏘았다 저편을 향하고 날아가는 화살의 때는 마치 수없는 귀뚜라미 때와 같이 햇볕을 가렸다 그때 저편에서는 다시 큰 고함 소리가 나고는 뽀얀 안개를 일으키고 군사들은 도로 물러들어갔다 궁예는 칼을 머리 위에 높이 들었다 갈날에는 햇볕이 비치어 서너 줄기 무지개 날대에 나아가라는 연기가 여기저기서 풀렁거리고 배격의 큰 북이 일시에 쾅쾅 울었다 궁예의 말이 물바래를 치고 새깡을 건너갈 때 군사들도 절벅절벅하고 물에 들어섰다 궁예의 군사들도 연기나는 양길의 진중을 향하여 달려간다 세 걸음에 한 번씩 내 걸음에 한 번씩 화를 쏘며 물결같이 몰려들어갔다 창검은 햇빛에 반짝거리고 군사가 지나간 뒤에는 먼지구름이 높이 피어올라 마치 회오리바람 지나가는 자치와 같다 양길편의 양길편의 화살은 소나기 모양으로 쏟아졌다 군사들은 붉은 피를 뿜고 번뜻번뜻 나자빠지나 그것을 돌아볼 새도 없어서 군사들이 저 앞에 까맣게 나아간 뒤에 빈 발판에 쓰러진 군사들이 발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지막 괴로움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보인다 두둥둥 북소리가 나고는 와 으아 하는 무서운 소리가 난다 군사들의 눈에는 산도 없고 들도 없는 듯하였고 오직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과 밥과 동이 철철 넘는 술과 이기는 기쁨이 보일 뿐이었다 궁예의 군사가 양길의 진에 가까이 오메 양길의 군사도 화를 버리고 칼과 창만 가지고 달려 나왔다 이 나무숲에서 한때 저 나무숲에서 한때 왼편으로 한때 오른편으로 한때 미처 눈코를 뜰 새가 없이 벌떼같이 달려 나왔다 양진의 북은 일제히 울고 깃발을 일제히 흔들었다 두 편 군사는 서로 찌르고 찔리고 결코 무서운 단병 접전을 하였다 경각간에 죽은 자 상한 자가 너저분이 마른 프리에 깔렸다 양길의 군사는 궁예를 피하여 궁예 없는 데로만 도망해 다니며 싸웠다 그러나 동으로 궁예를 피하면 동에 궁예가 있고 서로 궁예를 피하면 서에 궁예가 있었다 흰 무지개 푸른 무지개 번뜩거리는 곳에는 모두 궁예가 있다 칼을 들어 궁예를 치려고 하면 벌써 궁예는 없어지고 흰 무지개 푸른 무지개 같은 궁예가 두루는 칼빛 뿐 이었다 두루는 칼빛이 궁예의 몸을 싸서 실족 하나 들어가 박힐 곳이 없는 듯 하였다 양길은 숲속에서 가만히 양편 군사가 싸우는 양과 궁예의 재주를 엿보고 있다 곁에 섰는 사람들을 보고 과연 명장이다 하고 수없이 칭찬하였다 궁예가 이리로 치고 저리로 달리고 하는 바람에 양길의 군사는 소리개에게 쫓긴 병아리떼 모양으로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어 조그만 몸뚱이 하나 감출 곳을 못 찾는 듯 하였다 마침내 양길의 군사는 쫓기기를 시작하였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나무뿌리 돌뿌리 걷어채어 엎어지며 자빠지며 도망을 하고 궁예의 군사는 더욱 길을 내어 소리를 지르고 따라간다 쫓겨가던 양길의 군사가 나무틈에 숨어서 쏘는 살이 가끔 궁예의 군중에 떨어지었으나 얼마 아니하여 그것도 없어지고 양길의 군사는 숲속과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없어지고 말았다 궁예는 더 따라가는 것이 옳지 못한 줄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려 군사를 거두려 하였다 그러나 군사들은 벌써 양길의 진 쳤던 자리에 지어놓은 국과 밥을 먹기에 겨를 이었고 동이와 독에 담긴 술을 냉수 마시듯 굴덕굴덕 마시고 있었다 숲속으로서 가끔 양길의 군사에 쏘는 살이 날아오 것만은 먹고 마시기에 바쁜 군사들은 몸을 비틀비틀하고 살을 피할 뿐이요 화를 들어 마주 쏠 생각도 아니하였다 어떤 군사는 입에 밥과 고기를 한입 잔뜩 물고 씹으면서 살에 맞아 죽고 어떤 군사는 사발에 듬뿍 담은 술을 반쯤 마시다가 거꾸러 졌다 궁에는 할일없이 병아리떼를 지키는 큰 닭 모양으로 먼 발치에 말을 세우고 양길의 군사가 도로 스치어 내려올 것을 조심하였다 그러나 양길의 군사가 도로 몰아오는 형적은 없고 잠깐 싸움이 끝난 틈을 타서 놀라서 피난하였던 새들이 하나씩 둘씩 나뭇가지로 돌아오고 풀 속에서도 잠자코 숨어있던 벌레들이 조심조심 울기를 시작한다 어떤 군사는 한 손에 밥바가지를 들고 한 손에 술 뚝배기를 들고 비틀걸음으로 창마저 칼마저 넘어진 군사들 틈으로 돌아다니며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친구를 찾아 먹어라 먹어라 먹어 하고 밥과 술을 권한다 한두 모금을 마시는 이도 있고 먹고 싶은 듯이 고개만 들먹들먹 하다가 도로 쓰러지는 이도 있다 중노라고 끙끙하는 소리도 승정과 주식의 기쁨에 떠드는 소리에 들릴랑 말락 한다 그러나 군사들의 기쁨은 잠깐이었다 숲속에서는 와 하는 소리가 나고 수없는 북을 한꺼번에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 앉았던 새들은 다시 놀라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벌레들도 소리를 그치었다 궁에는 군사를 시켜 길을 두르고 북을 울렸다 취해 놀던 군사들도 칼과 활을 들고 일어났으나 비틀비틀 몸을 거두지 못하였다 순식간에 무서운 다병 접전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즐겁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자리는 뻘겋게 피로 젖었다 밥 감아 국솥 술동이를 들어 적군을 향하여 내어던지면 그것이 혹은 칼끝에 혹은 창끝에 맞아 요란한 소리를 내고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그중에 어떤 군사는 끓는 국을 뒤집어 쓰고 거꾸로 졌다 창보다도 칼보다도 궁의의 군사를 이롭게 한 것은 돌팔매다 여기저기 붉은 점 박힌 도끼날 같은 차돌은 날아오는 대로 군사의 코를 바수고 양 미간을 뚫고 코를 떼었다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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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지고 무서운 소리를 지르고 서로 붙들고 결코 싸우던 술취한 궁의의 군사는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고 두르는 칼과 창이 모두 헛선질되기가 쉬웠다 마침내 궁의 편 군사는 뛰기를 시작하였다 열병 앓는 사람 모양으로 겅등 겅등 몇십 걸음은 뛰다가는 따라가는 양길의 군사에게 붙들려 소리도 없이 픽픽 쓰러지었다 넓은 벌판에는 창을 끌고 칼을 뒤로 두르며 달아나는 궁의의 군사로 뒤덮인 듯 하였다 구름 같은 먼지 속에 가끔 불길 모양으로 번쩍번쩍 하는 양길의 군사에 두르는 칼과 그 칼에 맞아 내뿜는 기헌의 군사의 피다 오직 궁에만이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피 흐르는 칼 하나로 사방으로 에워싸는 수백명 군사를 대적하였다 그러나 궁에는 사방에 보이는 것이 오직 양길의 군사뿐이요 자기의 군사는 그림자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 항복할까 도망할까 죽을까 하고 궁에는 잠깐 주저하였다 흠 싸워서 죽자 하고 손에는 다시 칼을 들어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살을 막으며 양길의 군사 속으로 스치어 들어갔다 그러나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던 양길의 화살에 궁의 마른 가슴을 맞아 한 번 높이 뛰고 땅에 거꾸러졌다 궁에는 곧 땅에서 뛰어 일어나 칼을 바로 잡았으나 왼편 다리가 삐어 몸을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하여 얼마를 싸우다가 궁에는 그만 땅에 거꾸러지어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눈만 부릅떠 양길의 군사들을 노려보았다 양길의 군사들은 땅에 엎어진 궁에가 무서워 감히 가까이 들어오지를 못하였다 곁에 거꾸러진 궁예의 말은 괴로운 듯이 입으로 땅을 파고 기운 없이 발을 버둥거리더니 그 고개를 번쩍 들어 불같은 눈으로 궁예를 한 번 바라보고는 머리로 한 번 땅을 치고는 죽어버린다 궁예는 죽는 말을 보고 손에 든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보고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궁예의 가슴 속에는 패전의 부끄러움과 일생의 큰 뜻이 물거품이 된 슬픔과 분함이 불길같이 타올랐다 궁예는 자기 손에 든 칼로 자기의 목을 배려고 몸을 움직거렸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왼편 다리가 분지러지는 듯하고 전신이 아틱하여 칼든 팔을 바로 끌어올 수가 없었다 이때야 비로소 양길의 군사 중에 기운차게 생긴 놈 하나가 달려들어 손에 들었던 쇠방망이로 궁예의 머리를 때렸다 딱 하는 소리와 아울러 궁예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때의 기어는 망대에 올라서 자기네 군사가 양길편 군사를 따라 들어가는 양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술을 부어라 하여 마시고 이번에는 궁예가 승전을 하면 궁예로 장군을 삼는다고 말하고 원해와 신혼의 목을 잘라오거든 높이 달아 모든 군사로 징계한다 하여 큰 말뚝 두 개를 높은 위에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는 한 손을 들어 벌을 가리고 서쪽만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승전하였다는 기별을 가진 군사가 쌍쌍이 말을 달려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기별 가진 군사는 오지하니 하고 흉물스러운 까마귀 때만 망대 곁에 있는 누름나무 가지에서 까옥까옥 하였다 해그머니 까마귀가 왜 울어 하고 기헌이 가장 사랑하는 첩 돌레집이 양미간을 징기었다 기헌 기헌이 까마귀 소리가 심히 듣기 싫었다 마치 그 소리가 가슴속에까지 울려들어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기헌은 돌레집을 보고 웃으며 원희놈의 모가지를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게지 하였다 돌레집은 기헌이 웃는 빛을 보고 자기도 빙글에 웃었다 그러나 돌레집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까마귀는 더욱 까욱 거린다 서편에는 무서운 단병 접전이 일어나는 듯하여 먼지 구름이 떠오르고 재우치는 북소리가 멀리 둥둥 울려온다 군사들은 모두 높은 데 올라 고개를 느려서 바라보았다 다시 싸움이 일었는데 저 저 먼지가 이리로 가까워지지지 않나 하고 군사들은 손길을 이마에 대어 별을 가리고 숨소리도 없이 노랗게 일어나는 먼지구름을 바라보았다 가끔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은 칼빛 창빛 진 듯 하였다 백성들은 몰래 부녀들과 아이들을 성 밖으로 피난시키고 가끔 와서 동정만 살폈다 만일 이 편이 쫓겨오는 눈치만 보이면 들고 뛰자는 것이다 기헌은 군사를 지켜 골목골목 파스를 보게 하고 피난가거나 도망가는 백성은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젖먹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밖에서 바싹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럴 때마다 젖먹이가 놀래어 울면 어머니는 손이나 저주로 우는 아이의 입을 막았다 성내는 조용하다 아이 저놈의 까마귀가 하고 돌래집은 한 번 더 까마귀들이 모여앉은 누름나무 가지를 쳐다보았다 가만히 한 곳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공연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흉한 소리를 내며 까마귀들이 운다 기헌은 마침내 활을 당겨 퉁하고 까마귀 앉은 자리를 향하여 쏘았다 그 화살에 까마귀 하나가 맞아 너플러플하고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것을 볼 때 기헌은 얼굴을 찌푸리고 돌래집은 진저리를 쳤다 다른 까마귀들은 놀래어 다 달아나버렸다 안만해도 저 먼지가 가까워지는걸 하고 바라보던 군사들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기헌도 점점 몸을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고 여러 번 손으로 눈을 비비었다 역시 먼지구름은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들리는 듯 하였다 기헌의 낯빛이 자주 변하는 것을 보고 돌래집은 해슥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기헌은 마침내 발로 망대 마루를 한 번 구르고 길을 들어 남아있던 군사들에게 싸움 준비를 명하였다 북소리와 똥나팔 소리가 울리며 백성들은 서로 마주보고 말이 없었다 군사들은 말과 창검을 들고 나섰다 서쪽에 보이던 먼지구름은 점점 가까워져서 적이 수 없는 무지개빨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 군사들이 색강을 건너는 표다 기헌은 칼끝을 한 번 졸라매고 말을 대령하라 하였다 돌레집은 망대에서 내려가려는 기헌의 손에 메어달려서 울었다 왜 울어 하고 기헌은 돌레집을 뿌리쳤다 돌레집은 마룻바닥에 쓰러지었다가 다시 무릎밧 걸음으로 기헌의 갑옷자락에 메어달려 나는 어찌하오 나가지마오 하고 끌었다 기헌은 잠깐 달아보고 멈칫하더니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 울고 메어달린 돌레집의 하얗고 가늘한 목을 찍어버렸다 돌레집의 목에서 내뿜는 피는 기헌의 온몸을 적시고 기헌의 갑옷자락을 잡았던 돌레집의 손은 기운 없이 스르르 풀렸다 기헌은 군사더러 강을 건너 마주나가 싸우라는 영을 내리고 자기의 콧막에 들어갔다 그 속에 십여명 젊고 아름다운 처첩과 점먹이 어린애 사호인이 입술이 파랗게 떨고 있다가 피 묻은 기헌이 뛰어들어오는 양을 보고 모두 정신을 잃고 일어섰다 기헌은 여러 처첩들과 어린 것들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너희들은 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잘 살아라 하고 피 묻은 칼을 던지고 덥적덥적 기는 어린아이를 한 팔에 하나씩 안고 이윽히 물그러미 들여다본 뒤에 아이들은 다시 내려놓고 땅바닥에 버렸던 칼을 집어들고 뛰어나왔다 군사들은 강가에 늘어섰다 그러나 아무도 물을 건너려는 생각은 없었다 기헌은 평생에 사랑하는 백달마에 높이 앉아 나를 따르라 하고 칼을 비껴들고 말을 몰아 물을 건넜다 기헌의 뒤를 따라 몇백명 군사도 물에 들어갔으나 다른 군사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물속에서 머뭇머뭇 하였다 기헌은 몇걸음 달려나가다가 뒤에 아무도 따름이 없는 것을 보고 말머리를 돌려 다시 강언덕으로 달려갔다 군사들은 기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뒤물러가 버린다 기헌은 강언덕에 말을 세우고 몇마디 외치는 모양이었으나 사람과 말이 물속에서 절벅거리는 소리에 잘 들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하는 동안에 아 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화살이 소나기같이 기헌을 싸고 떨어지고 덜어는 도망에 달아나는 기헌의 군사의 등의 꽃이었다 기헌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 구름같이 밀려오는 양길의 군사 속으로 달려갔다 기헌의 백달만은 내 굽을 높이 솟아 소리를 치고 달려갈 때 내 구름 기둥을 일으키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이 서슬에 몰려오던 기헌의 군사들은 다시 돌아서서 양길의 군사편을 향하고 싸웠다 그러나 반남아 죽고 반남아 상하고 반남아 술취한 패군지졸은 저마다 제 몸 하나도 잘 거두지 못하고 얼빠진 사람들 모양으로 비틀거리고 껑뚱거릴 뿐이었다 기헌은 쾌하여 쫓겨오는 자기의 군사의 꼴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래도 옛정을 못 잊어 자기를 보고 발꿈치를 돌려 다시 싸워주는 것만이 눈물이 나도록 가상하였다 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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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헌은 불렀다 죽었어 하고 어떤 군사가 대답하였다 궁해 죽었어 하고 기헌은 앞이 캄캄하여 지는 듯하였다 기헌은 양길의 군사 앞에 말을 세우고 나는 죽주 장군 기헌이다 너희 두목 양길과 자웅을 결단할 터이니 양길이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기헌의 위풍에 양길의 군사들도 멈칫 타였다 저 뒤에 따라오던 양길은 좌우가 만류하는 것도 아니 듣고 아무리 대적이기로 장군을 대하는 예의가 그렇지 아니하다 내 내 몸소 나아가 기헌과 자웅을 결단할 터이니 너희는 보고만 있으되 내가 싸워 죽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돕지 마라 고 분부하고 쇠를 쳐서 군사들을 수십 보 뒤로 물린 뒤에 양길은 검은 말 위에 높이 앉아 당기로 기현을 향하고 나와 내가 부건 장군 양길이다 나라의 어지러움에 너 같은 좀도둑이 험한 것을 믿고 이곳에 운과여 백성을 도탄해 들게 하니 니 죄를 니가 알 것이라 내 싸울 일을 즐겨 아니하고 또 너 같은 좀도둑과 겨루기를 부끄러워 하거니와 장생을 위하여 너를 잡으러 온 것이니 니 만일 니 죄를 니우치고 곧 말을 내려 항복하면 니 목숨을 보존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거든 곧 나와 내 칼을 받으라 나의 칼이 부리에게는 용수함이 없나니라 하였다 양길의 말에 기현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을 채쳐 양길을 향하고 달려들며 요 놈 좀도둑 놈이 어른을 몰라보고 강계를 써서 원위와 신혼을 깨어가고 요 놈 좀도둑놈아 내 힘이 니 모가지를 높이 달아 후세를 징계할 양으로 높은 말뚝까지 박아놓는다 어서 목을 늘려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칼을 들어 양길을 엄습하였다 이리하여 기현과 양길은 어우러져 싸웠다 양길의 군사도 가만히 서서 보고 기현의 군사도 겨우 숨을 태우고 정신을 수습하여 기현은 항상 양길을 엄습하고 양길은 항상 기현을 피하였다 가끔 비호같이 달려드는 기현의 칼날이 양길의 몸에 닿는 듯 닿는 듯 하였으나 양길은 날래게 그것을 피하였다 마치 양길은 어디 니 칼이 몸에 닿나 보자 그래야 너만 고를걸 하는 듯 하였다 이 모양으로 양길이 기현의 칼 밑으로 쑥쑥 빠져 달아날 때마다 기현은 더욱 화를 내어 빠르게 양길을 엄습하였다 그러나 기현이 아무리 빠르게 엄습을 하여도 양길은 그만큼 빠르게 몸을 피하였다 두 말은 두 장수를 등에 싣고 가로 세로 쫓으락 쫓기락 네 굽을 모아 뛰었다 보고 있는 양편 군사들이 두 주먹에 찬 땀을 한 줌씩 쥐고 숨소리도 없이 서있다 어젯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오늘 슬픈 일을 많이 당한 기현은 점점 피곤함을 깨달았다 기현이 쓰는 칼이 점점 방향을 그르치게 될 때 기현은 스스로 놀라서 정신을 차리려 하였다 이 눈치를 본 양길은 더욱 말을 멀리로 달려 기현을 괴롭게만 하였다 여놈 이번에도 하고 기현은 양길의 뒷덜미를 향하고 힘껏 칼을 내리쳤다 기현의 칼이 양길의 목에 내려닿는 서슬에 양길의 목덜미에서는 두 줄 번개가 번쩍하며 딱 소리와 함께 눈이 부신 불꽃이 날았다 모든 군사들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양길은 칼이 목덜미에 내려오는 기현의 칼을 마주쳐 물리친 것이다 기현은 양길의 재주와 힘에 놀라 맘에 겁이 생길 때 눈앞이 아뜩하였다 양길은 말을 달려 수십볼을 물러나가서 항복해라 하고 태연이 기현을 향하여 웃었다 항복하라 하는 말도 분하거니와 양길의 태연하게 웃는 태도가 더욱 기현의 분통에 불을 질렀다 기헌도 잠시 말을 세우고 요놈 좀도둑놈 겁이 나거든 항복하라 이번에는 바로 니 산며 끊으리라 하고 소리를 높여 껄껄 웃었다 웃을 때 기현의 너슬너슬한 수염이 움직이고 움쑥 들어간 눈에서는 불빛이 났다 한바탕 웃고 나서 기현은 새 기운이 남을 깨닫고 이번에야말로 대번에 조마기만한 양길을 칼끝에 번쩍 깨어들 듯하였다 내 너를 어엿히 여겨 살길을 주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되더니 진실로 어리석은 놈이로다 그렇진데 니 내 칼에 드는 맛을 봐라 하고 이번에는 양길이 먼저 기현을 엄습하였다 양길은 마치 몸에 날개가 있어 나는 듯이 기현을 싸고 돌아보이는 것이 오직 양길 뿐이오 기현은 간 곳이 없는 듯하였다 기현은 자기가 양길의 칼빛에 쌓인 것을 볼 때 무서움과 분함으로 온몸에 터럭이 모두 일어났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눈앞에 양길이 그림자가 번뜻할 틈을 타서 칼을 쳤으나 그 칼날은 오직 바람을 뱀 뿐이다 이번에야 하고 일어하기를 몇 번 하였건만은 양길의 몸은 마치 바람으로 된 듯하여 기현의 칼날을 받지 아니하였다 기현은 더욱 마음이 초조하여 함부로 칼을 두르고 좌충을 돌아였다 가끔 딱하고 벼락지는 소리가 난다 그러할 때마다 두 편 군사는 손에 땀을 부쩍부쩍 쥔다 마침내 기현은 자기의 팔과 칼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깨닫고 도망할 틈을 찾았다 그러나 사방이 모두 양길의 칼빛이 몸 하나 빠져 달아날 틈이 없었다 기현은 마지막으로 힘과 정신을 모아 눈을 딱 부릅뜨고 양길의 모양이 앞에 칼빛이오 몸 하나 빠져 달아날 틈이 없었다 기현은 마지막으로 힘과 정신을 모아 눈을 딱 부릅뜨고 양길의 모양이 앞에 번뜻하기를 기다렸다 첫 번은 그대로 놓치고 둘째 번도 그대로 놓치고 셋째 번에 기현은 머리 위에 들었던 칼로 눈앞에 번쩍 지나가는 양길을 쳤다 그러나 칼은 이번에도 바람을 찍고 양길의 껄 웃는 소리와 함께 기현은 정신이 아득하여 말에서 떨어지고 빈 말만 제멋대로 몇 바퀴를 뛰어돌다가 슬슬 저편으로 꼬리를 치고 걸어간다 기현이 기현이 땅에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양길도 말에서 내려 기현의 곁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기현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앉더니 앞에 섰는 양길을 보고 양길아 니 재주가 용하다 내가 오늘 싸워 네게 졌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입으로 피를 뽑으며 칼을 내어던지고 다시 쓰러진다 양길도 칼을 도로 꼽고 모두 다 한바탕 꿈일세 자네가 진 것도 꿈이오 내가 이긴 것도 꿈일세 이제부터 백년 후면 자네나 내나 모두 한줌 흙이 아닌가 허허허허 하고 웃는다 기현의 마음속에는 돌래집과 어린 것들과 또 자기를 배반하고 달아난 원의 신혼의 모양이 보이어 슬픔과 분함이 복받이 올랐으나 양길이 웃는 것을 보고 자기도 덩달아 껄껄 웃었다 한바탕 웃고 나서 양길이 내 목숨을 자네에게 주고 가니 오래 살다 오고 저승에서 또 만나세 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양길은 양길은 기현의 손을 잡아 끌며 여보게 이 사람 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사랑과 원수 궁예는 그 밖에는 아무 생각도 아니 난다 궁예는 번쩍 고개를 들어 자기의 베개맡에 웬 젊은 처녀가 앉은 것을 보았으나 머리가 아찔하고 핑핑 내어둘러서 베개 위에 머리를 놓았다 궁예의 눈에는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어찌된 셈인가 내가 죽었나 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다리가 쑤신다 다시 고개를 들어 머리맡에 앉은 여자를 보려 하였으나 고개가 들어지지를 아니하였다 머리맡에서 여자의 옷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물 잡수세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먼 데서 오는 소리와 같았다 물이란 말에 궁예는 갑자기 목이 마른 듯 하기도 하고 또 그의 예쁜 말에 대답을 아니하면 아니 될 것도 같아서 음 하고 얕은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눈은 떠지지 아니하였다 차요 하고 숟가락이 입에 닿았다 궁예는 입을 벌렸다 그 처녀는 숟가락을 기울여 물을 흘려 넣었다 물맛이 달고 속이 트이는 듯 하였다 처녀는 궁예가 입을 벌리는 대로 물을 떠먹였다 연암은 숟가락이나 받아 먹은 뒤에 궁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었다 처녀는 숟가락에 떴던 물을 도루 그릇에 붓고 숟가락을 그릇 위에 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자기의 얼굴을 궁예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고 미움드려요 하고 묻는다 궁예는 깊이 생각도 아니해보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다 처녀는 이윽히 궁예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궁예의 이마에 더부룩히 내려와 덮인 머리카락을 손으로 끌어올리며 정신이 드세요? 하고 묻는다 궁예는 대체 여기는 어디며 이렇게 내 곁에 앉아 구원해주는 처녀는 누구인고 하고 의심하면서 정신이 들었다는 표로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아 사흘 만에 하고 처녀는 기쁜듯이 소리를 질렀다 사흘 만에 라는 말에 궁예는 또 의심이 났다 그러면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사흘 만에 피어난 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그날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서 아픈 다리를 끌고 혼자 싸우던 생각과 그러다가 다시 거꾸러진 생각과 무엇이 머리를 딱 때리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어찌하여 양길이가 자기의 목을 자르지 아니하였을까 대관절 이 처녀는 어떤 처녀일까 궁예는 양길의 딸에 절세 미인이 있단 말을 들은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양길의 딸인가 그럴 수가 있을까 냉수를 먹은 것이 효음이 나서 궁예는 점점 정신이 쇠락하여 짐을 깨달았다 마침내 궁예는 다시 눈을 떠서 처녀가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봄 볼 때 자기의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시 감아 버렸다 자기의 애꾸눈으로 그 달같고 꽃같은 처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땅치 못한 것 같았다 그러할 때 어머니의 일과 어머니를 모해하여 죽게 한 원수가 다시 생각되어 흠 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 원수를 하고 궁예는 전신에 힘을 주고 흠 소리를 내며 이를 갈았다 처녀는 궁예가 얼굴을 찡그리고 이를 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뒤로 물러앉았다 정신 못 차리고 누웠을 때에는 그렇게도 정답던 얼굴이 한 번 찡길 때에는 지옥의 사자 모양이 되는 것을 보고 처녀는 떨었다 또 궁예가 애꾸란 말은 들은지도 오래지만은 당장의 한눈만 번쩍 뜨는 것을 볼 때에는 정이 떨어졌다 처녀는 궁예의 머리맡에서 이만큼 물러앉아서 한숨을 지었다 그 한숨 소리를 궁예가 들었다 그 한숨 소리가 들릴 때에 궁예는 전신이 녹아버린 듯이 하염없음을 깨달았다 자기의 몸은 보이지 않는 줄로 꽁꽁 내어두고 내어두는 곁에 그 처녀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 잊어버려지고 몸이 편안히 공중에 둥둥 뜨는 것 같았다 궁예는 일생에 처음 보는 기쁨을 깨닫고 무심코 빙글에 웃었다 그리고 눈은 감은 채로 팔을 내밀어 그 처녀더러 가까이 오라는 뜻을 보였다 처녀는 궁예의 볕에 그을고 힘줄 덮은 팔과 한번 쥐면 바위똘이라도 우스러질 듯한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 힘있는 궁예의 손과 팔은 자기를 가벼운 새털 모양으로 고이 고이 들고 헝거롭게 극락세계 상상층 도설청까지 데리고 갈 듯 하였다 처녀는 자기의 조그만 하얀 손을 궁예의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궁예의 손가락은 벌벌 떨리며 줄어들어 그 하얗고 조그만 손을 꼭 쥐고 잡아 끌었다 처녀는 두 뺨에서 불길이 나도록 얼굴을 불키고 무릎 팍걸음으로 궁예의 곁으로 끌렸다 궁예의 손은 불덩어리와 같이 더워 조그만 처녀의 손은 금시에 녹아버릴 듯 씹고 손이 녹는 것을 따라 갸냘픈 몸도 힘있는 뜨거운 궁예의 팔뚝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어갈 것 같았다 궁예는 다시 눈을 부신 듯이 그 처녀를 보며 아가씨는 누구요? 하고 물었다 내 이름은 난영아기 아버지는 북원장군 양길대감 하고 처녀는 고개를 숙였다 난영은 이상하게 머리카락 끝까지 맥이 펄떡펄떡 뜀을 깨달았다 양길의 딸이란 말에 궁예는 난영의 손목을 놓았다 양길이란 말을 들으면 패전의 패전의 수치와 분노가 한꺼번에 복받쳐오르는 까닭이다 그러나 난영의 손을 놓으면 자기는 공중에서 매달렸던 줄을 놓치고 허공으로 둥실둥실 떨어지는 듯하였다 난영은 궁예의 얼굴에 괴로운 빛이 떠도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음이 괴로웠다 아버지는 원수기로 나까지 원수는 아닐 것을 하고 중얼거렸다 원수는 원수 풀면 그만이 언니와 사랑은 사랑 풀어도 안풀리는 사랑 하고 난영이 한숨을 진다 아버지 양길이 죽주로 군사를 거느리고 간 뒤에 난영은 아버지를 근심하여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며칠 동안 잠을 못자고 애를 쓰던 끝에 하룻밤에는 옷도 입은 채로 잠깐 누워 잠이 들었더니 난영이 평소에 믿고 귀이하던 미륵님이 꿈에 나타나 이러한 분부를 하였다 내일은 눈 하나를 다친 미일이가 이리로 올 테니 이는 너의 일생의 배필이라 반드시 네 몸이 귀이 될 것이니 정성으로 섬겨라 나이 열여덟이 되어 아침 이슬 떨치는 꽃송이 같은 난영은 생각지 아니하려 하여도 남편을 생각하던 차에 이 꿈을 얻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날이 맞도록 이 꿈이 맞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이 깊고 달이 기울어진 때 북소리 요란하게 들리며 승전하였다는 기별을 가진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북원으로 몰려들어왔다 장군 영문에는 수없는 촛불과 횃불이 켜지고 승전한 소식을 들은 군사들은 터져라 하고 북을 치고 쇠북을 울리고 주라와 소라와 피리를 불고 뛰놀았다 이때 난영은 그 어머니와 함께 발을 들이우고 바라보고 있을지 막 군사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맞둘러 메어 담아지고 들어와 횃불 곁에 놓고 기현을 죽이고 궁예를 잡았네 비호 같은 궁예도 내 철태에 잡혔네 하고 창자루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춤을 춘다 애꾸장군 궁예란 말을 들은지 오랜 난영은 얼른 어젯밤 꿈을 생각하고 글쎄 내 꿈이 안 맞을 리가 있나 하고 어머니가 붙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발을 들고 군사들이 모여 뛰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갔다 군사들은 장군의 딸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쉬쉬하고 물러서서 길을 열었다 양길이 군사 중에 어느 누가 난영을 사모하지 아니할까 이름 없는 군졸들은 달 속에 개수까지라 감히 꺾을 생각은 못한다 하더라도 닷새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난영의 아름다운 모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하늘에서 떨어진 저 꽃송이가 장차 누구의 품에 들어갔고 젊은 장수들은 저마다 고운 꿈을 꾸고 있었다 난영은 가벼운 깁소매를 날리며 사뿐사뿐 군사들의 앞을 걸어 지나 궁예의 곁으로 와서 고개를 숙여 궁예의 얼굴을 보았다 그물그물하는 횃불빛에 얼굴이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 촛불 하고 난영은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게 손을 넌지 틀었다 군사들은 저마다 촛불을 얻어가지고 너도 나도 하고 난영의 곁으로 와서 촛불을 내어 밀었다 난영은 그 중에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궁예의 얼굴을 비쳤다 비록 볕에 그을려 검붉은 빛이 날지언정 웅장한 골격과 기상이 난영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 난영은 손을 궁예의 코앞에 대어 숨길이 있는 것을 본 뒤에 물 물 하고 또 한 손을 넌지 틀었다 군사들은 촛불을 내어 던지고 달아나 물구릇을 들고 왔다 난영은 곁에 섰는 군사들에게 들었던 촛불을 주고 그 중에서 물구릇 하나를 받아 옷 같은 손가락으로 궁예의 입술을 벌리고 물을 흘려 넣었다 궁예는 눈도 못 뜨고 정신도 못 차리거니와 목마른 듯이 물을 삼켰다 난영은 부드러운 한삼 소매로 궁예의 입과 뺨을 씻고 일어나며 수족의 결박을 끄르고 별당으로 모시오 하였다 난영의 말에 곁에 섰던 군사들이 궁예의 결박을 끌으려 할 때 한 군사가 내다르며 어이 아가씨 큰일 납니다 만일 수족을 끌렀다가 이놈이 정신만 드는 날이면 우리 부건이 쑥받지 될 것이오 그리었기로 장군만 밖에 없어도 꼭꼭 묶어서 가두어도 돼 지샐 틈없이 엄중히 파수하라 하셨사옵니다 하고 두 팔을 벌려 궁예의 곁으로 모여드는 군사를 물리친다 난영은 일변 놀라며 일변 맘에 흡족하여 빙글에 웃으며 못난 못난 소리 마오 아무리 궁예가 날래기로 혼자서 무슨 일을 하리 한즉 그 군사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내어두르며 혼자도 유만부동이 없지 어제 싸움에도 궁예 혼자서 우리 군사를 오백명은 죽였었고 입맞춰 장군대관께서 활로 이놈이 말을 맞추었게 망정이지 그렇지 아니었다면 소인내도 하나 목숨 보지 못하고 이놈의 손에 모가지가 날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그런가 하고 동무들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이놈은 나는 놈이니 꽁꽁 동여서 저 옥속에 쇠사슬로 잡아 메워두는 것이 지당하오이다 하고 다른 군사들도 첫 군사의 말을 돕는다 겁도 마니 후사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 어서 내 말대로 하오 이리하여 궁예의 결박을 끄르고 별당으로 옮긴 후에 난영이 몸소 밤을 새워 병관을 한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도 들었으나 그래도 굽히지 아니하고 난영은 자기의 몸쪽 월양과 함께 번갈아 이중 이틀 난영은 전후 심화를 대강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궁예를 옥에 가두라는 말은 아니하고 잘 병을 구하나여 속히 낫게 하라고 분부하였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그러한 끝에 나는 기어이 장군을 살려내리라고 맹세를 하였소.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비는 말을 미륵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다고 믿었소. 한다. 미륵이란 말에 궁예는 놀랐다. 그러나 궁예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 달이 지나서 궁예는 병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좀 일어나 볼까? 하고 궁예가 몸을 움지럭거리는 것을 보고 난영은 월양을 불러들여서 궁예를 붙들어 일으켰다. 이리 하기를 며칠 하는 동안에 궁예는 혼자 일어나 방 안에서 거닐게 되고 또 며칠 후에는 마당에서 거닐게 되었다. 그러나 상한 다리에 아픈 것은 좀처럼 가시지 아니하여 조금씩 살록살록 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궁예는 다리 하나가 병신이 된 것이 분하여 혼자 여러 번 탄식을 하였다. 양길은 가끔 궁예의 병 속에 찾아와서 궁예를 위로하고 궁예를 공경하는 듯 보이며 지금 천하가 어지러워 창생이 도탄에 들었으니 힘을 합하여 각처에 날뛰는 도둑을 진정하고 나라와 백성을 태평하게 하자는 뜻을 말하였다. 궁예도 양길의 정성에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양길이가 기헌을 후이 장사하고 기헌의 처첩과 자녀를 데려다가 후이 대접하여 양육하는 것을 볼 때에 양길의 덕을 사모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다만 궁예가 보기에 양길은 너무 지혜가 많아서 겉으로 꾸미는 것이 많고 속으로 믿을성이 적은 것이 흠인 듯 하였다. 궁예는 말을 달리게 되고 활과 칼을 쓰게 될 만큼 몸이 추석에 됨에 혼자 여러 가지로 싸웠다. 잠시 양길의 밑에 있어서 때를 기다릴까. 그러나 아직 그렇게 이름도 높지 못한 자기로 겸하여 패군 지장으로 이제 벼랑간에 무슨 큰일을 할 것 같지도 아니할 뿐더러 양길의 은혜도 저버리기가 어렵고 또 난영의 정도 물리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궁예는 괴로운 중에 하루 이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궁예가 병이 완쾌한 후에는 마음대로 난영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기별을 들을 수도 없었다. 궁예는 겉으로는 난영의 정을 물리치는 듯이 보이면서도 속마음은 온통 난영의 아름다운 자태로 쏠렸다. 30년 동안 숨겨두었던 정의 불길이 한 번 난영으로 하여 타기 시작한 뒤로는 궁예의 힘으로도 누를 수가 없었다. 달이 넘도록 난영을 볼 수도 없고 소식도 들을 수 없어서 궁예의 마음은 심히 초조하였다. 말을 달릴 생각도 없고 화를 쏠 생각도 없고 오직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난영이가 자기 병관하던 생각을 할 뿐이었다. 이리하여 군사를 조련할 때나 활 쏘기, 말달리기를 할 때나 사냥을 갈 때에도 궁예는 언제나 어깨를 축 쳐뜨리고 기운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군사들은 궁예가 철퇴로 머리를 맞은 뒤에는 옛날 기운이 다 없어졌다고 수근거리고 비웃눈이조차 있었고 양길도 궁예에게 대하여 점점 실망하는 빛이 보이게 되었다. 양길도 처음에는 크게 믿고 궁예만 내 사람이 되면 큰 힘을 얻을 듯이 생각하여 장차는 딸 난영을 궁예에게 주려고까지 생각하였으나 병이 나은 지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심히 불만하여 누구든지 이번 싸움에 공을 이루는 자에게 난영을 줄 뜻을 보이게 되었다. 하루는 궁예가 홀로 방에 앉아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영의 모양만 생각하고 있을 때 난영의 십이 워량이가 무슨 보퉁이 하나를 들어다가 궁예 앞에 던지고 간다. 궁예는 곧 문을 열고 워량을 불렀으나 워량은 벌써 간 곳이 없었다. 할 일 없이 궁예는 방에 들어와 그 보퉁이를 끌렀다. 그 속에는 소못 한 벌이 있다. 궁예는 방가와 그 옷을 입으려 할 때 옷 갈피에서 편지 하나가 떨어진다. 궁예는 옷을 입다 말고 그 편지를 떼어보았다. 이 옷을 입고 가시기를 바라나이다. 듣사온 즉 조카는 본디 중이라 하오니 다시 절로 돌아가 목탁이나 두드리심이 합당하게 싸우며 첩이 조카를 한 영웅으로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나이다. 하고 편지 끝에는 이름조차 쓰지를 아니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난영이가 자기를 욕보이는 표다. 궁예는 그 편지를 손에 꾸겨지고 몸을 떨었다. 지금까지 몸속에서 졸고 있던 분기와 힘이 한꺼번에 껴서 나는 듯하여 궁예는 벌떡 일어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벽에 걸린 활과 칼을 떼어 가지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산과 들에는 흰 눈이 쌓이고 반쪽 찬 달 서쪽 하늘에 걸렸다. 음, 내 행색이 무엇인고 어머니 원수도 있고 창생을 건지자는 큰 뜻도 있고 일개 아니자에 연연하여 아, 내 행색이 무엇인고 하고 궁예는 자는 말을 끌어내어 손수 아장을 지었다. 말은 상쾌한 듯이 안개 같은 김을 코루토하고 전신을 푸르륵 떨었다. 궁예는 손을 들어 말의 목을 만지며 가자, 천하를 진정하는 길을 떠나자. 한즉, 말도 주인의 뜻을 아는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앞발로 땅을 두어 번 굴렀다. 궁예는 몸을 날려 번쩍 말에 올라 한 번 고삐를 당기니 말은 눈 덮인 길을 밟아 북원 동문을 향하고 닫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잊히지 못하는 난영이다. 잊으려 할수록 난영의 모양은 말 머리 앞에 번뜩거렸다. 궁예는 잠깐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다. 장군 마을은 다른 백성들의 집보다 뛰어나게 높은데 빨간 등불이 반짝반짝하는 양이 보였다. 궁예는 그 속에 난영이가 잠을 못 이루고 안 잤는 양이 보이는 듯하여 앳글른 듯하였으나 궁예는 머리를 흔들어 그런 연약한 생각을 떼어버리고 다시 말을 몰았다. 궁예는 동문 지키는 군사를 달래어 문을 열게 하고 동문을 나서서 달을 등에 쥐고 필마당기로 동으로 동으로 말을 달렸다. 이때 치악산 성남사에는 수백 명 중이 모여 낮에는 경을 읽는다 칭하고 밤이면 군사 조련을 하고 있었다. 궁예의 말이 마침 치악산 앞을 지날 때 어떤 노승 하나가 궁예의 말 앞에 합장하며 궁예 장군이 아니시니까 하고 절하고 궁예를 인도하여 성남사로 들어가게 하였다. 성남사에 모여있던 중들은 궁예라는 말을 듣고 모두 내려와 절하며 그날부터 궁예의 군사가 되기를 청하였다. 이튿날 아침에야 양길은 궁예가 달아난 줄을 알았다. 양길은 진원이란 자가 무진주에서 도둑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옹심이 발발하여 자기도 곧 군사를 모아 서울의 동쪽과 한수 이북을 손에 넣어 큰 뜻을 필 생각을 하고 이날에 궁예를 부르러 갔던 사자가 궁예는 없고 소모 탐벌과 여자의 편지 한 장만 있더라 하여 가져온 것을 보고 양길은 놀랐다. 역시 궁예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윽히 큰 뜻을 품은 사람인 줄을 깨달을 때 자기가 그은 일에 궁예를 냉대한 것을 후회하였다. 양길은 일변 사람을 놓아 궁예에 간 곳을 수탐하라 하고 곧 안으로 들어가 나녕을 불러 궁예의 방에 있던 의복과 편지를 주었다. 양길은 그것이 나녕의 소위인 줄을 안 까닭이다. 나녕은 꼬깃꼬깃한 편지와 의복을 보고 놀라는 눈으로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궁예가 어찌 되었어요? 하고 물었다. 어디로 달아나버렸다? 나녕은 그러한 편지는 쓰면서도 궁예가 달아나버렸단 말에 곤히 들었던 편지를 떨어뜨렸다. 나녕은 다만 궁예가 새 기운을 내어 공을 이루기를 바란 것이오. 이렇게 달아나버리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나녕은 아버지가 앞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쩌면 나를 두고 간담 하고 눈물을 씻었다. 이때 한 군사가 들어와 양길에게 궁예가 어젯밤 깊은 뒤에 필마당기로 동문으로 나가더란 말을 아뢰었다. 양길은 우는 딸을 버리고 곧 마을로 나와 말 잘 타는 군사를 뽑아 동문 밖으로 궁예 자취를 따르라고 영을 내리고 일변 수십 명 장수를 불러 행군할 차비를 하기를 명하였다. 오천명 군사가 행군차비를 하노라고 북원 성내는 물 끌듯하고 어디서 무슨 큰 변이 났는가 하여 백성들은 눈이 동그라였다. 수없는 술에는 무거운 짐을 짓고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눈 덮인 가상으로 분주히 왕래하고 수천 군만은 마구에서 끓여나와 북두를 조르며 기운차게 소리를 지른다. 이번 길에는 서울을 들이친다! 하고 군졸들은 구석구석이 모여 정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며 장담을 하고 울고 메어 달리던 아내와 아들딸을 곧 승전하고 돌아온다는 말로 위로하며 머뭇거리는 이도 있었다. 궁예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날이면 큰일이다. 아무리 하여서라도 궁예를 붙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오. 만일 붙들어오지를 못하면 죽여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궁예를 따르는 군사는 쌍쌍이 말을 달려 동문 밖을 내달았다. 궁예가 성남사에 있단 말을 듣고 양길이 몸소 마방 일천과 보병 일천을 거느리고 성남사로 나가 궁예를 위로한 후에 궁예로 동령도 총관을 삼아 동해 여러 고우를 엄습하게 하고 자기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영서 여러 고우를 엄습하여 서울에서 같이 만나기로 하였다. 궁예는 처음에 양길이 주는 벼슬과 군사를 굳이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그 호의에 감격하여 허락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모든 군사를 먹이고 일변 이백여 명 중으로 하여금 종과 북을 울려 이르는 곳마다 승전하기를 비는 재를 올리게 하였다. 이날의 치약사는 종소리와 북소리와 군사들의 떠드는 소리로 떠나갈 듯 하였고 날이 저물매 양길은 궁예와 작별하고 크게 공을 이루기를 빌며 북원으로 돌아왔다. 양길이 돌아간 뒤에 궁예는 모든 군사를 불러 삼백 명을 한 대씩 일곱 대에 나누어 대마다 사상을 두고 사상 밑에 또 여러 벼슬을 두어 규율을 엄숙하게 하기를 명하고 사처에 돌아와 앞날에 싸울 계책을 생각하였다. 밤이 깊으니 이천 병마도 잠이 들어 법당 추녀에 달린 풍경소리만 댕겅댕겅 하는데 궁예는 손 아래에 있는 이천 병마와 장쾌한 앞날의 싸움을 생각할 때 혼자 득이의 웃음을 아니 웃을 수 없었다. 여기서 서울이 사백리 주천 내성 우로 우로 어진을 폭풍같이 내밀어 장기당당하게 서울로 대군을 들이몰아 일변 평생 원수를 풀고 일변 대장부의 공명을 세울 것을 생각하면 잠이 들지를 아니하였다. 궁예는 반쯤 눈을 감고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여 취한듯이 환하게 툭 터진 자기의 앞날을 바라보았다. 이때 문 밖에서 총관끼 아래오 총관끼 아래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예는 꿈에서 깬 사람 모양으로 영창을 열고 내다보며 누구야 하였다. 거기는 창든 군사 하나가 섰다. 좋사온데 문에서 파수를 보였는데 어떤 젊은 선비 두 사람이 부건소 왔다 하옵고 총관끼 시급히 아랠 말씀이 있다고 하옵니다. 젊은 호반 두 사람? 하고 궁예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래 무슨 일이라더냐 무슨 일은 말하지 아니었고 총관끼 배우면 자연 아신다 하옵니다. 궁예는 이리로 들어오라 하라 하고 군사를 물리고 시원한 찬바람에 머리를 식히며 고루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내 그림자가 고루 밑으로서 나와 점점 가까이 궁예에게 와서 고개를 숙여 예를 하고 선다. 가운데는 두 선비가 서고 창든 군사들이 좌우에 옹이하였다. 어떤 선비완데 이 아닌 밤중에 무슨 일로 왔소? 하고 궁예는 불빛에 비친 두 선비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으나 수선이 이마와 두 볼을 가렸으니 오직 반짝반짝하는 내 눈이 보일 뿐이다. 좌우를 물리시오면 사려올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한 선비가 엄연한 음성으로 말한다. 궁예는 두 군사에게 물러가라 하고 명하였다. 두 군사의 그림자가 고루 밑으로 쓰러질 때 두 선비는 손을 들어 이마와 뺨을 가린 수건을 벗었다. 그들은 난영과 워량이었다. 궁예는 눈을 의심하고 다시금 보았으나 그들은 분명한 난영과 워량이다. 궁예는 일변 반갑기도 하고 일변 놀랍기도 하여 마루에 뛰어나와 난영의 손을 끌어올렸다. 남복을 하니 말숙한 젊은 선비다. 궁예도 앉고 두 사람도 앉은 뒤에 궁예는 아직도 놀라는 빛을 가지고 웬일이요? 어찌하여 왔소? 하고 물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려고 왔소? 하고 난영은 얼굴을 불켰다. 궁예는 더욱 놀라며 여자의 몸으로 전장해를 어떻게 따라가오? 이렇게 남복하고 따르죠. 이런 난세에 한 번 떠나면 어디서 만날 것을 기약하오? 아버지도 내일은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으로 나간다 하시니 집엔 누구를 믿고 있소? 한다. 이튿날 평명에 구내의 군사는 주천을 향하고 떠났다. 성남사의 쇠북은 은은히 울려서 그칠 줄을 모르고 아침에는 이천명 군사의 기치와 큰 검을 비치어 오색빛을 발하였다. 동구밖 북원 가는 길이 갈리는 곳에서 점점 멀어가는 궁예를 바라보고 말 위에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난영과 워량이다. 난영은 마침내 북원에 떨어져 있기로 하였다. 소매에 메어 달려 우는 난영을 뿌리치기는 궁예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으나 궁예는 큰 일을 위하여 애 끓는 정을 아니 누를 수가 없었다. 사졸과 감고를 같이 할 몸으로 그럴 수 없소. 장차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오. 하는 궁예의 말에 난영은 더할 말이 없고 오직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부디 마음을 편치 마오. 승전하시고 너무 위태한 곳에 들어가지 마오. 할 뿐이었다. 궁예의 군사는 길다란 구렁이 모양으로 하얀 눈길을 꿈틀꿈틀 감돌아간다. 앞머리가 벌써 고개를 엄더니 점점 고개 너머로 쓰러지어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쓰러져 버렸다. 한 번 뒤도 안 돌아보네 하고 난영이 눈물을 씻을 때 워량은 뒤를 돌아보아서 써요? 하고 난영을 보고 웃으며 영웅의 부인 대시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쓰겠소? 하고 먼저 말머리를 북원으로 향하고 돌린다. 이별은 슬프구나. 영웅의 아내도 귀찮으니 이별 없는 아내가 되고 싶다. 하고 난영은 한 번 더 눈을 비비어 궁예의 말이 넘어간 고개를 바라보고 워량과 같이 말머리를 돌린다. 이별이 섭다고들 그럽디다마는 난 이별할 사람도 없어 하고 워량은 심화가 나는 듯이 채찍을 들어 말을 갈기니 말은 뛰기를 시작한다. 이야 같이 가자 하고 난영은 말을 빨리 몰 기운도 없었다. 난영과 워량이 이별이 서러운 이야기와 이제 큰 싸움이 났으니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를 이야기 하면서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북원 장군 마을에 다다랐을 때에는 벌써 양길은 대군을 거느리고 한물을 건너 서쪽으로 떠나버린 때였다. 난영은 이날부터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예를 그리는 몸이 되어 억지로 잠이 들어도 꿈길에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날마다 기별가진 군사가 달려왔으나 날이 갈수록 두 군사가 점점 멀어갈수록 이틀에 한 번 기별이 오게 되고 눈이나 많이 온 날은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도 기별이 오게 되었다. 기별이 온대야 양길에게서나 궁예에게서나 싸운다는 기별 이겼다는 기별 적군을 몇십 명 사로잡았다는 기별뿐이요 난영에게 보내는 기별은 없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